하지만 변화에 치중하면 힘이나 빠르기에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것이 있고, 힘이나 빠르기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매화건법의 전반부는 힘에 치중되고 중반부는 빠르기에 중점을 두며, 후반부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일 그래서 힘과 변화 빠르기에 고르게 치중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 느 하나도 치중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마치 1년을 사계절로 나눌 때, 봄에는 봄 나름대로 오묘함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의 오묘함이 있는 것과 같다. 사계절은 다시 돌아 순환하는 것처럼 매화건법의 초식도 그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순환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위력도 증대된다. 변환 변환의 숫자란 눈에 보이는 것이며, 그것은 변화와는 다르다. 변환은 힘과 빠르기 변화가 함께 어우러질 때 나타나는 것이며, 단지 변화가 늘어난다고 해서 변환의 숫자 즉, 매화송이 모양의 거마 거마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화검상은 어렸을 때 이미 공력이 1갑자의 인류경지에 거의 접근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주화임마에 든 이후 공력이 반갑자로 줄어버렸다. 하지만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마 전부터는 변화에도 아주 능해져서, 제1초인 매화점점에서부터 제36초인 매화말리앙에 이르기까지여, 던 초식에도 무난하게 두 송이의 매화거만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초식이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1순 검붉은 녹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며, 허공 중에 두 개의 매화송이가 나타났다. 그 매화송이들은 물론 허상과도 같아서 나타났다가는 금방 사라지고, 마치 허공의 여기저기서 그와 같은 환상환상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과도 같았다. 화검상은 그저 허공에 가볍게 시범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전하기에는 좋은 모양이었다. 그는 매화새송이는 아직 안되지만, 두 송이는 언제라도 쉽게 펼칠 수가 있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곰보산해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일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녹슬고 고철같은 장검이 갑자기 그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매화송이들을 만들어낼 줄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 매화건법의 일초인 매화점점도 역시 다른 초식들과 마찬가지로 서른여섯 개의 변식변식을 가지고 있고, 만일 그 검의 검의 애만 통한다면 그 외에도 무한한 변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화검상은 밤새도록이라도 그 일초를 펼쳐 보일 수가 있었다. 화검상은 잠시 초식을 전개하다가 거두며 미소와 함께 그 곰보산해에게 말했다. 화검상의 무공경지가 비록 이류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명문정파이기 때문에 하수 취급을 받는 것이지 이런 시정잡배들과 비교될 수준은 아니다. 공력이 30년이라면 역시 그들에게는 수십 년간 노력을 해야 얻을 가망이 있는 경지인 것이다. 그 곰보산해는 그만 반쯤 떫은 표정이 되어서 우물우물 뒤로 물러났다. 만족합니다. 헤헤헤. 소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곰보산해를 그렇게 혼내주고 나자 주위에서는 다시 그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무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등 뒤에서 그를 음해하고 암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는 정면으로 무례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한대 마악 장검을 다시 검집에 넣으려던 화검상은 문득 가볍게 놀라서 멈칫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녹이 많이 벗겨진 검신 검신에 있었다. 그는 조금 전에 검법을 펼치느라 자연히 장검의 진기진기를 주입하고 운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가서 붙어있었던 녹들이 먼저 우수수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대 기이하게도 검신의 중앙 부분에 흡사 부러졌던 것을 다시 땜질을 하여 이어놓은 것과도 같은 자국이 드러난 것이다. 만일 정말로 부러진 장검을 땜질로 잇는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교묘하게 장난을 쳐놓은 것과도 같았다. 대체 이것은 어찌 된 일일까? 만일 이대로라면 그의 이 고철 장검은 더욱 오래가지 못하고 부러질 것이 뻔하다. 화검상은 자신의 장검의 수작을 부려놓았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땜질 자국은 녹이 완전히 벗겨진 다음에야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래 장검이 만들어졌던 당시부터 부러진 것을 이어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새로 땜질을 하여 붙이고 위를 덮었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똑같이 녹이 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누가 건들지는 않은 것이로군. 아무튼 정말 문제가 많은 녀석이로군. 본래가 녹이 잔뜩 쓸어있는 장검이 그 속까지 엉성하니 그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화검상은 내심 고소하며 그 땜질 자국을 매만지다가 도로 검집에 넣고 침상 위에 드러누워버렸다. 아까부터 그를 주시하며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만 닫을 자리에 눕고 있었다. 누군가가 등불을 껐다. 등불을 끄자 실내는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코고는 소리만이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역시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때는 대개 일어나 앉아서 운기행공이라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운기행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화검상은 생각다 못해 그가 그간 미루어오던 무공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덜어 자신도 모르게 잠드는 수도 있으니까. 그가 지금 가장 의문시하고 있는 것은 역시 피검석과의 일전일전 때 보였던 그 괴이한 무공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더욱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전에 그와 같은 괴이한 무공을 배운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 괴상한 무공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일까? 게다가 나중에 다시 그 무공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왜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일까? 만일 그가 그 문제의 해답을 풀고 그 괴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의 무공은 훨씬 높아질지도 모른다. 그러한 기대가 들자 화검상은 잠을 청하려던 본래의 생각은 버리고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옆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더욱 맹렬해지고 있었건만 화검상은 그 생각에 몰입하여 거의 무화지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일단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거꾸로 되짚어가야 한다. 화엄상이 먼저 생각한 것은 도대체 그 괴력괴력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우선 그의 무공은 내공 내공이라는 근본 문제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내공이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의 내공은 간신히 그 틀을 따르기는 하지만 제멋대로인 것이 많다. 만일 과거와 같았다면 당장의 주하인마에 걸리고 말았겠지만 이제는 다행히도 그런 위험성은 없어졌다. 그럼 그 괴력은 그런 제멋대로인 내공이 어느 한순간에 작용한 것이라는 말인가. 결론은 아마도 그러하겠지만 거기에는 실상 많은 의문점이 있다. 우선 제멋대로라는 말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말이 되는데 당시 그 괴력은 분명히 피검석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그의 뜻에 맞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럼 그 괴력은 제멋대로이면서도 또한 제멋대로가 아니라는 말인가. 게다가 본래 화검상의 내공은 피검석의 내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오히려 맹문을 제압한 그를 놀라게 할 수 있었다. 제멋대로라는 말은 산만하다는 말도 되는데 어떻게 본류 본류도 아닌 그런 힘이 본류보다 엄청나게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 제멋대로의 힘은 본류는 아니더라도 본류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류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연마하지도 않은 강한 지류는 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것이 지류라면 어떻게 그보다 약한 것을 본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게다가 그 지류가 본류였다고 한다면 그 본류는 마땅히 그가 중점으로 연마했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 지류가 어떤 특수한 심리적인 억압에서 우연히 생겨난 미친 망아지처럼 돌발적인 기운이었다면 그의 뜻에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검상의 생각은 마치 때로는 그물망처럼 때로는 실타래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은 골치를 아프게 할 것이지만 그는 마치 관전하는 사람처럼 무화지경에 빠져있는 듯했기 때문에 미처 그러한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점차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갈 수가 있었다. 그가 맨 먼저 느낀 것은 그 무명노인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비단 내공뿐만 아니라 초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내공에 있어서는 운기행공이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초식에 있어서는 변화에 보다 능숙하게 된 것이었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물론 변화에 장애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변화에 장애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은 바로 마음의 작용이다. 그는 무명노인을 만난 이후 온갖 혼란과 방황을 극복하고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자 내공의 변화에도 장애를 극복하게 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극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괴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변화에 장애 없는 것에 의해 이룩한 폭넓은 힘의 본 모습이었다. 그것을 하나의 성시성시에 복잡한 길에 비유해보자. 하나의 지점에서 하나의 지점까지 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있다면 그건 바른 길이다. 명문정파의 초식이나 내공의 운행경로 운행경로는 바로 그 바른 길에 비유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오직 그 길만 배우고 연마하기 때문에 그저 그 하나의 길만 알게 되는 것이다. 항상 그 길만 무사히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일 도중에 어떤 병고를 당했을 경우 그들은 그 경로를 벗어나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이며 무공으로 말하자면 주와 임마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설령 항상 제 길만 가더라도 주변의 길을 모름으로 그것들을 이용하여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없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연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8장 내 선물을 받고 싶으면 제8장 내 선물을 받고 싶으면 유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변화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말과도 같다. 무공에서 사령발천근 사령발천근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곧 변화에 능숙하면 명량의 미미한 힘으로도 능이 천근의 힘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말이니 변화에 능숙하면 그것이 곧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시의 길에서는 간혹 주변의 길을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무공에서는 일반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진기가 일단 제 길을 벗어나게 되면 제어하기가 곤란하고 이내 주와 임마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화검상이 무명노인을 만나기 전에는 주와 임마에 빠지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만일 뜻대로 변화를 구사하며 제어할 수 있다면 보다 폭넓은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잃을테면 직선적 직선적이라고 하자. 물론 그것은 직선이 아니겠지만 그리고 효율적인 길 이외에는 무수한 길이 있겠는데 마치 두 지점 사이에 직선이 아닌 무수한 곡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도 흡사함으로 그것을 곡선적 곡선적이라고 하자. 물론 그것도 곡선 그대로는 아니다. 직선적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곡선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직선적인 것은 곡선적인 것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곡선적인 무공 무공을 모두 알게 되면 자연이 가장 효율적인 곡선적인 무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도무공 정도무공의 발은 이해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가장 효율적인 무공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마마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러한 장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정도무공의 변화에 대해 깊이 그 이치를 알고 있으므로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적 직선적인 무공만을 아는 사람은 그 이외의 다른 무공들이 마마로 작용한다. 강호상의 사마외도의 무공들은 대부분 그러한 길로 가며 나름대로의 안전책을 구한 것들이다. 명문정파의 제자들이 사마외도의 무공을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치이다. 게다가 직선적인 무공을 배운 사람들은 그 깊은 무리 무리를 알고 있지 못함으로 말하자면 알맹이가 없는 무공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곡선적인 무공을 배우는 사람은 좀 더 주위의 변화를 폭넓게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직선적인 무공을 배우는 사람보다 진전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연히 같은 경지라면 그 위력은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리고 또한 곡선적인 무공을 펼치는 사람은 보다 안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화검상이 피검석에게 펼쳤던 그 괴력은 바로 그가 연마해놓았던 곡선적 곡선적인 무공이었다. 파검석이 그것을 마공마공이라고 단정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 괴력은 곡선적인 무공의 실체이 돼 가장 효율적인 곡선적 무예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그런 곡선적인 무공을 연마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파검석과의 일전 때 다급한 순간 그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용하긴 했지만 나중에 정작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괴력이 곡선적인 무공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직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여 화산파에서 배웠던 그 습관대로 사용하려고 했으니 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선적인 무공에서는 곡선적인 무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곡선적인 무공에서 그 괴력을 찾으려고 했어야 했던 것이다. 하긴 그는 앞으로는 그런 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 더욱 효율적인 바른 무공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그가 볼류라고 생각했던 것은 화산파에서 배웠던 흐름으로 말하자면 직선적인 무공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괴력보다도 힘이 못했던 것이다. 화검상은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아차리게 되자 마음속에 깊은 감정의 물결처럼 일어났다. 그는 무엇보다도 고민하던 무력감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 어느덧 주인은 희미하게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생각해 골몰했던 것이다. 한데 이때 주위에는 코고는 소리 이외에도 다른 소음이 섞여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밖에서 비 오는 소리였다. 비록 소나기는 아니라고 해도 제법 빗줄기가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전노인의 말대로 오늘은 비가 오는군. 화검상은 그대로 깊은 잠속으로 고라떨어졌다. 화검상은 거의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비는 이미 그치고 하늘도 환하게 개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빗물이 다 마르지 않아서 아무래도 오늘은 쉬어야겠다는 것이 전노인의 말이었다. 화검상은 자신이 어떻게 늦잠을 잔 것에 대해 쑥스러운 심정이 되었지만 이내 남아있는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장검을 들고 숙소를 나섰다. 그는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어젯밤에 앓게 된 그 곡선적인 무학 무학을 연마해볼 생각이었다.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 무공을 연마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다시 연무장으로 갈 수도 없으므로 그는 그대로 낙안봉 낙안봉의 위로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일전에 왕기진이 그에게 무공을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주위의 평판 때문에 감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던가 한데 그는 이제 누구의 도움이나 가르침도 필요 없이 스스로 일어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만일 생각한 대로 잘되기만 한다면 그는 장차 가문의 커다란 죄를 씻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천천히 산 위로 오르면서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형에 이르러서는 우선 곡선적인 무예를 신법신법으로 전개해보았다. 직선적인 무예는 말하자면 곡선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곡선적인 무예에 비해 깊이가 없고 껍데기뿐인 무학이며 죽어있는 무학이다. 마도의 무공은 곡선적으로 흐르는 듯하나 그것 역시 그 길만을 고집함으로 깊이가 없으며 직선적인 무예나 다름이 없다. 이에 반해 곡선적인 무예는 가장 정도 정도의 무학으로 그 깊은 무학의 이치가 들어있으며 살아있는 무학이다. 곡선적인 무예는 그 흐르는 방향이 직선적인 무악과 비슷하다고 해도 그 깊은 이치가 살아있기에 그것은 마치 껍데기와 내용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근 무림에 있어서 과연 누가 이 살아있는 곡선적인 무예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것은 사용하는 것은 물 논의 후 연마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곡선적인 무예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나가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은 무공을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한다. 하지만 그것은 직선적으로 되는 길이다. 그 사람은 그 무공의 근본 이치와 변화 그리고 초식의 의미 등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겉핥기로만 흉내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무공을 창안한 자의 무공과 배운 자의 무공이 위력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곡선적인 무공의 사용법이란 이미 모든 이치와 변화 의미 등을 터득한 무공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생각만은 아니어야 함은 물론이고 현학적인 무공에 둔감해져야 하는 것이다. 화검상은 이미 의식적으로는 직선적인 무공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금 분명히 그 실체를 감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곡선적인 무공을 펼쳐내는 것은 처음이라 쉽지는 않았다. 그의 신형은 처음에는 겨우 1장을 전진했다. 그것은 오히려 직선적인 무공을 사용할 때보다 못한 것이다. 30년의 공력의 이류급이라면 직선적인 무공을 사용해도 이 장은 나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신법을 펼쳤을 때 비로소 곡선적인 내공 내공이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3장을 미끄러지듯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신법을 펼쳤을 때 이때는 화검상은 그 내공이 거의 다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데 화검상은 일순 깜짝 놀랐다. 그의 신형이 느닷없이 오장도 훨씬 지나고 눈앞에 있는 칼날 같은 바 위에 부딪히려는 것이 아닌가 화검상은 황급히 몸을 뒤집어서 앞으로 발로 그 바위를 걷어차며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화검상은 바닥에 내려서며 고개를 좌우로 내져었다. 위험하고 당황하던 순간이라 그는 그만 다시 직선적인 무예를 쓰고 말았던 것이다. 만일 정말로 비무시해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곡선적인 무예를 배웠다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오래도록 곡선적인 무예를 연마하여 그것이 무의식 중에도 펼쳐지도록 습관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어 다시 신법을 펼쳐보려던 화검상은 이번에는 자신이 건너온 자리를 보고 문득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역시 그렇군. 그것은 그가 어젯밤에 생각하던 한 가지 문제가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 문이었다. 기실 그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곡선적인 무예를 단지 세 번 사용하여 이렇게 빠른 진전을 보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공의 힘이 곡선적으로 변했다고 해도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어렸을 때 그의 공력은 거의 인류급에 접근하여 일갑자 일갑자 정도였다. 당시 혹은 불과 어제까지도 그는 주하인마를 당한 뒤로 그 내공의 절반인 30년의 공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주하인마를 당한 적이 많았었는데 어째서 그 뒤로는 공력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공력이 그의 체내의 경로 경로의 주위에 폭넓게 잠재되어버렸던 것이다. 일단 그런 경로에 공력이 들어가자 더 이상의 공력은 필요하지 않아서 공력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고 직선적인 무공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그 잠재된 공력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곡선적인 무공을 사용하자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그 공력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화검상은 세 번째의 신법 직전에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그만 당황할 정도로 진전을 보이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무공이 현재의 이류급이지만 공력은 일갑자인 것이다. 한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의 곤란한 점이 발생한다. 경로 이외의 주변에도 반갑자의 공력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는 같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직선적 무공을 배우는 사람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공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하긴 그런 점은 아무래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 곡선적 무해라는 것은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 정해진 운항 경로만을 운행시키는 직선적인 내공의 경우라면 단지 그 공력만 필요하겠지만 곡선적인 내공 내공의 경우 주위의 경로로도 움직이는 공력이 필요하고 폭넓은 운기행공 운기행공 이의로 얻는 것이므로 거의 두 배의 공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것은 그 쓰이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검상은 일갑자의 공력을 가지고 있어도 경지는 아직 이류급 이류급이고 그가 인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갑자 이갑자의 공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모든 것을 살피면서 나아간다고 해서 그 공력이나 무공의 증진 속도마저 직선적인 무공보다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곡선적인 내공 내공은 살아있으며 각기 스스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황의 야그 출력일 98-16 제목 화산문화 일부 한권 제8장 1 죽어있는 내공인 직선적인 내공보다도 공력의 차이를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그 진전이 더욱 빠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비단 내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공이나 초식초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화검상은 이제까지는 그저 무의식 중에만 그 내공을 운용하여 진전이 없었으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것을 연마하게 되면 빠른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화검상이 내심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저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공력을 되찾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자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신법을 펼쳐보았다. 이제 신법은 그 정도에서 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그 내공에 대해서 부단히 연마해야 할 것이다. 겨우 2장을 건너뛸 수 있던 사람이 그것의 새 배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를 마치 구름 위에 탄 듯한 느낌이 들게 할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운기행공을 해보기 위해 자리를 옮겨 은밀한 동굴을 찾았다. 이 나감봉에는 동굴들이 많다. 한두 시즌 동안 운기행공을 할 동굴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화검상은 하나의 은밀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 정좌한 후 곡선적인 내공으로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역시 곡선적인 무공 중에서도 이 내공 분야는 가장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이미 십순 년간이나 무의식 중에 그런 터전을 닦아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난관은 이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다. 한 시즌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내공이 이미 곡선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어 대주천 대주천의 타통에 들어갔다. 대개 무하게 처음 입문 입문하게 되면 소주천 소주천의 타통으로부터 시작한다. 소주천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대개는 인독양맥 인독양맥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타통이라고 함흥기를 튼다는 의미이다. 소주천의 타통은 빠른 사람은 금방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느린 사람은 1년 정도가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소주천의 타통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무학상의 자질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소주천의 타통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어 소주천의 융통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융통이라 함은 조금의 장애도 없이 완전히 트인다는 의미이다. 소주천의 융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의 공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물론 곡선적 내공의 경우는 1값자이다. 소주천의 융통이 이루어진 사람을 일컬어 2류 2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같은 공력이라고 해도 이 소주천의 융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무공의 능력상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입문한 많은 제자들은 그 관문을 지나기 위해 도인술 도인술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겸해서 수련하는 것이다. 만일 아직 소주천이 융통되지 않았다면 비록 공력이 40년이라고 해도 그는 3류 3류이다. 일단 소주천이 융통되었다면 이번에는 대주천 대주천의 타통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지금의 화검상과 같은 위치가 그런 경우이다. 대주천은 일명 대주천반운 대주천반운이라고도 말하며 신체의 12전경 12전경과 15락맥 15락맥 기경팔맥 기경팔맥을 하나로 포괄하는 전신주천 전신주천으로 그것을 타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공력도 1갑자 이상이 필요하며 그것을 타통하였을 경우 그를 1류 1류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2갑자의 공력에 이르러 대주천을 두루 융통하게 되면 상승상승 경지인 절정절정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곡선적인 무공의 경우 본래 대주천을 타통하기 위해 필요한 공력은 2갑자로 계산된다. 화검상은 시험삼아 한번 그것을 시도해보았으나 역시 얼마 가지 못해서 도중에 공력이 부족했다. 역시 그의 생각대로인 것이다. 화검상은 이에 그만 운계인공을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록 아직 이류급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곡선적인 내공의 힘은 그의 몸의 활력을 느끼게 하기에 흥분했다. 다만 흑사 약간의 내상을 입은 듯이 온몸이 뻐근하게 쑤셔오는 것은 아마도 그의 곡선적인 내공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각은 이제 신실 초쯤 된 것 같았다. 이곳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각에 적응이 된 탓인지 그다지 어둡지 않았으므로 화검상은 이내 검법의 수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장검을 뽑아 들고서 운계하여 곡선적인 초식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매화검법 매화검법을 전개해가기 시작했다. 곡선적인 내공이 운기되고 있었으므로 곡선적인 초식으로의 전환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흡사 썩은 고목에서 새순이 도단하듯 녹슬은 고철장검에서 찬란한 검기 검기가 쏟아져 나오며 허공 중에 두 개의 매화송이를 그려냈다. 이상하게도 그 매화송이의 숫자 즉 변환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 매화송이가 어젯밤보다도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서 흡사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다를 뿐이다. 화검상은 자신이 그려낸 그 매화 변환에 스스로 도취된 듯 했다. 그는 한참을 초식을 전개하다가 익숙해지자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전개해보기로 했다. 한데 그가 빠르게 몇 번 장검을 휘두르지 않아 그 장검이 돌연 중간 부위가 뚝 부러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쨍그렁 하는 쇳소리는 한창 자신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던 화검상을 정신이 들게 했다. 아이고 이런 그 장검은 역시 땜질된 부위가 부러져나가 있었다. 화검상은 그 장검이 비록 그와 같기는 해도 실로 그처럼 약할 줄은 몰랐다. 그는 장검을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 그저 허공에만 초식을 전개해본 것이었고 그 정도라면 쇳조각이라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줄이야. 화검상은 사실 이 고철장검에도 나름대로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조부와의 따뜻했던 기억들도 일깨우기 때문에 화검상은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간이 부러져버렸으니 다시 땜질해서 가지고 다 밀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만일 땜질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될 것이므로 화검상은 내심 아타까워서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검조각을 집어들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한데 그때 갑자기 그가 들고 있던 검조각의 부러진 부분에서 뭔가 툭 떨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슨 작은 천조각이나 종이 같기도 했다. 집어들어 펴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내 선물을 받고 싶으면 내 무덤으로 와서 수염을 당겨라. 누가 여기에다 장난을 쳤군. 화검상은 그것을 대강 품속에 집어넣고는 부러진 검조각에 잘려나간 부분을 살폈다. 그 두 개의 부러진 부분의 안쪽은 누군가가 교묘하게 파내어 텅 빈 공간이 있었다. 화검상은 그래도 안쪽도 붙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안쪽이 비어있고 밖은 허술하게 땜질되어 있으니 가볍게 휘둘러도 부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체 이걸 땜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군. 화검상이 그 두 개의 검조각을 들고 망설이고 있을 때 문득 동굴의 내부가 약간 어두워지며 인기척이 들렸다. 화사형 화사형 여기 계세요 가검통의 목소리였다. 이 녀석이 또 왜 왔지 화검상은 마침 검법 수련도 대강 끝난 상태였으므로 부러진 검조각들을 든 채 밖으로 나갔다. 시각은 신시 무렵이었고 주위의 빗물은 이미 거의 다 말라가고 있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나 화검상이 밖으로 나오자 가검통은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야 화사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죠. 그래 그 안에서 혹시 너구리라도 잡으셨나요? 화검상은 약간 생각을 해본 후에 대답했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무공 수련을 해보았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가? 가검통은 새삼 화검상의 안색을 살피고는 다소 득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야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다만 방방사수께서 화사형을 좀 보자고 하시는 거죠. 방사수기 화검상은 다소 놀랐다. 가검통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거기에는 어느새 그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귀춤 방귀춤 그는 올해 49의 나이에 사 갑자 반의 공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물론 그는 최상승 최상승의 경지에 올라있다. 어쩐지 가검통이 너무도 쉽게 나를 찾아내더라니. 알고 보니 방사숙이 나를 발견해내고 그에게 불러내게 한 것이로군. 한데 대체 무슨 일로 이 두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이지? 화검상은 다소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그쪽으로 다가가서 방귀춘에게 예를 올렸다. 방사숙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방귀춘은 차가운 신색으로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내 말했다. 너는 대체 어딜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냐? 화검상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속이 좀 좋지 않아서 이곳에서 무공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라도 있습니까? 방귀춘은 매우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너 같은 녀석에게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천고 천고에 다시 없을 죄인임을 잊었느냐? 어딜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느냐? 앞으로는 어딜 가더라도 반드시 말을 하고 다니도록 해라. 천고에 다시 없을 죄인이라고. 하하 하지만 나는 이미 죄값을 치렀고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는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잊었소. 그러나 화검상은 미소하며 이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방사수. 방귀춘은 일장일장을 휘둘러 작은 암석 하나를 박살내며 다시 말했다. 내가 여태까지 누차 참아왔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나를 성가시게 한다면 즉시 요절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어서 지금 즉시 숙소로 돌아가라. 화검상은 문득 내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누차 참아왔다고. 누차 당신을 성가시게 해왔다고. 하하 그럼 당신이 바로 그 나의 보이지 않는 감시자였던 모양이군. 지금 화검상의 생각이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 방귀춘의 시선은 그를 수년 만에 만난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방귀춘은 이내 훌쩍 신형을 날려 사라졌고 화검상은 곧장 아래쪽의 숙소로 향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가검통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아니 자네는 가지 않고 왜 나를 따라오나.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8장 2 가검통은 다소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가단요 저는 앞으로 화사형과 함께 지내면서 화사형을 돌봐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는걸요. 뭐라고 화검상은 일순 다소 놀라며 어이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말이 돌봐주는 것이지 사실은 그를 감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하필이면 이 가검통인가 화검상은 이제까지 그를 단지 어리숙한 척 하면서도 교활한 나이 많은 사제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었다. 그가 자신에게 만성동약을 먹이려고 했을 때도 그저 단순히 그 자신의 감정이나 안이 때문인 줄로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를 화검상의 곁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사실 화검상은 처음에 나이 많고 교활한 사제인 그를 자신과 방을 함께 쓰도록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만 했다. 이 화산파에는 오래전부터 그를 감시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물론 장문인인 풍천비의 지시일 것이다. 화검상은 가검통이 처음부터 몹시 어수룩해 보였기에 그가 자신의 감시자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만성동약을 쓰라고 지시한 것도 설마하니 외조부였던 말인가. 그런 가정은 생각하기도 싫다. 하지만 현실에는 그런 생각하기조차 싫은 가정도 사실일 때가 많은 것이다. 가검통은 은근히 그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실은 조금 전에 인부들 중에서 화사형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들로부터 화사형을 지켜드리게 된 거죠. 흔히 몹시 교활하고 간악스러운 자들은 총명하여 무공해도 남다른 진척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다소 바보스럽고 우직한 사람들이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 면을 본다면 이 가검통은 그야말로 이 현실을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나를 지켜준다고 나를 그냥 내버려두기만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럼 나는 앞으로 자네에게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겠군. 가검통은 그 말에 다소 안색이 붉어졌다. 그 그야 제가 늘 보호해드릴 테니까 사형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그를 따라다니겠다는 말이다. 내 녀석은 나중에 측간까지 따라오려고 할지도 모르겠군. 현재 화검상은 반갑자의 1류급으로 알려져 있고 가검통은 1갑자, 반의 공력의 1류급이다. 화산파에서는 지금 가검통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화검상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무공이란 결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직선적인 무공의 경우에는 말이다. 강호에 나가보면 천하의 희귀 영약이나 각파의 영단, 영단 등을 복용하면 공력이 증가하여 금방 무공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것은 잘못이다. 공력이란 설령 그와 같은 희귀 영단이 있다고 해도 일단은 그 경제에서 충분히 공력을 조절할 수 있고 자유로이 운용할 수가 있어야 비로소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공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영단이란 그렇게 본다면 극약 극약에 비유될 수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적당한 양이라면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 정파에서는 일단 공력을 다소 증가시킨 이후에는 부단히 내공이나 무공초식 등을 연마하여 반드시 그 공력을 소화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이치를 무시하고 욕심껏 많은 공력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는 죽거나 주와 임마를 당하고 말며 설령 그 중에서도 운 좋게 살아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열심히 수련을 하여 그 공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도 공력의 증가 속도는 반드시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낮다고 할 수가 없다. 이 직선적인 무공이란 간신히 고개를 하는 것과도 같아서 그런 의외의 변수를 만나게 되면 이내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강호에는 남의 공력을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흡성마공 흡성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경우는 이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그 역시 어려운 공중공예를 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에 봉착하여 화를 당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화산파에서는 화검상이 반갑자의 공력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무공도 곡선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만일 화검상이 이제는 무공이 가검통에 못지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나는 당연히 너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겠구나. 가검통은 그 말에 그저 어색한 듯이 웃으며 대답을 회피해버렸다. 화검상은 다시 신형을 돌려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가검통은 말없이 계속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런데 화검상은 웬일인지 아까 느꼈던 허전한 느낌이 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이었다. 마치 그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게다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대체 그 산 위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온 것일까.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화검상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다. 그는 답답한 심정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기도 했고 혹은 잠시 멈추어서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허전한 듯한 느낌의 정체는 금방 떠오를 듯 입가에 맴돌면 서도 도무지 분명해지지 않는 것이었다. 뒤에서 따라가던 가검통은 화검상의 그와 같은 괴이한 행동을 보고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화검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인지 그 눈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입을 열어 물어보지는 않았다. 또 하루 해가 지고 있었다. 가검통은 임시 숙소로 오짜 온갖 오만을 떨며 주위 사람들을 들복갔다. 그는 자신의 무공을 과시라도 하듯이 장력을 날려 인부들의 침상 두 개나 부러뜨렸고 이어 전노인에게 자신의 잠자리를 빨리 만들어내라고 성화를 부렸으며 인부들을 집합시켜놓고 그 중에 항변하는 혹부리 사내의 뺨을 갈겨 이빨을 부러뜨려 놓았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챔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9장 감시자 감시자들 제9장 감시자 감시자들 화검상은 굳이 가검통에 그러한 행위를 만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만일 그럴 경우 그는 자칫하면 자신의 무공실력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가검통이 난리를 치는 동안 그는 계속 그 허전한 느낌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골몰했으며 주위가 더욱 소란스러워지자 그는 나중에 혼자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가 임시 숙소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다시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데 문득 전노인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화검상은 왠지 이 전노인에게만은 소홀히 대할 수가 없다는 느낌이 잇 없기에 생각을 중단하고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의 가사제가 저런 난동을 부려서 마음이 불편하시죠? 전노인은 문득 손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오래 살아서 그런 것은 수도 없이 보았다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지는 것을 보니 그만 살아야 할까보오. 바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그대의 조부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셨소. 만일 그대가 보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여기기 여기기란 사람을 만나보시오. 아마 그러면 그대에게 거짓 없이 가르쳐 줄 것이오. 전노인은 글을 다 쓰자마자 이내 지워 완전히 그 흔적을 없애버렸다. 하지만 그것을 본 화검상의 내리 속에는 흡사 낙인이라도 찍어놓은 듯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기는 바로 화산파의 일대 제자들 중에 하나로 화검상에게는 사숙이 되는 사람이었다. 화검상은 마음이 크게 당혹스럽고 황당하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이 전노인이 자신의 조부를 좋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래서 일부러 이 전노인에게 의식적으로 소원하지 않게 대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글귀까지 써주다니. 화검상은 놀라고 어리둥절해 자신이 그만 놀림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 전노인이 이런 글을 자신에게 써주는 것은 목숨을 꺼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코 장난은 아닐 것이다. 그럼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화검상은 가슴이 크게 답답해지는 것 같아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전노인은 미소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대가 만일 내 물건들을 사지 않겠다면 그만두시오. 말과 함께 전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문득 가검통이 급히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화사형 그 늙은이가 사형께 대체 뭐라는 것입니까? 화검상은 다소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답했다. 그는 내게 물건들을 사라는군. 물건들을요? 가검통은 어리둥절해져서 다시 물었다. 대체 무슨 물건들을 사라는 거죠? 그 늙은이가 갑자기 망령이 났나? 게다가 또 사형을 괴롭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보니 가검통은 숙소 안에서 이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신중히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런 것이 있네. 자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 문득 그 말에 가검통의 두 눈에서 악독한 광망이 번쩍 피어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노망난 늙은이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 늙은이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하면 즉각 저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 녀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대꾸했다. 알게드니 그만 들어가 보게. 나는 잠시 생각할 일이 있으니. 가검통은 자신이 일단 강하게 나간 것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던 터라 갑자기 거기에서 더 전진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다소 멍하니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흐흐 그러죠. 화사형이 생각하는 것까지 방해할 생각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더 솔직해지니 고맙군. 가검통의 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화검상은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전노인이 그에게 한 말을 정리해놔야 했다. 이미 주위에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전노인이 글씨를 썼던 자국은 이미 흙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천하의 누구라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전노인은 어째서 위험도 무릅쓰고 그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던 것일까. 정말로 그의 조부가 전노인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었던 것일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런 말에 혼란을 일으킬 시기가 아니다. 혼란을 일으킨다면 나는 전혀 가망도 없이 누구에겐가 당하고 말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훌륭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어째서 그렇게 자신의 사제에게 당하고 온갖 오명을 뒤집었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화검상은 일단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이내 자리를 옮기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한데 그의 시선이 무심코 다시 그 전노인이 그를 썼던 자리에 닿았을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그는 혼미하고 답답했던 머릿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고 깜짝 놀라서 입을 딱 벌리게 되었다. 그 그럴리가 그는 마침내 갑자기 그 허전한 느낌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저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하기엔 그 내용은 너무나 더 황당하여 화검상 자신도 쉽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다. 과거 그는 조부에게 글씨를 잘 쓴다고 칭찬을 받은 적이 많았다. 화검상도 은근히 조부의 웅건한 기상이 감도는 필체를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제 세월이 14년이나 흘러 어렸을 때의 그러한 기억들은 가물가물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감각의 여운들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화검상의 의식은 비록 그 필체를 간파해내지 못했지만 그의 무의식 속의 감각은 그것이 어딘가 눈에 있다는 여운을 그에게 던져준 것이다. 그렇다. 그의 지금의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 부러진 검 속에 들어있던 종이 위에 씌어져 있던 글귀는 바로 조부인 화청괴 화청괴의 필체였던 것이다. 화검상은 그것을 그저 단순히 흘려버리고 말았기에 그의 한쪽 마음에는 괴이한 아쉬움이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일까? 화검상이 그 종이 위에 글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녹슨정 도로 보아 그 종이가 아주 오래전에 넣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화청괴는 어느 날 그가 장검을 두고 간 사이에 일부러 장검 속에 종이를 넣어두고 그와 같이 쉽게 녹슬도록 만들었단 말인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화검상은 좀 더 일찍 그 종이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일부러 장검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고 게다가 방황을 하던 중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었다. 실상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 화청괴는 좀 더 일찍 화검상이 그 종이를 보게 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화청괴는 어째서 일부러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일까? 그것은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얼른 그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품속에 넣어둔 종이를 꺼내려다가 문득 참고 딴전을 피웠다. 지금은 가검통이 그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만일 그가 몰래 종이쪽지라도 꺼내서 보는 것을 들키는 날에는 전노인에게 그 화가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화검상은 물론 아까 보았던 종이 위에 글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저 지나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생각하던 물건에서 나온 것이라 유심히 글귀를 보았고 또한 그 종이도 버리지 않은 것이다. 내 선물을 받고 싶으면 내 무덤으로 와서 수염을 당겨라. 그 종이 위에는 그렇게 적혀있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런지 그 필체에 기억되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로 조부의 필체와 몹시 부합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앞부분에 대해서는 화검상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 무덤이라는 대목에 이르러 문득 내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저 내 무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이미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글귀를 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무덤을 만들 리가 있겠는가? 일단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화검상이 내심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문득 다시 가검통이 다가왔다. 화상형 밥이 다 되었는데 그만 들어가서 식사하도록 하지요.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냐 내 방금 생각해냈는데 아까 그곳에 가서 가져올 것이 있네. 가검통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내일 낮에 가져오면 안 됩니까?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되네. 그건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가야 하네. 만일 자네가 귀찮다면 내 혼자 다녀오도록 하지. 가검통은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굴리는 듯하더니 이 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나도 함께 갔다 오기로 하지요. 하지만 갔다가 금방 돌아와야 합니다. 화검상은 먼저 그쪽으로 신형을 옮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네. 나도 벌써 배가 고프니까. 이미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져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화검상은 일부러 몇 번이나 길을 잃은 척했는데 가검통은 간혹 악독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도 금방 길을 찾아주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낮에 화검상을 찾기 위해 이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다는 증거이다. 화검상은 드디어 그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가검통에게 말했다. 그 물건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군. 누가 와서 가져갔으면 곤란한데. 가검통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주위가 더욱 어두워지자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가져가긴 누가 와서 가져가겠어요. 대체 그 물건이 뭔데 그래요.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네. 보면 자네도 금방 알게 될 거야. 가검통은 계속 화검상을 주시하면서도 입가에 냉소를 떠올렸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가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문화 일부 한권 제9장 1 제발 쓸만한 물건이길 바라겠습니다. 화검상은 문득 걸음을 멈추며 우측을 가리켰다. 아 바로 저거네. 역시 아직도 그대로 있군. 가검통은 비록 입가에 냉소를 떠올린 채 화검상만 감시하려고 했으나 문득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사람의 호기심은 간혹 의지와는 반대로 몸을 이끄는 것이다. 가검통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 것은 그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화검상이 일을 마치기에는 충분했다. 화검상이 가리킨 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검통이 미쳐 다시 화검상을 보기도 전에 그 장력장력은 날아왔다. 가검통은 순간 빌어먹을 이라고 소리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미쳐 그런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만큼 화검상의 공격은 빨랐고 또한 기이했다. 가검통은 비단기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는 화검상을 죽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저 오성오성의 공격으로 가볍게 맞부딪혔던 것인데 화검상의 장력과 부딪힌 순간 흡사 자신의 장력이 빨려드는 듯한 느낌이 등과 동시에 가슴에 커다란 통증이 느껴지고 입으로 피를 내뿜으며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가검통은 이미 심각한 내상을 입어 반격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게다가 어느새 화검상이 달려들어 재차지풍지풍을 날려 그의 마혈과 아혈 혼혈 혼혈을 제압해버리니 그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는 수밖에 없었다. 화검상은 그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나자 숨을 고르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았다. 기실 그가 이번에 장력으로 가검통을 가격한 것은 모험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는 곡선적 무예를 연마하면서 아직 장풍이나 지풍 등은 연습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는 병장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여 그는 가능한 연습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 있는 매화장 매화장을 펼친 것이었다. 흔히들 장법은 도법도법과 비슷하다고 하고 권법 권법은 권법에 비유된다. 그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매화장은 매화건법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힘과 변화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초식의 숫자도 36이고 그 이름도 비슷하여 혹시 매화장법 매화장법을 만든 사람이 나중에 다시 매화건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두 번째 펼친 지풍은 바로 자아지자아지인데 그것은 다급한 나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다행히도 그가 전심전력을 다한 탓인지 모험에 성공하여 가검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다. 만일 그가 전력을 다했다고 해도 가검통이 방심하지 않고 마주 전력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검통은 아직은 그의 하수가 아니다. 최소한 가검통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대항하지만 않았어도 10중 8구 화검상은 그를 대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가검통은 마치 자신의 장력이 빨려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화검상이 펼친 매화장법이 곡선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이윽고 가검통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서서히 동굴의 입구까지 걸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경솔하게 몸을 날리지는 않았다. 이 화산파에는 실로 그의 적들이 가득하여 자칫하면 모든 의도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참을성 있게 그 동굴의 입구에서 누군가 또 다른 감시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잠시 후에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더니 어두운 밤하늘에 둥글고 밝은 달이 둥실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늘이 보름인가? 달이 떠올라 사방이 비추기 시작함에 따라 화검상은 주위를 살피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화검상은 어둠 속에 숨어서 누군가 숨어있을 만한 곳들을 세밀하게 살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를 감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없는 모양이었다. 우선 화검상의 무공을 그들은 과소평가했고 게다가 앞으로 출정을 나갈 일에 바빠서 그들은 가검통에게 대부분의 감시를 맡겨버린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이윽고 달빛의 그늘을 이용해서 서서히 신법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였던가? 한 번은 그의 조부가 이 나감봉의 남쪽에 있는 어느 은밀한 동굴로 그를 데려왔던 적이 있었다. 사람은 죽기 전에 더러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의 조부도 혹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이었을까? 그 은밀한 동굴은 비단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부의 생김새도 기묘했는데 조부는 그 동굴로 데려가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았다. 이 동굴은 자리도 좋고 생긴 것 또한 그럴싸하다. 너는 만약 내가 죽으면 나를 이곳에 안장안장해다오. 이건 오직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너의 아비는 비록 자질은 쓸만해도 감상이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기억이 희미해서 이 말 그대로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대강 그러했던 것 같다. 화검상은 조부가 왜 갑자기 이런 으시시한 곳으로 데려와서 죽는 얘기를 할까 하고 기이하게 여겨 특별히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이 그야말로 내 무덤의 화검상이 생각하는 의미였다. 화검상은 도중에 몇 번이고 종이를 꺼내 달빛에 비춰 그 필체를 확인해보았다. 그는 마음껏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확인할 수 있었고 이내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내 선물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또한 수염을 당겨라라는 말은 또한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제 그곳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일단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자 신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조부의 시신은 과거 14년 전에 효수되고 난 뒤에 이윽고 들깨들의 먹이로 벌판에 버려졌다. 화검상은 물론 그것을 막을 힘도 없었고 감시망을 벗어날 길도 막막했다. 하지만 그는 이윽고 열흘 후에 간신히 감시망을 벗어나서 겨우 뼈와 형체만 남은 조부의 시신을 몰래 묻을 수가 있었다. 그때가 그가 11살 되던 때의 일이었다. 당시 조부의 얼굴은 기이하게도 개들이 물어뜯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화검상은 하마터면 조부의 시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뻔했다. 하지만 이제 만일 그 시신들을 거두어 다시 원하던 그 무덤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간봉은 그 높이만큼이나 넓히도 몹시 넓었다. 화검상이 그 동굴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둥근 달이 중천에 떠 있는 상태였다. 비록 달이 혼하게 비치고 있었다곤 하나 그가 이곳까지 이렇게 빠르고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곡선적 신법의 덕택이다. 그것은 비단 그 위력도 증가시키지만 완전한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화검상은 이곳까지 오면서 그 신법의 공부를 톡톡히 했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곳은 거의 백장에 달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내리는 폭포수의 앞이었다. 그 거대한 폭포수의 줄기가 동굴의 입구를 가로막아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화검상은 잠시 주저하는 듯하다가 이내 지면을 박차고 신법을 일으켜 위로 솟구쳤다.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벽면은 매끄러웠지만 그래도 발을 딛고 힘을 의지할 돌출 부위들이 있었다. 화검상은 일장 반가량 솟구쳤다가 돌출 부위를 밟고 계속 솟구쳤으며 그런 것을 수차례나 계속했다. 그리하여 십여 장가량 올라갔을 때 그는 폭포수의 옆으로 접근하여 뒤쪽에 움푹 들어간 동굴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 동굴은 폭포수의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나 옆으로 돌아 들어가 보니 마치 밖에 은빛의 거대한 발을 들이운 것 같았다. 달빛은 은빛의 폭포수를 투과하여 동굴의 내부에도 다소 비치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 안으로 전진했다. 폭포수가 워낙 거대하여 진동음도 심하고 동굴의 입구에는 습기가 가득했으나 안쪽은 의외로 건조했다. 그 동굴은 그다지 깊지 않았다. 겨우 십여 장을 들어가자 동굴이 끝나 있었고 화검상은 거의 더듬다시피 하여 바닥에 널찍한 돌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실은 이 부근은 천연의 인공을 가미한 것으로 그 널찍한 돌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인 셈이다. 이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서 점차 나아가면 동굴 속 미로 미로에 접하게 되고 그 미로를 벗어나면 바로 그 위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나감봉에는 동굴이 많고 또한 그러한 동굴들이 무수하게 얽혀진 미로도 많다.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위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당시 화검상은 조부에게서 미로를 지나는 길을 자세하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 일은 부딪혀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널찍한 돌은 제법 무거워서 옆으로 옮기는데 힘이 들었다. 화검상은 공력을 옮기하여 겨우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을 수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려가려면 횃불이나 화섭자가 필요한 것이다. 화검상은 마악 품 속에서 화섭자를 꺼내 불을 밝히려다가 문득 주춤했다. 그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에 일이 혹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여 이곳까지 오는 동안 철저히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혹시 그 사이에 어떤 틈이 있었나 이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낭패가 아니겠는가 그는 얼른 그런 생각이 들자 화섭자를 도로 넣고 동굴의 안쪽에 있는 오목한 부근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것은 이를테면 마지막으로 그를 따라온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는 일이다. 만일 아무도 없다면 그건 그야말로 다행스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만일 누군가 은밀히 그를 끈질기게 따라 붙고 있었다면 이번은 그런 자를 따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미 그가 안으로 들어온 이상 그 감시자는 궁금해져서 도저히 오래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그의 앞날을 보다 순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화검상의 생각은 어쨌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가 이곳으로 온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것이었다. 한데 그의 그러한 예상은 적중되었고 기대는 빗나갔다. 갑자기 동굴의 입구가 어두워지는 듯하더니 한 사람이 흡사 유령처럼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는 다름아닌 방귀춘 방귀춘이었다. 화검상은 그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비단 놀랐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다 떨려왔다. 만일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로써 한 가지 강호의 경험을 배운 것이다. 세상 일은 좋은 가능성은 시현되기 어렵지만 나쁜 가능성은 비록 의심스럽더라도 실현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도리밖에 없다. 화검상은 즉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숨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 귀식대법 귀식대법을 펼치고 축골공 축골공을 시전하여 몸을 더욱 안쪽으로 오므렸다. 겨우 이류의 경지에서 그런 무공들을 펼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오래 수법을 지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화검상은 가능한 한 그 방귀춘이 빨리 나가기를 바랬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황의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9장 2 그는 방귀춘이 그동안 멀리서 끈질기게 그를 지켜보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오싹 돋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축골공은 그렇다고 해도 귀식대법은 이곳의 폭포수의 소리가 워낙 강함으로 구제하지 않아도 좋을 뻔했다. 방귀춘은 워낙에 끈질긴 자여서 쉽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순간 방귀춘의 두 눈은 마치 한 쌍의 작은 횃불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내부를 자세히 살폈다. 하지만 이 동굴은 원래는 천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안쪽에 움푹 패인 부분에 숨어있는 화검상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발 불을 밝히지 말아라. 방귀춘은 아마도 은밀히 화검상을 추적할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조용히 불도 밝히지 않은 채 동굴의 패인 부분들을 주시하다가 문득 바닥에 밀려나 있는 돌과 드러난 통로를 발견했다. 그는 아마도 화검상이 그 아래로 내려갔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리라. 만일 그가 처음부터 불을 밝혔다면 화검상이 그 통로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한쪽 구석에 숨어있는 화검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으리라. 그것은 이를테면 너무도 치밀한 자의 오류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대체 화검상이 무엇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인지를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방귀춘은 그래도 금방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다소 머뭇거리다가 주위를 두어 번이나 더 살폈다. 화검상은 금방 그에게 발각될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진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야말로 간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밤중이고 게다가 이곳은 동굴의 내부였다. 시력이 좋은 방귀춘도 마침내 화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로의 아래로 내려갔다. 화검상은 방귀춘이 사라졌어도 감히 금방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했다. 진기가 이어지지 않아 축골공이 풀려가고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데도 그는 잠시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다가 이윽고 그 동굴의 구조상 방귀춘이 거의 미로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그는 재빨리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와 동굴을 나왔다. 비록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인기척이 났다고 해도 폭포수가 떨어지는 괭음 때문에 그 소리는 지워졌을 것이고 어두워서 그의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검상은 일단 동굴을 벗어나자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이제 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방귀춘을 본 이상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더욱 신중을 기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굴의 아래쪽으로 절벽을 따라 내려갔고 7,8장 정도의 아래에 있는 동굴 속으로 쑥 기어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기다렸다. 방귀춘이 언제 나와서 그를 다시 추적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미로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밖으로 나올 기미가 없었다. 이에 화검상은 드디어 안심을 하고 동굴의 안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화검상의 조부는 당시 상황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미로를 통과하지 않고 그곳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폭포수의 아래쪽에 있는 지하수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쪽으로 가면 의복이 많이 적고 질척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공이 약한 사람들이 가기에는 적당하다. 화검상은 그동안 지하수로가 변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하수로는 다행히도 그대로였으며 다만 그동안 물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었다. 화검상은 동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지하수로에 닿은 다음에 옛날의 기억을 간신히 더듬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는 지하수로를 따라 걸었다. 그는 가능하면 화섭자를 아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방귀춘을 의식하여 감히 화섭자를 계속 켤 수가 없었다. 주변의 지형을 확인해야 할 때만 화섭자를 잠깐 켰고 이어 그는 어둠 속을 빠르게 나아갔다. 점차로 물의 깊이가 얕아졌으므로 그는 더욱 속도를 낼 수가 있었다. 이 지하수로도 비록 단순하기는 하지만 미로나 다름이 없다. 지하수로가 바로 그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참을 더듬어 나아가다가 몇 번을 확인한 끝에 그 갈라진 틈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 지하수로 옆에 갈라진 벽틈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움푹 패인 것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허리까지 빠지는 물을 건너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 드나들 만큼의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천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화검상은 그 통로의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직도 기억이 모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생각으로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 주위를 살피며 화섭자를 켜려고 했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그가 들어온 지하수로 쪼개서 환한 불빛이 나타나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화검상은 그만 깜짝 놀라 화섭자를 다시 품속에 집어넣고 말았다. 횃불을 하나 들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아닌 방귀춘이었다. 횃불을 높이 쳐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이 환히 드러났고 화검상은 그의 표정까지도 자세히 살필 수가 있었다. 그는 대단히 분노하고 낭패를 당한 듯 두 눈에 살광살광을 번뜩이며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를 보자 대번에 간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또 어떻게 화검상이 이쪽으로 온 것을 알고 추적해온 것일까. 기실방귀춘이 그 미로에서 안쪽에 그 위치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비단 미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곳보다 더 찾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나간봉에는 그런 미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귀춘은 아마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되돌아온 모양이었다. 화검상이 가슴을 조이는 사이의 방귀춘은 그를 지나쳐 안쪽으로 사라졌고 뒤이어 그가 천리전성 천리전성의 수법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사질 나를 이렇게 놀리면 못써 화사질이 만일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쉽다면 그야말릴 내가 아니지. 하지만 일부러 나를 따돌릴 필요는 없는 일이 아니겠어. 천리전성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울리고 있는데 방귀춘은 벌써 화검상의 눈앞까지 되돌아왔다. 그는 매섭게 연신 주위를 살피면서 계속 천리전성의 수법으로 말했다. 좋아 화사질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면 나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갈 테니까 반드시 아침까지는 숙소로 돌아와야 하네. 알겠나 화사질 방귀춘의 신법은 매우 빨라서 마치 무리를 밟고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말이 끝날 때 벌써 지하수도의 바깥쪽으로 나가버린 것 같았다. 화검상은 그제서야 다소 안심을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방귀춘과 같은 사람을 볼 때 확실히 화산파가 무림해서 제법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야그출력일 9810-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10장 수염을 당겨라 제10장 수염을 당겨라 화검상은 본격적으로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대 그가 마악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뒤쪽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냥 물 흘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무엇인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화검상은 궁금해서 다시 수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 소리를 내는 물체는 어딘가 눈에 익은 듯 하면서도 제법 컸으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침 그 물체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화검상은 시력을 집중해서 보았다. 이런 어둠 속이라고 해도 공력을 집중하면 시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한대 4, 5장까지 다가온 그 물체를 보니 다름 아닌 바로 방귀춘이 아닌가. 화검상은 그만 놀라서 심장이 다 내려앉는 것 같았다. 황급히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으나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방귀춘과 같은 자는 청각도 대단히 예민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인기척을 감지해낼 수도 있는 일이었다. 방귀춘은 비록 말로는 떠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형을 거의 익혔는지 그는 손에 횃불도 들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넓은 수로의 미로를 다 돌아야 하고 또한 그 사이에 화검상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세밀하게 살필 수는 없었다. 화검상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는 그저 한두 번 바라보고는 지나쳤으며 이내 안쪽으로 바삐 사라지고 말았다. 화검상은 그가 사라지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약간의 기척이 나는 것도 불사하고 황급히 안쪽으로 내닿기 시작했다. 그 통로는 천연적인 것이라 매우 구글구글하고 튀어나온 것도 많아서 화검상은 의복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살갓도 멍이 들거나 긁히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십여 장 정도 나아갔을 때 다시 그 수로 쪽에서 얘의 그 천리 전성이 들려왔다. 내 잠깐 자네에게 알려줄 말이 있어서 돌아왔네. 자네의 모친이 말이야. 갑자기 자네와 상의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하니 어서 나와서 나의 얘기를 듣게. 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여사매를 보내지 저런 자를 통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결코 나와 어떤 일을 상의하는 분도 아니시지. 화검상은 그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 눈살을 찌푸리며 마음을 바로잡았다. 방귀춘의 천리 전성은 멀었다가 가까워지고 가까웠다가 다시 멀어지곤 했다. 화검상은 그가 계속 이곳을 수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서둘러 앞으로 향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니 작은 미로와 같은 동굴들이 나타났다. 화검상은 화섭자로 불을 켤 수도 없어서 생각한 후에 그 중에 한 동굴로 들어섰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을 십여 장 정도 동굴을 따라 나아가다가 돌연 몸을 솟구치며 위쪽에 움푹 들어간 자리로 들어갔다. 그 부분은 아마도 그의 조부가 약간의 수단을 부려 만들어 놓은 모양이었다. 그쪽에 벽을 그냥 밀면 끄떡도 하지 않지만 위쪽에 돌출된 부분을 밀고 이어 아래쪽을 밀면 그것은 벽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 된다. 화검상은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다. 반기춘의 천리전성은 그 뒤로도 계속 간헐적으로 들려왔으나 이내 멀 어저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아직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서둘러 나아갔다. 그 동굴은 위쪽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드디어 그 우측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모양을 더듬어서 손으로 좌측 벽을 밀었다. 좌측 벽은 간단히 열렸다. 그것도 일종의 벽으로 위장한 돌문인 것이다. 화검상은 안으로 들어가는 즉시 그 문을 닫고 안에서 단단하게 잠가버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 정도면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도무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서둘렀다. 그 내부는 바로 하나의 제법 넓은 방과도 같은 동굴이었다. 화검상은 옆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정면으로 나가면 그 방귀춘이 들어갔던 미로와 접하게 된다. 그 동굴은 비록 폭이 넓고 높으나 길이는 길지 않았다. 그 안쪽에 문턱과 같은 것이 있고 그 문턱의 안에는 작은 방과도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의 조구는 바로 그곳을 두고 그럴싸하다고 했던 것이다. 이곳의 위치가 무덤으로 좋은지는 화검상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고 퀴퀴한 기분이 드는 것이 무덤으로 여겨질 만하다고도 생각되었다. 당시 이곳에 왔을 때 화검상은 왠지 으시시한 느낌이 들기도 하여 다시 오고 싶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 와보니 문득 과거의 정이 되살아나 어딘가 푸근한 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이제는 화섭자를 켜서 주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야만 목적했던 선물과 수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 문이었다. 화검상은 화섭자를 밝히기에 앞서 그래도 망설였다. 그 선물이라는 말은 아마도 당시 조부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여 특별히 화검상에게 무엇인가 전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 선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역시 그의 장검에 종이를 넣은 것은 그가 조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와 강호유람을 떠나 화산파에 없을 때 그랬던 것 같았다. 당시 그는 그 장검을 가져가려 했으나 볼품이 없다는 이유로 선친이 다른 것을 가져가라고 권했기 때문에 두고 갔던 것으로 기억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의 상황과 시기는 그의 추리와 기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화검상은 일단 그렇게 선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드디어 수염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화섭자로 불을 밝혔다. 대체 어떤 곳에 무슨 수염과 같은 것이 있다고 당기라는 말인가. 내부에 불이 밝혀지자 모든 것들이 훤히 드러났다. 옛날의 기억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이런 곳에 수염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문득 화검상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놀라며 탄성을 바라고 말았다. 그 작은 방으로 건너가는 문턱의 위에 마치 발을 들이운 듯이 종류석들이 흡사 고드름처럼 나란히 매달려 있는 기묘한 모양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도 당연히 그 이상한 종류석들을 보고 조선 간의 대화가 있었다. 아 이건 마치 이빨 위에 수염이 달려있는 것 같네요. 그렇구나. 너는 그 수염마저도 뽑고 싶으냐. 왜 그럼 안되나요. 안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잡아서 비틀죠 뭐. 기억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런 흐름의 대화였을 것 같은 흐름이 내리에 스치듯 지나갔다. 바로 저것이로구나. 세월이 그동안 너무 많이 흘러서 화검상은 이곳에 와서야 그 수염의 정체를 간신히 기억해내게 된 것이다. 화검상은 그런 분명한 판단이 서자 즉시 화섭자를 든 채 천장으로 속 굳혀올랐다. 종류석들의 숫자는 제법 많았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당겨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모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이번에는 하나씩 잡고 돌려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문득 그 가운데에 하나가 뻑뻑하게 돌아가며 기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그그 하는 소음과 함께 바깥쪽에 벽면 하나가 먼지를 일으키며 밀려나고 그 자리에는 하나의 또 다른 작은 방이 드러났다. 틀림없구나. 틀림없이 할아버지의 유물을 찾게 되었구나. 화검상은 일순 너무나도 깊어서 손에 화섭자가 꺼져가는 것도 몰랐다. 주위가 다시 어두워지자 그는 얼른 그 방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불을 밝혔다. 방 안에는 돌침상과 돌탁자가 각기 하나씩 있고 돌탁자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먼지로 뒤덮인 채 놓여있었다. 화검상은 즉시 문을 다시 닫고 나서 우선 한쪽에 놓여있는 오래된 서찰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 서찰의 필체는 장검에서 나온 종이 위에 필체와 동일했다. 상상아 갑자기 조금 놀랐겠지. 이 하래비는 앞날이 촉망되던 내가 그렇게 된 이후 속으로 고민을 해왔단다. 하지만 너에 대한 기대를 아 직벌이지는 않았지. 그래서 온갖 방법을 강구해보다가 내가 그렇게 생각이 혼란스러워진 것은 진원지기 진원지기가 허허해져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만년옥장 만년옥장 이란 것을 구해보았다. 그것은 진원지기를 보완하고 내가 다시 정상적으로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상하 이 하래비는 내가 다시 이전의 재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직접 내게 전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갑자기 일이 생겨 밖에 나가야 하기에 내 장검 속에 글을 남겨놓았다. 이 하래비가 돌아왔을 때 너의 좋아진 모습을 보고 싶구나. 나를 한 번 더 놀라게 해다오. 여기에 만년옥장 이외에도 생각난 김에 몇 가지의 물건들을 더 갖다 놓았다. 이제부터 그것들은 모두 다 너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와 이 하래비만의 비밀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무슨 과거 사건의 단서를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인 줄로 기대했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하게도 선물이란 말은 정말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검상은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해하고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내가 거 조부가 그에게 대해주었던 다정함에 젖어들면서 문득 눈물이 글썽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조부는 당시 외부로 나갔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진원지기가 허해져서 그럴 것이라는 조부의 판단도 틀린 것이었다. 하나 화검상에 어찌 그 다정한 선물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비록 간단하게 적혀있기는 하지만 그 만년옥장 만년옥장이라는 것은 도가의 희색이보로서 정말로 귀중할 뿐만 아니라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만년옥정 만년옥정의 정수가 고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니 그의 조부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 정말 고생께나 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정말 잘 대해주셨죠. 하지만 저도 지금은 할아버지의 편이 되어드릴 수가 없군요. 그렇게 잘 대해주던 조부의 시신이 벌판에서 들깨들의 먹이로 나뒹굴던 것을 상기하니 화검상의 가슴은 문득 미어지는 것 같았다. 비록 과거의 일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대가 험앙하게 무너지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조부를 다시 베었으니 헛걸음을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검상은 서찰을 내려놓고 다른 물건들을 살폈다. 그 외의 물건들은 모두 다섯 개였는데 각기 설명을 해놓은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길쭉한 장검장검이다. 먼지를 털어내고 검집에서 뽑아보니 검신이 구리로 만들어진 듯 누렇고 겁날이 없으며 장생지존 장생지존 이라는 글씨가 전자체로 응각되어 있었다. 이 장검은 내력 내력이 있는 것이다. 화검상의 증조부는 화몽추 화몽추란 사람으로 멸망한 동방 동방 왕족 왕족의 후예라고 하는데 이 장검을 가지고 중원으로 흘러들어와 화상파에 입문 입문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그 화몽추에 대한 평판도 몹시 나쁘지만 그러나 화검상은 그 외에 증조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장생검 장생검을 귀중하게 보관해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꼬리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내가 스스로를 비관하여 그런 쓸모없는 고철장검을 선택했을 때 이 할 애비의 마음은 아팠단다. 내가 보기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는 그 고철장검은 버리고 대신 이 장생보검 장생보검을 내가 보관하도록 해라. 이것은 너에 대한 이 할애비의 믿음이다. 나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의 평판은 우리 가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째서 할아버지는 내게 이런 많은 부담을 주시는 걸까 화검상은 장검을 검집에 넣어 내려놓은 다음에 이번엔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을 집어들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거의 100개에 달하는 명주 명주가 가득하게 들어있었다. 이 명주들은 하나같이 흠이 없고 광채가 밝아서 각기 황금연량 정도의 가치가 있는 최고품들임을 알 수 있었다. 꼬리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만년옥장을 구하는 도중에 우연히 이것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내가 갖고 사용하도록 해라. 사내대장부는 호쾌한 기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다. 너는 다만 기질이 너무 소심해 보이는 것이 탈이다. 그래서 진원지 기도 허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강호해 나가면 한 번 호쾌하게 써보도록 해라. 때로는 손해도 보고 실수도 너그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내 성격도 조금 바뀌게 될 것이다. 호쾌한 기상이라. 하지만 그러기엔 할아버지는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셨고 또한 너무 많은 금액이로구나. 그 외에는 3개의 옥병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음식 대용으로 사용하는 벽국단이라는 것이었다. 모두 20알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하루에 한 알을 사용하는 것이다. 만년옥장을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니 너는 이곳에 온 김에 그냥 여기에서 그것을 복용하고 수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은 본파 본파의 사람들에게도 들키면 곤란한 것이다. 두 번째 옥병에 들어있는 것은 화검상도 드물게 본 화산파의 신단신단인 자아신단 자아신단이었다. 누런 금박으로 입혀진 것이 새 알이나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각기 일갑자의 공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다. 만년옥장을 모두 복용하고도 부족하다면 이것을 한번 써보도록 해라.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공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하면 큰 활을 입을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일 하나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두 개는 강호에 나가서 위급할 때 사용하도록 해라. 그의 조부는 필시 화검상이 강호에 나갔을 때 이 글을 남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부는 아마도 화검상을 다시 한번 더 강호에 내보낼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다. 마지막 옥병은 매우 작아서 앙증맞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재질도 매우 귀한 것 같았다. 꼬리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바로 만년옥장이다. 모두 새 방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진원지기 즉 선천선천의 기운을 함유하고 있어서 때가 아닌 때에 복용한다고 해도 몸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한 방울이면 능이 삼갑자 삼갑자의 공력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 너는 조심해서 복용하도록 해라. 혹시 너를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 내 기 내기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안히 한 후에 우선 한 방울을 복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나머지 두 방울은 이곳에 그냥 두도록 해라. 너의 행운을 빈다. 화청대는 다시 화검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남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확실히 적혀있는 그대로 이 만년 옥장은 많이 복용해도 사람의 몸을 해치지 않는 이른바 선천지기 선천지기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것을 희색이보 혹은 성약성 약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이다. 화검상도 아직 말로만 들었을 뿐 정말로 그것을 본 적은 없었다. 만일 그가 볼 수가 있었다면 희색이보라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뚜껑을 열자 그 속이 금방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 금방마저 벗겨 내자 들어있는 내용물이 눈에 들어왔다. 푸르고 누런 빛이었는데 향기는 없었고 흡사 꿀 같은 액체가 은은한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것의 뚜껑을 닫고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것들을 두고 간다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갖고 나가기도 어렵다. 그럼 지금 복용해야 할까? 사실 화검상으로서는 지금 해야 할 일에 비해 무공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것을 지금 복용한다고 해도 당장 공력이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안전한 것이라면 일단은 몸속에 집어넣고 다니며 공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능력이 증대되고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반전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긴 화검상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황을 호전시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모험이라도 해야 할 처지이기도 했다. 곡선적인 무공을 채득했기에 과거에 그와 같은 병을 치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운공은 좀 더 안전할 것이다. 화검상은 많은 심사숙고를 한 끝에 지금 그 만년옥장을 모두 복용하기로 했다. 그는 먼저 자아신단을 하나 복용하여 내력을 증강시킨 다음에 복용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하책이고 또한 그다지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았다. 만년옥장의 성분은 선천지기이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가면 함부로 일어나지 않고 그저 잠재하게 된다. 그 사람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여 내기 내기가 맑아지면 그때의 능력만큼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으며 게다가 처음에 만일 운행이 잘못되기라도 하여 내기가 혼란스러워지면 그 일어났던 기운은 다시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적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와인마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이 만년옥장이었다. 화검상은 우선 한 방울만 복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일단 이곳에 남겨둘 수도 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복용해버리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몸속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이 운공하기에 적절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가 가검통을 제압하고 달아나 행방을 감춘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단을 강구하여 장문인 등에게 해명하면 될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났어도 방귀춘의 기척이 없는 것을 보니 그는 아마도 이곳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므로 안심하고 운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정한 다음에 그 만년옥장 세 방울을 모두 깨끗이 복용했다. 그것의 맛은 물 같고 향기는 없는데 꿀같이 끈끈하고 뱃속으로 들어가자 청량한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가득 차는 것 같았다. 마침 화검상은 속이 텅텅 비어 있어서 그의 액체는 흡수가 빨랐다. 화검상은 화섭자를 꺼버린 다음에 드디어 운기행공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당연히 만년옥장의 기운이 조금씩 서서히 발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운기에 들어가자마자 전신에서 그 기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화검상은 이에 당황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과거에 워낙 주화인마에 고통과 공포를 많이 경험했던 그였기 때문에 놀라움은 더 컸다. 아니 그럼 이게 만년옥장이 아닌 다른 것이란 말인가. 그가 당황하여 운공을 중단하자 그 밀물같이 일어나던 기운들은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가라앉아 버렸다. 화검상은 어둠 속에서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는 감히 조부의 말을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게다가 운공을 중단하자 그 기운들이 도로 가라앉는다는 것은 선천지기라는 의미에 걸맞는 것이었다. 만일 그것이 선천지기가 아닐 경우 불안정한 기질로 인해 그 자리에 부유하거나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주하인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화검상은 주하인마의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그러나 갑자기 일어나는 기운들은 매우 부담스러워서 일단 정체를 알지 않고는 운공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다. 대체 갑자기 그렇게 많은 양의 기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검상은 일단 가만히 내기를 주시하면서 운기를 진행시켜 보았다. 기운들이 다시 전신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아는 한 그것들은 선천지기의 분명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만년옥장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럼 대체 갑자기 이상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일까? 꾸준히 내기의 흐름을 주시해본 결과 그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화검상은 발견했다. 지금 그의 곡선적인 내공은 마치 허기가 져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이미 십수년간이나 무의식 중에 그것을 운기해오면서 공력은 거의 증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아직 미숙하지만 무의식적인 그 내공의 흐름은 연마될 대로 연마되어 더욱 많은 공력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부조화에서 생겨난 기현상이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곡선적인 내공을 의식적으로 연마하여 십수년이나 지났다면 무공이 결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9살의 공력이 벌써 1갑자에 달했었으니 직선적인 내공이 순조롭게 닦였다고 해도 최소한 4갑자의 내공은 갖게 되었을 것이다. 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경지에 걸맞는 변화 변화의 능력이 필요하다. 만일 이 갑자의 공력을 갖고 싶다면 그만큼의 공력을 다룰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반 제자들은 그 능력을 무공절기를 연마하거나 내공을 운행하여 터득해간다. 그러나 화검상의 내공은 이미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연마될 대로 연마되어 많은 기운을 보자 그 능력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지금 그의 내공은 곡선적이다. 그것은 자체로 살아있다고 해야 할 만큼 각기 변화를 증폭해가는 성질이 있어서 직선적 내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곡선적인 내공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안정되고 충실한 무공이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고 직선적인 내공과는 달리 많은 양의 공력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그 진척도 훨씬 빠른 것이다. 본래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놀랐던 것이로군. 나의 내공은 곡선적이니 직선적인 내공들과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모든 의문을 제거하고 나자 화검상은 드디어 입가에 다소 미소를 떠올렸다. 그 정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나 위험성은 적어지는 법이다. 그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시 전신의 기운이 크게 일어나며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 휩싸이는 듯한 감각이 들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진기를 소주천의 운행경로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기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 소주천의 경로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에 화검상은 자연스럽게 진기를 대주천 대주천의 타통으로 유도했다. 곡선적인 내공은 본래 안정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강력한 진기의 양이 더해지자 대주천의 경로들은 그야말로 쉽게 일사천미로 뚫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미 화검상의 체내에 적어도 일갑자 이상의 진기가 증가되어 활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직선적인 내공의 경우 이러한 혼란된 상황에서 다른 경지로의 진입을 시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이며 모험이고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화검상의 곡선적인 내공은 그 기초가 거의 완전하고 튼튼하여 그러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비록 경지가 높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공력의 양은 많을지라도 모든 변화를 모두 알고 나아가는 곡선적 내공은 바로 그러한 이점이 잊었다. 드디어 삭시간에 대주천이 완전히 타통되고 나자 어두워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코에서 점차 아지랑이와 같은 기운이 흘러나와 짙어지며 호흡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내공이 이제 인류 인류의 경지에 접어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쏟아져 나오는 진기의 양은 별로 줄어들지 않아서 온갖 경로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기실 그것은 화검상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직선적인 내공의 경우 잘 단련되었다면 1갑자나 2갑자 정도의 진기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곡선적인 내공의 경우는 잘 단련되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3갑자의 정도의 진기를 일으킬 수 있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10장 2 그것은 그만큼 처리할 능력과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부분이 화검상이 조금 전에 착각을 일으켰던 점이었다. 그는 아직 곡선적인 내공에 익숙하지 못하여 그 모습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검상의 내공은 이전에 공력의 증가가 없어서 지나칠 정도로 영민해져 있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공의 수준과는 또 다른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허기졌다는 것이고 대체 얼마만큼의 진기를 일으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화검상은 그래도 전신이 답답하게 되자 계속 그 진기를 타통된 대주천의 경로를 따라 돌리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서 그의 코로 흘러나오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은 점차 짙어져서 흡사 안개같이 변했다. 그 안개 혹은 구름 같은 기운은 폭넓게 그의 주위를 애워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내공이 곡선적이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아무리 곡선적인 내공이라고 해도 무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실 무리를 한다면 직선적인 내공으로 변하는 것이고 곡선적인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비록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화검상은 자연스럽고 느릿하게 운기행공을 계속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다음에 경지인 대주천의 융통을 향해 나아가는 폭넓음 변화의 움직임이다. 본래 특히 곡선적 내공의 경우 하루아침에 경지를 몇 단계나 뛰어넘는다는 일은 없다. 그것은 공력에 관계없이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해 모두 섭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공력보다도 훨씬 그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몇 단계나 앞서 있었다. 그의 능력은 다른 경지로 충분히 나아갈 수가 있는데 공력이 부족하다. 그것은 바로 허기졌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론과 실제는 조금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생각해왔던 것들도 모두 실행을 해봐야 하기에 화검상은 참고 묵묵히 운기행공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다. 본래 그런 상태로 장시간에 걸쳐 운기행공을 계속한다는 것은 고행이 나 다를 바가 없지만 곡선적인 내공은 또한 그런 버티는 힘을 길러주기에 가능한 것이다. 화검상은 중간에 체력이 다소 떨어지고 배가 많이 고파지면 벽곡단을 하나를 포경했다. 그가 벽곡단을 내 알 포경하고 이어 다시 배가 고파올 무렵에 그는 문득 전신에서 이상한 증우를 느끼기 시작했다. 드디어 다음 단계로 상달상달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갑자기 열버져가던 전신의 수십 개의 현관 현관들이 하나씩 가볍게 터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단한 작업이 아니라 평소에 늘상 해왔던 운기행공처럼 평범해 보였다. 그것은 이 곡선적인 내공은 서서히 원만하게 진행되어 마치 꽃이 개화하여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자연스러움만 있을 뿐 무리함이란 없다. 대주천의 타통시 약간 거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미 익을 대로 익어서 그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곡선적 내공에는 무리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관문을 돌파하는 위험도 있을 수가 없다. 갑자기 수십 개의 현관이 하나씩 터져나가자 화검상은 전신이 그야말로 시원하고 쾌적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대주천 반운이 융통된다는 것은 전신의 기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넓고 시원스런 길이 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편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상승내공 상승내공 2호 절정경지 절정경지인 것이다. 게다가 자연스럽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길은 무리하게 열리는 직선적인 내공의 경우와는 달리 훨씬 폭넓고 완전하여 훨씬 더 많은 내공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현관들이 터져나가자 거기에 관련된 모든 현관들은 조금 더 버틸 수가 없어서 이내 화검상은 곡선적인 절정경지 절정경지의 내공을 달성했다. 그것은 지금 그의 공력이 최소한 4갑자 이상이라는 말이다. 겨우 1갑자의 공력에서 허덕이던 이전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진전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이때 그의 전신의 기운은 하나로 융화관통 융화관통되었고 그 기질은 허허해진 듯 느껴졌으며 뭉쳐지고 끊어지는 일이 없이 원만하게 고우루 미치는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와도 같았다. 코에서 흘러나오는 안개 기운도 더욱 짙게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그의 야그 출력일 98-16 제목 화산문화 일부 한권 제11장 해명 해명 제11장 해명 해명 그런데 그토록 넓고 시원스럽게 느껴졌던 대주천반운의 경로도 이내 전신에서 흘러나온 기운들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그만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공력이 증가된 것인지 모르겠군. 그렇게 가득 찬 기운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는 벽국단 하나를 복용하고 이내 다시 웅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대주천반운이 융통되고 나면 이번에 하게 되는 일은 바로 백맥 백맥을 타통해가는 것으로 그것은 생사현관 생사현관의 타통과 이어지게 한다. 만일 생사현관을 타통하고 천인합일 천인합일 반박귀짐 반박귀짐 백맥 백맥을 타통하게 되면 지기가 선천징기 선천징기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절정 최절정 최상승 최상승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곡선적인 내공의 경우 최상승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팔값자 팔값자 이상의 내공이 필요한데 화검상은 자신의 공력이 아직 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도중에 알았다. 현재 그의 내공은 칠갑자 정도였다. 그 칠갑자의 내공은 단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년옥장의 선천지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만년옥장의 양력을 3분지이나 흡수한 것이며 공력이 무려 7배로 늘어나버린 것이니 그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화검상 본인조차도 지금 스스로 자신의 경의적인 성취를 믿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갑작스런 변화는 그가 이전에 얻었어야 할 성취를 나중에 한꺼번에 얻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지금의 공력과 능력으로는 다음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자 그대로 진기를 12주천 12주천하여 드디어 운기행공을 끝냈다. 나중에 12주천을 한 탓인지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으며 이 미 몸은 날아갈 듯이 가벼워져 있었다. 알력 안력도 매우 좋아져서 주위의 사물들을 희미하게 분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두 눈에는 그저 부드럽고 맑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바로 유실반어 유실반어 자진기박 자진기박이다. 화검상은 바로 일어나서 무공초식을 연마해보려고 하였으나 문득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5개의 벽곡단을 복용했으니 벌써 닷새는 흘렀을 것이다. 마냥 이곳에만 있을 수는 없다. 초식이나 신법신법 등은 이곳을 나가서도 충분히 몰래 연마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곳은 너무 어두워서 초식이나 신법 따위를 연마하기에 적당하지 않았고 게다가 너무 오래 지나면 장문인 등에게 해명하기 곤란해지니 그런 점 때문에라도 지금은 나가야만 했다. 화검상은 마치 오래 정이라도 든 듯 어두운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화석자를 켜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부에게서 받은 서찰이나 꼬리표 등은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 모두 소 각시켰고 만년옥장의 빈병과 부러진 고철장검은 이곳에 두기로 했다. 만년옥장의 빈병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고철장검은 차라리 이곳에 두는 것이 더욱 마음에 나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두 개의 새로 얻은 옥병과 보석주머니를 품속에 잘 갈무리하고 장생보 검을 손에 들자 이제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화검상은 뭔가 깊은 상염에 잠겼다가 이윽고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밀실의 문은 다시 닫아두고 주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본 다음에 그는 화석자의 불빛에 의지하며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번에는 미로 쪽으로 나가기로 했다. 나가는 길이라면 아무래도 그쪽이 안전하리라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그는 이곳 동굴에서의 일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는 결코 이곳에서 화산파의 제자들에게 잡혀가게 되어서는 안 된다.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입장이라면 그도 약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화검상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모친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역시 그를 위해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은 모친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비록 그로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이번에 고비만 잘 넘기면 앞으로는 그런 부탁을 드릴 일이 얻게 될 것이다. 바깥쪽으로 곧장 나아가서 문을 열고 나가자 그는 동굴에 들어섰다. 그리고 통로를 따라 좀 더 나아가다가 다시 석벽의 문을 열고 다른 동굴로 들어섰고 그 동굴의 아래쪽이 바로 미로와 같은 동굴들이었다. 화검상은 일단 화섭자의 불을 끈 다음에 석벽의 문을 열고 다음 통로에 들어섰고 그 통로에 따라 아래쪽의 미로에 들어섰다. 이 미로는 유명하여 일단 모르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면 평생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화검상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수색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화섭자의 불을 끄기는 했지만 이곳은 그래도 빛이 조금은 스며들고 있어서 동굴의 안쪽보다는 나았다. 이곳을 나가는 방법은 그의 조부가 표시해놓은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쉬웠다. 화검상이 인기척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사이에 어느새 주위가 더 밝아졌다. 드디어 입구에 가까이 온 것이다. 입구가 가까워지자 화검상은 더욱 마음이 긴장되었다. 이번에 일로 장문인 등이 그를 아예 파문축출 파문축출 하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날 그에게 당한 가검통은 이미 반기춘이 보았으니 데려다가 치료를 했을 것이다. 완만하게 경사진 동굴로 지나가자 드디어 입구가 나타났다. 그 널찍한 석판은 치워져 있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를 어지럽게 했다. 대나딘가 화검상은 그 석판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극히 주의하여 밖에 인기척을 살피다가 가볍게 몸을 솟구쳐 올렸다. 이것은 공력을 연마한 이후 그가 처음으로 펼치는 신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몸은 깃털과도 같이 가볍게 허공으로 떠올랐다. 화검상은 자신의 몸이 그 동굴의 천장까지 불쑥 치솟는 것을 보고 그만 당황했다. 신법은 그의 기대 이상으로 잘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비록 내국만 연마했어도 지난 며칠 동안 의식과 무의식이 많은 조화를 이루어 무공을 펼치는데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당황하여 천장의 돌을 잡고 신형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신법의 운용이 자유로워서 거의 소음이 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듯한 안정된 모습이었다. 화검상은 자신의 무공에 도취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폭포수의 사이로 은빛의 뿌연 여명이 밀려들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햇빛을 보게 되어 대낮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새벽인 것이다. 처음에는 심하게 눈이 부셨으나 이내 적응이 되었고 모든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아니 그의 시력은 훨씬 좋아졌다. 동굴의 입구와 가까운 쪽에는 한 사람이 비스듬히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다름 아닌 가검통이었다. 화검상은 나오자마자 그를 다시 보게 되어 놀랐으나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가검통은 오만상을 찌푸린 채였고 잠을 자면서도 허리에 차고 있는 검 자루를 꽉 잡고 있었다. 필시 화검상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맺힌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싶지는 않았다. 가검통은 피로에 지쳤는지 가끔 코도 골고 있었는데 아마 화검상이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은 폭포수의 갱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화검상은 그 소리 덕분에 반기춘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놀라고 만 것이다. 화검상은 굳이 가검통과 부딪힐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소리 없이 빠져나가려고 했다. 신법을 일으키자 그의 신형은 바닥에 사뿐히 내려서서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이것은 인류경지의 초상비 초상비의 경공보다 월등한 절정경지의 답설무은 답설무은이다. 그는 이류에서 갑자기 인류경지를 뛰어넘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신법과 모든 무공의 변화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직선적인 답설무은의 경공과 곡선적인 답설무은의 경공은 그 세밀함과 안정성 변화에 있어서 훨씬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의 공력은 이미 칠갑자 칠갑자인데 그런 경공이 다른 절정경지와 비슷하다면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겠는가. 같은 답설무은이라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검통은 잠을 자면서도 검자루를 쥐고 화검상을 노리는 듯했으나 화검상이 멀쩡히 앞으로 지나가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화검상은 일단 동굴을 나와서 아래쪽에 절벽에 몸을 붙였고 폭포수의 밖을 내다보았다. 여기에 가검통이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밖에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문득 밖에서 하나의 인형인형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화검상은 일순 놀라서 신형을 뒤집었고 몸을 옆으로 날리다가 허공에서 한 번 방향을 바꾸어 바위들 사이에 움푹한 곳에 몸을 숨겼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 것이었으나 신법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욱 잘 되었다. 비록 다소 무리한 행동인 듯하지만 허공에서 방향을 전환한 그 수법은 그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지경이었다. 인의 동굴에 앞으로 날아온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방귀춘이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의 안색이 약간 초췌해진 것 같았다. 화검상은 다시 그를 보자 마치 귀신을 본 듯 크게 놀랐지만 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제는 왠지 그와 싸워도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체내에서 뭉클거리는 것이었다. 화검상이 적절히 몸을 숨긴 탓인지 방귀춘은 전혀 그를 발견하지 못해드며 곧장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화검상은 그 안에 일이 궁금하기도 하여 즉시 청각을 그쪽으로 집중했다. 이런 폭포수의 괭음 속에서도 그쪽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그의 청각 역시 대단히 향상된 모양이었다. 방귀춘이 자고 있는 가검통의 따귀를 후려치며 호통을 지르는 것 같았다. 이 빌어먹을 녀석아 내 녀석이 여기서 자고 있으면 그 녀석이 그냥 달아날 게 아니냐 가검통에 다소 역정이 난 듯한 음성이 뒤를 이었다. 나도 무새는 아니라고요. 우라질 열흘이나 지나도 안 나오는 것을 보면 필시 그 녀석이 이 안에는 없는 게 분명해요. 열흘 이미 열흘이나 지났다고 화검상은 그 소리를 듣고 그만 황당해졌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열흘이나 지났다면 이건 대단히 상황이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동굴 속에서 웅기행공을 하며 벽곡단의 소모 개수로 날짜를 헤아렸으나 아마도 무화지경에 이른 때가 많아서 시일이 그렇게 흐른 모양이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의 말소리가 계속되는 듯했으나 화검상은 정신이 혼란스러워져서 청각이 집중되지 않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건 확인할 수가 있겠지. 화검상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즉시 다시 신형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포수의 물기에 항상 젖어 있어서 이 절벽은 매우 미끄럽고 위험했으 나 그는 자신이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쉽게 몸을 이동시킬 수가 있었다. 폭포수의 옆으로 나와 슬쩍 앞쪽을 둘러보니 다행히도 앞에서 지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옆으로 이동하여 맞은편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강기춘이 동굴을 나오는 기척은 아직 없었다. 일단 탈출에 성공한 셈이다. 화검상은 가능하면 지형이 험하고 잘 눈에 띄지 않는 방향을 골라 빠르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신법은 이미 무섭게 증진되어 있었다. 그저 가볍게 도약해도 10여 장이나 솟구칠 수 있었고 한 번 지면을 박차면 수십 장은 쉽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 처음에 화검상은 너무나도 빨라진 몸놀림에 적응하지 못해서 현기증을 느낄 지경이었으나 그래도 신법이 모든 변화를 갖추고 있어서 위험은 조금도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일각 정도 신법을 펼치는 가운데 이미 그러한 속도감과 변화에 능숙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그가 있는 나간봉은 화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연하봉의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동쪽의 조양봉의 기슭을 타고 가야 할 것 같다. 이전과 같은 경우였다면 그런 험준한 산벽을 타고 가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었으나 지금은 전혀 그런 정도가 위험이 되지 않았다. 화검상은 가능한 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욱 먼 조양봉의 동쪽 기슭을 타고 돌았으며 이윽고 연하봉의 북쪽 기슭을 통해 연하봉의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덜어 사람들을 만나기는 했으나 그는 요령껏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고 또한 신법의 연습을 많이 해본 결과가 되기도 했다. 그가 연하봉의 정상에 올랐을 때는 이미 태양이 하늘로 둥실 떠오르고 있었다. 이 연하봉의 아침의 풍경은 결코 조양봉의 일출 광경에 못지않다. 오히려 옥려지 옥려지의 차가운 물에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니 더욱 우아한 장관을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화검상은 미처 그런 우아한 운치를 즐길 입장이 못되었다. 어느새 이 상궁의 주위에는 제법 많은 화산파의 제자들이 매복하여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연하봉의 정상에는 은폐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화검상이 매복하고 있는 제자들을 쉽게 발견한 것은 그의 이목이 훨씬 좋아진 탓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현재의 그의 그러한 능력으로도 어려웠다. 한참 숨어서 국리를 하던 끝에 화검상은 한 가지 술술을 쓰기로 했다. 비록 상궁에도 옛날에 쓰이던 비밀 통로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가 알고 있는 길이라면 이미 모두 지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강호상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화검상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가볍게 던져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람의 다리를 맞추었다. 어이쿠 멀쩡히 서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벌렁 넘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쪽으로 집중되었다. 거 뭐야 화가 녀석이 나타났나 사람들은 아직 화검상의 무공이 겨우 이류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들이 일제히 신법을 펼쳐서 폭넓게 그쪽으로 쇄도에 들었지만 그 사이에 화검상은 이미 우측으로 돌아 소리 없이 상궁의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다. 일단 상궁의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은폐물이 많아서 들킬 염려는 적 어진다. 화검상은 일단 상궁의 안에 들어서자 여검월 여검월을 찾았다. 그녀부터 찾는 것이 모친을 뵙는 가장 손쉬운 길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여검월은 그 대전에서 손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막 운기 조식을 하고 낫는지 다소 상기된 안색으로 앉아 뭔가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었다. 화검상이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화사형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간 잘 있었느냐 어머니께서는 지금 계시겠지 화검상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일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한대 대체 그동안 어디에 계셨었죠?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또 한대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죠? 화검상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사이가 없다. 나를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빨리 데려다다오. 역검얼은 다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런데 화사형은 이번엔 정말로 많이 달라져 보여요. 이전엔 가짜로 달라졌단 말인가 역검얼은 화검상이 재촉하는 태도를 보이자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다시 말했다. 여삼의 오늘이 며칠인지는 알고 있겠지. 역검얼은 발길을 옮기며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예 오늘은 숨을 다 세죠. 한대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야.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일 뿐이야. 화검상은 그렇게 날짜까지 확인하고 나자 내심 커다란 충격을 느꼈다. 정말로 열흘이나 지난 것이 판명되었으니 이는 실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그가 무단 이탈하여 열흘간이나 잠적해 있었으니 장문인 등이 그를 내버려두려고 하겠는가? 화검상의 표정이 무겁게 굳어지는 것을 보며 역검얼은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역검얼이 화검상을 데려간 곳은 바로 그 모옥이었다. 화산파에서는 이 화산신려 화산신려를 예우해서인지 이 부근에는 제자들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화검상이 모옥 앞에서 잠시 기다리자 역검얼이 안으로 들어갔다. 역검얼이 안으로 들어간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묻힌 풍기월의 싸늘한 음성이 들려왔다. 대체 이제 나를 또 만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화검상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말했다. 어머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기월은 냉소했다. 그런 녀석이 열흘간이나 잠적하여 소식을 끊는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이미 생각해둔 말이 있기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그들이 제게 독을 복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게 만성독 약을 복용시켜 서서히 폐인이 되어 살다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간파했을 때는 주위의 감시가 너무도 심한 때여서 하는 수 없이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 이제까지 동굴에 숨어서 독을 치료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실 그 만성독 약을 그에게 펼친 사람이 가검통이 아닌 배후인물들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들은 모험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내가 그 거짓말을 믿을 것 같으냐? 화검상은 말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그 가검통 가사제를 불러 물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가 직접 제게 갖다 준 국의 부음부음을 놓아두니까요. 그럼 그 독은 아직 너의 몸속에 남아 있느냐? 풍기월의 음성이 약간 누그러지는 듯했다. 아무리 그래도 근원적인 모성애는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다. 화검상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다소 고통스러웠다. 일전에 우연히 약초 약초로 그 독을 푸는 법을 알게 되어 간신히 모두 해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기월의 음성은 다시 싸늘해졌다. 그렇다면 얼른 돌아가서 장모님께 복명할 일이지 나는 왜 찾아왔느냐? 나는 이미 너와 인연을 끊었다는 말을 잊었느냐? 화검상은 막 입을 열어 말하려다가 가볍게 흠칫했다. 문득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주변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람이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려던 화검상은 일순 현실을 파악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가 만일 고개를 돌리게 되면 이목이 증진되었다는 표시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그는 자신의 증진된 무공을 드러낼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 사람은 화검상의 옆에 와서 멈추어섰고 이어 그에게 말했다. 정말 교활한 녀석이로구나. 어서 가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다름아닌 풍기업 풍기업이었다. 이렇게 빨리 나타난 것을 보니 아마도 그가 이 근처에서 화검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크게 놀란 표정으로 급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왜 왜 삼촌. 풍기업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욱 냉랭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왜 삼촌이라고 생각하기나 하느냐. 그 그건. 화검상이 당황해할 때 모혹에서 다시 풍기월의 음성이 들려왔다. 오라버니 저는 이제까지 자식을 둔 적이 없고 저 녀석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 알아서 처리하세요. 참으로 차갑고 비정한 한마디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풍기업은 잠시 모혹 쪽을 바라보다가 먼저 밖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어서 가자. 화검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화검상이 풍기업에게 끌려가게 되자 연하봉의 정상을 지키던 제자들도 이내 모두 철수했다. 풍기업은 연하봉을 다 내려갈 때까지 전혀 말이 없다가 연무장이 가까워지자 문득 고개를 돌리고 차갑게 입을 열어 말했다. 가검통이 내게 당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화검상은 내심 뜨끔하는 기분이었으나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어서 즉각 대답했다. 예 저는 그에게 당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했지요. 저는 일단 그를 안심시킨 다음에 일장을 가격하고 혈도를 제압했었습니다. 고작 반갑자의 공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화검상은 일숨 풍기업의 두 눈에서 살광살광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화검상은 모르는 척 대답했다. 예 그건 저도 이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저번에 펼쳤던 그 괴공괴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다가 뜻밖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반갑자의 공력을 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무공 또한 훨씬 증진되게 되었습니다. 풍기업은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냉소하듯 말했다. 너는 정말 교활한 녀석이구나. 하지만 오히려 그 교활함이 더욱 너의 명을 단축시키게 될 것이다. 화검상은 그 말의 속으로 크게 움찔했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묘 야그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11장 2 그럼 지금 곧 데려가서 나를 처단하겠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 달아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이 아니고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이다. 그저 사제 하나를 상처입히고 열흘간 잠적했다고 해서 화검상을 처단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이에 화검상은 기왕에 참아온 일이니 좀 더 버텨보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했다. 연무장의 옆으로 지나가자 수많은 제자들이 잠시 쉬고 있다가 우르르 몰려들어 화검상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겉으로는 매우 걱정스러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태연했다. 무공이 높아지자 자신감도 늘어났고 이제는 과거와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석조정각에 가까워지자 문득 저쪽에서 눈에 익은 두 노파로파들이 다가왔다. 바로 귀파파와 왕파파였다. 왕파파 왕천파는 화검상의 앞에 다가서자마자 다짜고짜 따기부터 서너 차례 후려갈겼다. 이 더러운 종자 같으니 내놈이 감히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켜야만 하겠느냐 왕천파의 따기를 서너 차례나 맞자 화검상은 양떼함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그는 사실 공력을 감추기 위해 전혀 방어하지 않은 것이다. 화검상은 가만히 있어도 반탄력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그 부위의 공력을 잠시 비워버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중독 중독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칫 끝까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화검상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항변했다. 왕천파는 누나를 크게 불아렸다. 뭐라고 내놈이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래 무슨 중독을 해소한단 말이냐 화검상은 짐짓 송구한 표정으로 공손히 말했다. 가검통 가사제가 제게 부음지 독을 국속에 몰래 타서 먹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자 즉시 해독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감봉의 남쪽 동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왕천파의 오른쪽 다리가 화검상의 가슴으로 날아왔다. 화검상은 이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갑자 정도의 공력을 사용하여 가슴의 충격을 완화시켰다. 화검상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저만큼 뒤로 날아가 뒹굴자 왕천파는 크게 노한듯이 소리쳤다. 뭐라고 이 더러운 종자 녀석이 내가 그 거짓말을 믿을 줄로 아느냐 옆에 있던 귀천능이 음산하게 눈빛을 빛내며 그녀를 말렸다. 삼해 그만하고 어서 가세. 저런 놈을 상대해봐야 좋을 게 없어. 왕천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검상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귀천능과 함께 다시 사라졌다. 화검상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먼지를 털어내며 몸을 일으키자 풍기엽이 냉랭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어서 그만 가자. 이윽고 풍기엽은 화검상을 석조정각의 위로 이끌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풍천비는 출정하는 일등으로 벌써부터 집무실에 나와있는 모양이었다. 5층으로 오르자 담기훈이 서있다가 풍기엽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네. 풍기엽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검상을 돌아보며 말했다. 넌 잠시 여기에 있거라. 풍기엽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담기훈은 화검상을 힐끗 바라보더니 말했다. 정말 대담한 노미로 궁글에 죽지 못해 환장을 했다는 말이냐. 나는 너희들의 속셈을 알고 있다. 내가 아무리 고분고분하게 대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나를 귀엽게 봐줄 것 같은가. 화검상은 속으로 그렇게 주멀거리며 겉으로는 공손하게 예를 올렸다. 담사배께서는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담기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화검상의 아래위를 훑어보며 대꾸했다. 정말 교활한지 멍청한지 알 수가 없군. 그래 지금은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녀석이 전에는 어떻게 멍청한 짓만 골라서 했단 말이냐.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담사배께서 많은 가을 의치심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기훈은 크게 노한 듯 화검상을 한 차례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화검상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싫은 것인가 아니면 본래부터 화검상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화검상도 굳이 더 이상 말을 계속할 필요가 없기에 그냥 묵묵히 서 잇었다. 그런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던 중 문득 담기훈이 침묵을 깨고 다시 화검상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장문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들어가 봐라. 아마도 장문인 풍천비가 전음으로 담기훈에게 지시를 내린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그에게 가볍게 읍을 해보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다. 집무실의 안에는 뜻밖에도 풍천비 풍천비가 혼자 앉아있었다. 풍기협은 이미 돌아가버린 모양이었다. 장문인을 배웁니다. 풍천비는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화검상이 대례를 올리자 그는 미소하며 말했다. 그동안 혼자 동굴 속에서 해독을 하고 있었다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미 풍기협에게 모든 사항을 전해받은 모양이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너무 다정하게 나오는 것은 어딘지 수상하다. 화검상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공손히 대답했다. 고생스럽기는 했어도 많은 분들을 걱정시켜드린 이를 생각하면 면목이 없는 일이옵니다. 면목이 없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구나. 풍천비의 어존은 여전한 듯하나 그 안색은 다소 차가워진 것 같았다. 화검상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게 무단히 독을 전개한 가검통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천비의 표정이 차가워지는 듯하더니 다시 미소를 떠올렸다. 그 가검통이란 아이는 내게 공격을 받았다면서 화검상은 말했다. 이에 그 가사제는 제게 악질적으로 독을 전개하고 못살게 굴었음으로 저는 가진 방법을 다 짜내어 겨우 그를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장모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보해 두었습니다. 풍천비의 두 눈에서 섬광섬광이 번뜩이더니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런 아이들의 처벌까지 내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처벌을 받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무리를 일으키니 내가 직접 심문하는 것이다. 너는 정령 처벌을 받기를 원하느냐 처벌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화검상은 일시 풍천비의 그런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편 야그 출력일 9810 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12장 알 수 없는 그림자 제12장 알 수 없는 그림자 화검상은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말했다. 저는 사실 3년 전에도 간혹 본파를 떠나 며칠 지내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본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잠시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록 처벌을 받은 직후이기는 하나 분명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며칠 임의대로 행동한 것이 무리를 일으켰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풍천비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그의 안색을 살피며 대답했다. 제가 그곳에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만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책물을 잠시 제쳐놓은 것 자체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자유도 없이 중요한 감시를 받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아직 그와 같은 감시를 받을 커다란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풍천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너는 지금 이곳에 처벌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하러 온 것이라는 말이냐. 화검상은 대답했다. 책무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임의로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명하러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죄를 인정하면 죄가 되지만 분명한 근거를 들어 죄가 아님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이제까지 거의 소극적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갑자기 달라진 사람처럼 강하게 대처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풍천비는 잠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너는 왜 둘 다 처벌해야 한다고 했느냐. 화검상이 대답했다. 저는 제가 처벌될 경우 둘 다 처벌되어야 형평에 맞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둘 다 처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좋다. 그렇게 되어야지. 모든 일은 그렇게 아무 탈 없이 풀어가야 좋은 것이다. 내 말대로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한데 너는 갑자기 똑똑해졌구나. 화검상은 자신의 얼굴을 주시하는 풍천비의 시선에 비수같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일순 가슴이 섬뜩한 기분이었으나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나를 잘못 본 것이지 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내가 조용히 지낼 때는 바보 취급을 하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 당신들은 당황해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들이 만일 정말로 떳떳하다면 당황해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풍천비의 시선은 화검상이 들고 있는 장검에 집중되었다. 너의 그 검은 이번에 얻은 것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검상의 가슴은 왠지 철렁했다. 그는 혹시 이 장생검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미 모든 사항을 짐작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역시 화검상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둔 말이 있어서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번에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물려받은 것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녹슨 장검을 일부러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부러지자 할 수 없이 이것을 대신 가지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풍천비는 기이한 눈빛으로 그 장생검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겠구나. 한데 너는 앞으로 며 칠간 어디에서 지낼 작정이냐. 화검상은 그가 자신의 장검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역시 태연이 대꾸했다. 제가 비록 해명을 했고 장모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다고 해도 많은 사형제들은 저로 인해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죄하는 심정으로 역시 며칠간 그 채석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달아나는 일이 없겠지. 특별한 일이 있다면 또 자리를 뜰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파에서 태연하고 자란 본파의 사람입니다.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풍천비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만 돌아가도록 해라. 장문인의 집무실을 나오니 담기운이 냉랭한 시선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화검상이 읍하며 인사를 했으나 그는 본척도 하지 않았다. 화검상은 이에 천천히 정각을 걸어내려오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에 일은 정말로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필시 악착같이 그를 처벌하려고 할 것 같았는데 처벌하기는커녕 아예 없던 것으로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화검상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화검상이 또한 계속 채석장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다. 혹시 화검상이 갑자기 강하게 달려드니 당황해서 그만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만 것일까? 실로 그럴 리는 없는 것이다. 풍천비는 결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게 한 것일까? 그리고 풍천비가 이번에 내린 결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 담겨있는 생각이란 어떤 것일까? 화검상은 비록 이번에 완승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왠지 마음이 꺼림칙하고 오히려 알 수 없는 그림자에 덮어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이것은 아직 화검상 자신이 풍천비 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모른다는 것은 이미 지고 있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살기 살기를 느끼면서 화검상은 문득 가볍게 웃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태만했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그들에 대해 알아야 하겠군. 점차 하늘의 태양이 높이 솟아오르면서 열기를 뿌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윽고 연무장으로 내려오자 문득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그의 앞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아름다운 비단옷을 경장으로 걸치고 흡사인형인형으로 섬세하게 조각해놓은 듯한 용모를 지닌 미모의 낭자 낭자. 일면 귀엽게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기질 기질 이 다분해 보이는 올해 26세 나이 풍검심 풍검심 바로 그녀였다. 풍기협의 딸이며 풍검진의 여동생이고 화산옥녀 화산옥녀라는 벼로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화검상에게는 외사촌 누이가 된다. 풍검심은 다소 오만한 듯한 자세로 양손을 잘룩한 허리에 걸친 채 화검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화사제 너는 정말 뻔뻔스럽구나. 그러고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감히 이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장문인 풍천비의 손녀가 되는 그녀는 그야말로 이곳 화산파의 공주라 고도할 수 있는 귀한 신분의 여자였다. 화검상은 사과에서 내려온 이후 감히 그녀를 만나볼 수가 없었고 그녀 또한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 화검상을 구태여 찾지 않았다. 하지만 기실 과거 어렸을 때만 해도 그녀는 화검상과 제법 친하게 잘 놀았었다. 시대가 바뀌면 이렇게 사람의 신분도 달라지는 법이다. 화검상은 달라진 신분의 차이를 거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내심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풍사자 정말 오랜만이오. 그동안 풍사자는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소. 출정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인지 화산파 제자들의 연문은 더욱 열심히 얻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의 시선은 모두 이 흥미로운 광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다. 풍검심은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는 듯 일순아미를 찌푸리더니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아들어 화검상의 목에 들이대며 차갑게 소리쳤다. 누가 내 녀석더러 그런 것을 상관하라고 했느냐. 앙칼찍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오히려 더욱 매력적일 것 같았다. 화검상은 자신의 목에 닿아있는 겁날의 서늘한 감촉을 느끼면서 내심 고소했다. 이 목덜미는 도무지 서할 날이 없군.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목이 잘려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화검상은 미안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좀 경솔했던 것 같소.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하시오. 풍검심의 무공은 지금 그녀의 맑게 빛나는 눈동자를 보더라도 삼갑자 삼갑자의 공력의 절정경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이미 자신이 곡선적인 절정경지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지금은 자신의 무공을 드러낼 시기가 아닌 것이다. 풍검심은 붉은 입술을 야릇하게 찡그리며 뭔가 궁리하는 듯하다가 계속 겁날을 들이댄 채로 말했다. 그럼 너는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해라. 아니면 개처럼 기면서 살려달라고 빌든지. 화검상은 약간 어이없어 하며 말했다. 내가 만일 그럴만한 큰 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거지요. 하지만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것이요. 풍검심의 두 눈에서 문득 강한 기운이 번뜩이며 그 기운은 겁날에 이어서 화검상의 목에 상처를 내며 피가 주르르 흐르게 했다. 비록 피가 흘러 바닥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겁날의 일부는 붉게 물들어서 혈기 혈기를 일으켰다. 내놈은 철면피처럼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라면 해라. 보아하니 지금 이 풍검심은 결코 장난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미간에는 악랄한 살기마저 어려 있었다. 화검상은 비록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풍검심은 정말로 그의 목을 베려고 할지 모르며 설령 화검상이 무공을 펼쳐 그 살수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이다. 나는 이미 온갖 욕이라는 것은 다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지킬 채 면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풍사자는 옛날부터 내가 존경해오던 사람이고 또한 나는 어리석기로 소문난 사람이니 풍사자가 시킨다면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마당이니 나에게 우선 그 이유라도 말해줘야 할 게 아니오. 풍검심은 여전히 장검을 들어댄 채 노려보며 앙칼치게 소리쳤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상 야그 출력일 9810-16 제목 화산문화 1부 한권 제12장 1 내놈은 정령 아직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말했다. 풍사자가 이러는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이미 조금 전에 장문인을 뵙고 오는 길이오. 나에게 죄가 있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틀림없이 장문인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오. 하지만 장문인께서는 이번 일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소. 장문인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데는 당연히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해도 당신께서 따로 구상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오. 풍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장문인의 그런 구상에 누가 되지는 않겠소. 풍검심의 안색이 가볍게 변했으나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내 놈은 그새 입만 살았구나.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너를 그냥 놔둘 줄 아느냐.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물론 풍사자는 결코 빈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풍사자에게 큰절을 세 번 할까 하는데 그 정도로 용서해 주지 않겠소. 풍검심은 눈빛을 여러 차례 변화시키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듯 하다가 이윽고 화검상을 가증스러운 듯이 노려보며 서서히 검을 거두면서 말했다. 내 놈을 언젠가는 내가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은 내가 그것을 경고하려고 온 것이다. 내 놈 같은 인간 쓰레기는 반드시 죽어야 해. 화검상은 그녀가 검을 거두어 검집에 도로 넣고 몸을 돌리자 자신의 목에 새로 난 상처를 매만지며 웃으며 말했다. 만일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죽어야 할 것이오. 앞으로 풍사자의 손속을 기대하도록 하겠소. 풍검심은 다시 고개를 돌려 화검상을 차갑게 노려보다가 이내 그냥 걸 음을 옮겨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정말로 그런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일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째서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으려는 것일까. 화검상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띈 채 연무장의 옆으로 걷기 시작했다. 마침 연무를 하는 시간이어서인지 사람들은 그를 주시할 뿐 나서서 막는 사람은 없었다. 화검상은 그들의 가증스럽게 보는 듯한 시선을 받기가 거북했으나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연무장을 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연무장을 벗어나서 채석장으로 향하는 골목을 막 돌아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한 사람이 손에 장검을 뽑아 들고 살벌한 기세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바로 다름 아닌 가검통이었다. 그의 장검은 햇살의 시퍼런 광채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눈에도 원독의 살광살광 이충만 하고 있었다. 흐흐흐 벌써 나를 잊은 것은 아니겠지. 화검상은 다소 흠칫했으나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있다니. 자네는 바로 그렇게도 다정한 가사제가 아닌가. 가검통의 장검은 이미 허공을 가로질러 화검상의 목을 베어오고 있었다. 뭐 그렇게도 다정하다고. 가검통의 검초는 비록 화검상의 목을 겨냥하고 있기는 해도 그다지 무게가 실려있지 않아서 이를테면 허초허초나 다름이 없었다. 비록 몫이 원한이 맺혀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심한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만일 이전 같으면 화검상은 그 1초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화검상은 가볍게 상체를 뒤집어 피하며 말했다. 아니 자네는 갑자기 미치기라도 했나. 사형인 내게 이렇게 거칠게 나오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가검통의 그 1초는 비록 무게가 없었지만 거기에서 다시 여러 갈래로 흐르는 변식 변식이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저 눈에 보이듯이 몸을 움직여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가검통은 화검상이 자신의 1초를 너무나도 간단히 피해버리는 것을 보고 일순 그 변식을 중단하고 검을 거두며 말했다. 뭐라고? 너는 그날 동굴 속에서 나를 때려눕힌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가검통은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이를 저지를 뜻했으나 그 소심한 성격 탓인지 화검상에 달라진 듯한 능력을 보자 눈에 띄게 그 기세가 줄어들었다. 다만 이 신기하게도 나날이 실력이 증가하는 듯한 화검상에 대해서 파악하느라 부지런히 눈알을 굴릴 뿐이었다. 화검상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 일은 내가 미안했네. 미처 자네를 구출하지 못했지. 가검통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구출하지 못했다고? 그것은 바로 내가. 화검상은 즉시 그의 말을 자르며 짐짓 엄하게 말했다. 내가가 아니고 화사형이지. 이곳은 남들의 시선도 있을 텐데 내게 그런 말로 함부로 부르면 되겠나? 가검통은 원독의 눈빛으로 화검상을 노려본 뒤에 말투를 약간 바꾸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직접 나에게 손을 쓴 것이 아니오. 화검상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져었다. 그건 그렇지. 거기에 나 말고 또 누가 있었겠나? 나는 당시에 내 실력을 한 번 시험해 볼 속셈으로 자네에게 기습을 했던 것이네. 그 결과는 비록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게 어떤 사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네. 자네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내가 왜 자네에게 일부러 상처를 입히겠나? 가검통은 화검상을 노려보며 잠시 흠칫하는 듯하더니 차갑게 주시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때 왜 나를 곧장 구출하지 못했다는 것이오? 화검상은 곧장 그의 얼굴을 직시하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로 내가 자네를 구출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정말로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아니었겠지? 가검통은 그 말에 다소 당황해하는 빛을 보였다. 그는 다급히 눈빛을 굴리면서 어물어물 대답했다. 내 내가 왜 당신을 감시하겠소? 그 그건 아닐 거요. 화검상은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다. 자네는 그렇다고 이를테면 방사숙이 나를 감시하라고 시켰다고 해도 그걸 거역했을 것이라는 말인가? 가검통은 화검상이 갑자기 화제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바람에 더욱 당황하여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 그럴 리가. 나 나는 지금 그런 것을 말할 입장이 아니오. 화검상은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 텐데. 장모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번에 일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이네. 화검상은 어리둥절해하는 가검통을 향해 다시 말했다. 그것은 곧 문제가 있는 쪽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지. 가검통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 내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오.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굳이 자네에게만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자네는 내가 왜 그때 미처 자네를 구출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나? 가검통은 이미 안색이 여러 차례 변하며 흙빛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뭐요? 화검상은 말했다. 나는 당시 어떤 약초를 실험하기 위해 몇 차례 복용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왔지. 그래서 뒷간에라도 갔었단 말이오. 화검상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부흥지 독이 침투했기 때문인데 뒷간에 간들 무엇하겠나? 나는 어떤 약초를 이미 복용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만성독은 급히 발작하게 되었던 거네. 가검통은 의심하는 표정으로 차갑게 주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오? 화검상은 대답했다. 그야 당장 내가 독이 발작하여 위험한데 어떻게 운기하여 자네를 구출할 수가 있었겠나? 나는 잠시 자리를 피하여 독의 발작이 잠시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운기하여 해독할 장소를 향해 뛰었던 것이 네. 가검통은 음엄한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때도 나를 구할 수는 있었던 일이 아니었소. 화검상은 그를 주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물론 그렇다고 봐야겠지. 하지만 나는 당시 누가 이 부흥지 독을 내게 시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지. 설마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화검상은 교활하게 움직이는 가검통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시 자네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입장이었네. 그 독은 바로 국물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지.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장무님께 상세히 말씀드렸던 것이네. 가검통은 잠시 멍하니 화검상을 바라보며 생각을 굴리는 듯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화검상을 향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어쨌다는 말이오. 화검상은 말했다. 장무님께서 나를 이해하신 것은 감시를 하더라도 독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지. 물론 자네는 그 감시자가 아닐 테지만 말이야. 그럼 당신은 그런 얘기를 내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오. 화검상은 문득 말없이 가검통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서 너 차례 후려쳤다. 갑자기 펼친 화검상의 그 한 수는 비단 생각지도 못하게 빨랐을 뿐만 아니라 은근히 상대방의 마열을 제압하고 있어서 가검통을 꼼짝도 못하게 했다. 대본의 가검통의 안색은 시뻘겋게 퉁퉁 부어올라 우스꽝스럽게 변모했다.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치 야그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문화 일부 한권 제12장 2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는 바로 너의 사형사형이다. 내가 비록 쓸모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성의를 생각해서 너는 공손히 들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비단 나를 욕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 내놈이 건방지기에 설령 그렇게 훈계를 하기로써니 내놈이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나를 바지저고리로 보고 있는 것이냐 화검상의 손속은 그다지 강하지도 않았고 그의 음성도 그다지 강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가검통은 왠지 가슴이 떨려오고 안색이 거뭇하게 변했다. 그는 조금 전에 화검상이 그렇게 느닷없이 손을 써올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그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따기를 후려치는데도 무슨 수법을 썼는지 알지도 못했고 반항하지도 못했다. 그는 화검상의 능력이 이렇게 달라져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무공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행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 녀석의 무공이 언제 이렇게 높아졌지. 가검통은 마치 인간이 아닌 도깨비를 보고 있는 듯하여 먼저 입술부터 파랗게 질려갔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본파에서 화극상은 가장 큰 죄의 하나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너는 죽고 싶으냐. 가검통은 그 말에 두 눈을 부릅뜨고 다리까지 떨기 시작했다. 사 살려주십시오. 화검상은 그의 놀란 듯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너의 그 교활하게 돌아가는 두 눈을 보니 죽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가검통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더욱 교활하게 돌아갔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화사형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지금 도처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너는 나의 무공을 본 최초의 사람이다. 어찌 죽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가검통은 화검상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 열심히 뇌리를 굴리고 있지만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 나는 결코 그것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화검상은 무심한 듯이 가검통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실로 너와 같은 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미 내가 고의로 나를 죽이려고 위에서 식히지도 않았는데 부음 지독을 국속에 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살려둘 수가 있겠느냐. 가검통은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을 굴리다가 약간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위에서 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독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검상은 가검통의 뺨을 다시 한 차례 후려치며 말했다. 내놈은 또 나를 희롱하려고 하는구나. 방사숙은 내게 그것을 식힌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럼 내게 그것을 식힌 사람을 말해보아라. 화검상의 이번 손속은 약간의 공력이 가해져서 가검통은 머리가 뒤은 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쪽 뺨이 더욱 심하게 부풀어오른 그는 부지런히 머리를 굴려보다가 말했다. 저는 그 그것을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은 차라리 저를 저를 죽이십시오. 말과 함께 가검통은 정말로 화검상이 자신을 죽이려는지 눈빛을 빠르게 굴리며 주시했다. 정말이냐. 다소 무심한 듯한 화검상의 표정을 보고 가검통은 문득 가슴이 철렁하여 급히 다시 말했다. 저는 다만 지금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께서는 부디 살려주십시오. 화검상은 잠시 그런 그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문득 가볍게 웃으며 그를 풀어주었다. 정말 괜찮구나. 과연 내가 훈계한 보람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 와도 중요한 기밀은 누설하지 않겠다는 너의 자세는 가히 나를 기쁘게 하기 애족했다. 가검통은 우선 몸이 자유로워지자 어리둥절해졌지만 화검상의 말을 뜻 곧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뭐라고 훈계 기밀 뭐가 널 기쁘게 했다는 거야. 화검상은 어리벙벙해하고 있는 가검통을 향해 다시 말했다. 너는 나의 그런 훈계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냐? 우라질 다시 겨루게 되면 내가 이기게 될지 누가 알게 뭐야. 가검통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얼른 공손히 대답했다. 아니 예전은 무척 마음에 듭니다. 화검상은 그가 아직도 뽑아들고 있는 장검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만일 다소의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그 검으로 나를 한번 공격해보아라. 사형이라면 마땅히 사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검통은 그 말에 다소의 갈등을 일으켰다. 이번에 핑계삼아 정말로 공격한다면 화검상을 혼내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를 태연히 자신을 바라보는 화검상을 향해 도저히 그런 용기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화사형께 불쾌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화검상은 가볍게 미소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다. 그런 자세라면 장차 대성 대성 할 수도 있겠지. 말과 함께 화검상은 몸을 돌려 그냥 다시 채석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가검통은 자신에게 등을 보이며 그렇게 걸어가는 화검상을 보고 일시 두 눈 가득 악독한 살광 살광을 일으켰으나 감히 정말로 손을 쓰지는 못했다. 천천히 채석장으로 걸어가는 화검상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다. 그는 일부러 가검통을 한 번 흔들어 본 것이었으니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가검통은 비록 무공도 약하고 성격도 소심한 편이어서 평소에 손해를 보는 일이 많으나 의외로 그만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억지로 술술을 부려서 그에게 실토를 하도록 해보려고 하여 은하 나중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만 중단하고 말았다. 가검통은 영악하고 교활한 자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화산파 내부에서도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자에게조차 힘들어 한다면 이건 결코 아니다. 비록 신문을 하는 경험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 화검상은 자신의 행동거지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강호상에서 무공은 3푼이고 경험은 7푼이라고 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공만이 능력은 아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까 연무장에서와 같은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화검상은 문득 웃으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것이었군. 나의 생활 역시 곡선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곡선적이라는 말은 얼핏 듣기에 곡선이라는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실상 같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곡선이라는 것도 역시 지정된 하나의 흐름을 연상하는 것으로 그것은 오히려 직선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곡선적이라고 한다면 그 곡선 이외의 무한한 성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화검상은 곡선적이라는 것을 무공으로 적용하다가 느닷없이 기이하게 도, 행동거지의 전반에 걸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흔히 과거의 기인기인들이 생활 속에서 평범한 듯한 무도, 무도를 찾으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상기해보면 그리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화검상이 채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인부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돌을 쪼개고 다듬고 나르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벌써 날씨도 많이 무더워졌다. 전노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그에게 다가오는 칼자국의 사내가 눈에 띄었다. 화검상은 즉시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오랜만이오. 전노인은 지금 어디에 있소? 칼자국의 사내는 그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더니 은근히 시선을 외면하며 대꾸했다. 그는 또 왜 찾으시오? 전형감은 지금 여기에 없소. 화검상은 다소 의아해져서 말했다. 여기에 없다니. 그럼 어디 다른 곳에라도 갔다는 말이오. 칼자국의 사내는 약간 심드렁한 듯한 태도로 말했다. 그거야 나도 모르는 일이지. 그 영감이 워낙에 별난 짓을 하니 그걸 알 수 있겠소. 당신이 만약 또 여기에 있고 싶다면 안으로 들어가 짐이나 풀어놓으시오. 화검상은 그 말을 듣자 왠지 이상하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전노인이 없어졌으니 이제 이곳은 당신의 관할이 된 모양이군. 그렇지 않소. 칼자국의 사내는 음험하고도 약간 야릇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야 별로 이상할 것도 아니지. 당신도 혹시 이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오.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전노인이 어째서 없어졌는지를 모른다면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칼자국의 사내는 일숭괘이적게 웃으며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야 뻔한 일이 아니오. 별로 말 못할 것도 없지만 그 영감은 쓸데없는 주둥이를 놀리기에 당신이 떠나던 날밤의 대가를 치른 것이오. 제1부 항공 끝. TOB 컨티뉴. 무림약 야그. 치. 야그 출력일 98-16. 제목 화산 두권 제13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13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화검상은 놀람과 동시에 치솟아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의식했다. 다름아닌 자신에게 한 말 때문에 전노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인 것이다. 불현듯 전노인이 그날 밤에 자신에게 하던 말들과 행동이 뇌리 속에 선연하게 떠올랐다. 그들이 전노인을 살해했소. 칼자국의 사내는 고개를 내져었다. 그건 모르겠소. 나도 그 영감이 보이지 않길래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지. 이거 나도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공연이 자주 말을 걸지 마슈. 화검상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기도 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전노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알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어떤 식으로나 방법은 많으며 그들은 필시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전노인에게 최소한 어떤 불행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 그것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화검상은 내심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해 이를 악물다가 이내 가볍게 웃으며 그 마음을 달랬다. 이건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 그들이 그러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만일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하면 말조차 전혀 하지 못하게 할 것은 또 뭔가. 하긴 그렇게 불온한 말을 퍼뜨려서 화산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주어야 하겠지. 전노인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 숙소의 내부가 횡안이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우리 집안의 일에 나서지 마시오. 나선다면 그 자체가 죄인이 된다는 걸 몰랐다는 말이오. 화검상의 자리는 아직 비워져 있었다. 그렇게 죽고 나면 아무런 보람도 없소. 나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오. 칼자국의 사내는 입구에 서서 머뭇거리다가 어색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침은 드셨겠지. 오후부터 일을 하겠소. 화검상은 전노인이 여기 길을 찾아보라는 말을 했던 것을 상기하고 있었다. 아니야. 무슨 속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들은 굳이 그런 일로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오. 그렇게 합시다. 칼자국의 사내는 이내 물러가 버렸다. 화검상은 대강 침상을 정리한 다음에 그 위에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노인의 일은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는 수밖에 없었다. 화검상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관해 생각해보았다. 어쨌든 일단 장문인과의 대면에서 지난 일들이 매듭이 되었으니 그가 돌아온 것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그는 비단 이곳에 왔으니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공수련을 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지금 그의 처지는 얼핏 안정되어 있는 듯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당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역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이 사람들 사이의 일은 역시 그쪽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화검상은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거기에 전노인이 말한 여기기는 없다. 화검상은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다. 화검상이 그러한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문득 가벼운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대낮인데도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는 딸기코의 사내였다. 딸기코의 사내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먼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소 혀가 꼬부라진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밥이 다 되었으니 나오시오.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 화검상은 일순 크게 놀랐다. 다름이 아니라 그 딸기코의 사내는 그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전음 전음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가 오늘 밤 자시에 당신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작업장 부근으로 나오시오. 화검상은 놀라면서 한편으로 어이없기도 했다. 이 전음인밀 전음인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화술 복화술이라는 것과는 달리 음성을 공력공력에 실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일이다.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른바 대주천반운을 타통시켜 공력이 정묘정묘해지는 인류 인류의 경지에 오르지 않고는 시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화검상도 이전에는 그저 복화술 정도만 시험해볼 수 있었을 뿐 전음인밀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딸기코의 사내가 느닷없이 그것도 다른 말을 하면 서 여유있게 전음인밀을 사용하다니. 그렇게 전음인밀을 완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무공이 이미 절정경지 절정경지 이상이라는 말이다. 그럼 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화산파에서 본래 무리민을 인부로 쓰지 않으며 사전에 그러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부들은 무공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고 또한 그들은 화산파의 무공을 배울 수도 없다. 그럼 딸기코의 사내는 일부러 무공을 숨기고 잠입한 자라는 말인가. 화검상은 문득 인부들 중에 사마외도의 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던 말을 내리에 떠올렸다. 하지만 그 딸기코의 사내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써 감추고 있던 비밀까지 누설해가며 화검상에게 전음을 보내는 것일까. 그것은 실로 괴이괴이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무공을 익히는 사람들 중에 덜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음인미를 보냈다는 것은 무공을 익혔다는 증거이므로 아마도 딸기코의 사내도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딸기코의 사내는 일단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이내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화검상은 나중에야 비로소 자신이 딸기코의 사내가 말한 그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도대체 이건 또 뭐지? 화검상은 내심 크게 황당해하다가 이윽고 천천히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작업장의 부근에는 어느새 소치 걸려있고 그 소단의 국밥인지 돼지고기국인지 모를 것이 펄펄 끓고 있었다.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 점심 식사는 그렇게 밖에서 대강 해치우는 모양이었다. 배추국에 돼지고기를 썰어넣고 거기에 밥까지 집어넣은 이죽 같은 것은 제법 구수한 냄새를 진동시켜 열흘 동안 음식 맛을 보지 못한 화검상의 뱃속을 뒤흔들었다. 30여 명이나 되는 인부들은 이미 대부분이 그 죽과 같은 것을 떠서 둘레에 앉아 먹고 있었고 화검상이 다가가자 칼자국의 사내가 괴이쩍게 웃으며 말했다. 난 또 이런 음식이 싫어서 나오지 않는 줄 알았소. 하지만 우리들이야 이런 음식이라도 감지덕지해야 할 형편이라오. 이미 한낮이 되어 날씨는 뜨겁고 무더웠다. 하지만 인부들은 뜨거워서 이마에 비지 땀을 흘리면서도 연신 숟가락을 놀리고 덜어는 다가와 한 그릇씩 덧떠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화검상은 한 인부가 떠주는 그 죽과 같은 것을 받으며 대꾸했다. To be continue 나 역시 그대들보다 낫다고는 말할 수가 없소. 그 죽과 같은 것은 비록 간이 잘 맞지 않고 양념도 잘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일단 한 숟가락을 넘기자 뱃속이 회를 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검상은 고작 한 그릇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서 위장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내 다른 생각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그 딸기코의 사내는 어느새 식사를 마치고 한쪽에 앉아서 술을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는 마치 언제 화검상에게 전음을 보냈었냐는 듯 태연한 신세기였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일부러 화검상에게 그런 전음을 보냈던 것일까. 화검상은 즉시 다가가 물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참았다. 그가 비밀이 유지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일부러 그렇게 무공이 노출되는 것까지 감수해가며 전음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검상은 그에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 식사가 끝나자 인부들 중 일부는 그늘 밑으로 휴식을 취하러 흩어졌고 칼자국의 사내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오늘의 작업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다. 화검상은 마침 지금이 딸기코의 사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악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나며 말소리가 들려왔다. 칼자국의 사내가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보슈 당신은 이런 일이 서툴을 테니 오늘은 저 주정뱅이와 함께 도리나 나르슈 주정뱅이라고 함은 바로 다름 아닌 딸기코의 사내를 말합니다. 화검상은 칼자국의 사내가 유독 그를 지목하는 것 또한 왠지 매우 공교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딸기코의 사내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그의 시선이 잠시 가볍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차라리 잘된 이리로군. 화검상은 오후 내내 그 딸기코의 사내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라면 굳이 지금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제법 노련하니 잘 가르쳐 줄 거요. 칼자국의 사내는 다시 한번 괴있적게 웃더니 이내 자신이 쉴 장소를 찾아 물러갔다. 화검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조금씩 술을 마시는 딸기코의 사내를 주시하다가 역시 그늘진 곳을 찾아 쉬러 갔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 휴식시간은 서둘러 지나가기 마련이다. 잠깐 동안의 짧은 단점을 아쉬워하기라도 하듯 저마다 몇 차례씩 하품을 해대고는 인부들은 이윽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돌을 쪼개고 다듬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각기 쓰임새에 따라 모양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작업장에 다시 돌가루가 튀고 요란한 소음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이미 맡은 임무 그대로 딸기코의 사내와 함께 다듬어진 돌들을 한쪽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직접 쓰일 곳으로 가져가는 것 이 아니라 임시로 쌓아두는 곳으로 운반하는 것이었다. 그다지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화검상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쉽게 입을 열 수도 없었다. 두 사람 다 무공을 연성한 사람들이기에 운반하기만 하는 일은 그저 내공을 약간만 사용하면 되므로 어려울 것이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화검상은 이윽고 세 번째로 돌을 나르면서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드디어 전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이것은 화검상이 거의 최초로 전음인미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제법 잘 되는지 그 딸기코의 사내는 다소 놀란 빛을 보이며 화검상을 바라보았다. 화검상 역시 그 딸기코의 사내에 못지않게 무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딸기코의 사내는 즉시 표정을 가라앉히고 전면을 바라보더니 전음으로 대꾸했다. 그것은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오. 지금은 알려고 하지 마시오. 그의 전음인밀의 음성은 평소와는 달리 혀꼬부라진 음성이 아니었다. 누가 그를 주정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화검상은 자신의 전음인밀이 예상외로 잘되자 내심 매우 신기해하다가 이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다시 전음으로 말했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 당신은 내가 당신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것 같소. 딸기코의 사내는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만이오. 지금의 나로서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소. 화검상은 내심 어이가 없어서 그의 얼굴을 한 번 주시하고는 다시 전음으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소. 차라리 계속자 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오. 딸기코의 사내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는 표정도 무뚝뚝한 것이 마치 다른 일에 넋이 빠져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화검상은 내심 답답해져서 다시 질문을 했다. 최소한 아까 말한 그가 누군지 내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오. 딸기코의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대꾸했다. 그건 알 필요도 없을 것이오. 그때 나가면 알게 될 테니. 화검상은 내심 다소 약이 올랐다. 그는 지금 이 사내에게 질문을 해서 얻어낸 대답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화검상은 다시 전음으로 말했다. 내가 만일 그때 나가지 않고 지금 즉시 당신을 본파의 사람들에게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소. 딸기코의 사내는 이에 문득 화검상을 바라보며 두 눈에서 가벼운 성광 성광을 번쩍이더니 이내 다시 표정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적어도 당신이 전대장문인 화천교의 손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소. 당신은 반드시 그를 만나야만 하오. 화검상은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 또 할아버지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군. 화검상은 이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전음으로 말했다. 나는 결코 그를 만나지 않겠소. 나를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소. 보아하니 당신의 무공도 제 법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한 차례 비무비무나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딸기코의 사내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화검상은 속으로 다소 어이가 없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이 사내에 대해서 새삼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상당히 무뚝뚝하고 말의 조리도 있으며 냉정하고 기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이전에 보던 술주 정뱅이가 아니라 어떤 낙방 선비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화검상은 그 뒤로도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퍼부어보았으나 그 사내는 역시 입을 다물고 대꾸하지 않았다. 화검상은 이에 화가 치밀어 욕이 절로 나왔으나 그만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열세번째 석판을 나르면서 화검상은 문득 이런 질문을 했다. 좋소. 당신이 말할 수가 없다고 하니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겠소. 하지만 우리는 다소의 인연이 있는 듯도 하니까 다른 말을 하도록 합시다. 보아하니 당신은 나의 조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투 비 컨티뉴 무림 야그 5.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3장 2. 딸기코의 사내는 다소 머뭇거리다가 이번에는 전음으로 대꾸했다. 나도 잘은 모르오. 하지만 최소한 그분이 좋은 분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소. 화검상은 표정이 다소 신경질적으로 일그러졌다. 흐흐흐 좋은 분이셨다고. 내 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지. 왜 사람들은 남의 일에 이렇게 쓸데없이 나서기를 좋아할까. 화검상은 그런 생각을 굴리다가 약간 차갑게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좋소. 당신이 그렇게 나의 조부를 좋게 평가해 주다니 고마운 일이오. 하지만 나도 부탁 좀 하나 합시다.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목적인지 알려고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 가문의 일에는 나서지 말아주시오. 나는 그런 호의를 좋아할 만큼 그렇게 마. 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외다. 딸기코의 사내는 이에 잠시 신형을 멈추고 서서 멍하니 화검상을 바라보았다. 화검상은 그에게 다시 한마디 더 던졌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도 자유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딸기코의 사내는 잠시 그렇게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걷기 시작했다. 그 딸기코의 사내가 말이 없었기에 화검상도 이제는 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그 뒤로는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일만 계속했다. 내공이 강해진 탓에 오후의 무더위가 비록 별로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 딸기코의 사내는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고 과묵했다. 그것은 그의 평소의 주정뱅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하긴 그렇게 왜골수적인 성격이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주정뱅이의 흉내를 잘도 내고 있는 것이리라. 이를 시작한 지 거의 한 시즌가량 지났을 무렵 화검상은 문득 자신의 앞으로 다가온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방귀춘이었다. 화검상은 느닷없이 그를 다시 보게 되자 일순 다소 놀라고 흠짓한 기분이 들었다. 이전에 그에게 워낙 당할 뻔한 데다가 지금은 더군다나 딸기코의 사내와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사숙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화검상은 필시 그가 가검통처럼 전날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화검상이 그에게 그런 인사를 하고 나자 방귀춘은 기이하게 웃으며 그를 힐끗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일하는 것은 재미있나? 하지만 난 자네를 보러 온 것은 아니네. 말과 함께 그는 딸기코의 사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곧 그가 딸기코의 사내에게 볼 일이 있다는 말이었다. 딸기코의 사내도 그것을 보자 이내 안색이 미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방귀춘은 그를 잠시 기이한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문득 다시 입을 열었다. 소문으로 듣자니 자네는 늘상 그렇게 술병을 옆에 끼고 산다고 하더군. 그렇게 해서 지장은 없겠나? 딸기코의 사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래도 난 내 일을 하오. 방귀춘은 뒷짐을 지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다면야 별로 문제될 것은 없겠지. 자네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딸기코의 사내는 다소 머뭇거리는 듯하다가 말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찌 알겠소? 방귀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였다.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일은 아니네. 자네는 내가 오늘 자네를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나? 딸기코의 사내는 약간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소? 나는 그래도 이제껏 말썽도 별로 일으키지 않았는데 외들 이러시오. 방귀춘은 한 손을 들어 가볍게 내져었다.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일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는군. 나는 한 가지 조사할 일이 있어서 왔네. 대체 뭘 조사하겠다는 거요? 이미 두 사람이 들고 가던 석판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이다. 딸기코의 사내는 짐지껏친 표정으로 허리춤에서 술병을 꺼내 술을 몇 모금 들이켰다. 하지만 화검상은 그의 손끝이 이미 가볍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갑자기 이 방귀춘에게 어떤 두려움이라도 느끼는 것일까? 방귀춘은 곧장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아 들고 딸기코의 사내를 겨누며 말했다. 근래 들어 인부들 중에 첩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네의 무공을 한번 시험해볼까 하네. 딸기코의 사내는 갑자기 다리를 덜덜 떨기 시작했다. 아마도 거기에는 약간의 연극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뭐, 뭘 시험해본다는 말이오. 술을 마셨기 때문인지 말소리가 다시 혀꼬부라진 것처럼 변했다. 방귀춘은 느릿하게 장검을 앞으로 내밀어 검 끝이 딸기코 사내의 목젖에 닿게 했다. 새파란 한광 한광이 번뜨기는 검 끝이 목젖에 닿자 미세한 핏 자국이 생겨났다. 무공을 시험해본다는 말이다. 만일 내가 무공을 알고 있다면 한번 반항해보도록 해라. 검 끝이 목젖에서 미세한 혈흔을 그리자 딸기코 사내의 안색은 다소 경직되는 듯했다. 네,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방귀춘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래. 하지만 첩자들도 덜어 너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지. 그러니 너는 좀 더 견뎌보도록 해라. 방귀춘은 이어 이번에는 장검을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새파란 겁날에 의해 의복은 여지없이 베어져 나가고 딸기코 사내의 몸엔 그 미세한 혈흔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약간의 엄살기도 있었지만 다리를 덜덜 떠는 딸기코 사내의 몸은 시퍼렇게 경직되기 시작했다. 누구나 죽음의 공포는 대개 느끼는 법이다. 방귀춘이 일단 그 상태로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그의 몸에 구멍을 내놓을 수도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너는 대항하지 않을 생각이냐. 딸기코의 사내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 난 무공을 모르니 대항할 수도 없소. 방귀춘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다면 이상한데. 그는 건 끝이 딸기코 사내의 심장 부위에 오짜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다가 아내 앞으로 푹 찔렀다. 방귀춘의 장검은 마치 두부를 찌른 것처럼 너무도 간단하고 가볍게 딸기코 사내의 몸을 관통했다. 일순 딸기코 사내의 두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의 몸에서 붉은 핏줄기가 확 내뿜어졌다.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을.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건 제 13장 3. 장검은 심장을 관통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화검상은 이것을 보고 일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설마하니 방귀춘이 정말로 딸기코의 사내를 죽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화산파의 일대제자라면 점자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부들에게까지 직접 손을 쓴다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사내의 심장을 관통했고 정확히 그의 숨통을 끈어버리고 있었다. 딸기코의 사내는 비단 너무나도 간단하게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비명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미처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허옇게 돌아간 두 눈동자 사이에는 의혹과 불신경악과 고통의 빛이 감돌고 있었고 두 주먹은 어느새 불끈 쥐고 있었다. 그는 혹시 마지막 순간에는 무공을 펼쳐 반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화검상은 자신이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런 그의 마음에 현실감을 주기라도 하듯 선연한 피비린 내가 코속으로 스며들고 반기춘은 장검을 빼내어 시신이 되어버린 딸기코 사내의 옷에 핏물을 닦아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역시 내 생각이 틀림없군. 녀석이 감히 발버둥을 치다니 하마터면 내 검이 빗나갈 뻔하지 않았는가. 딸기코 사내의 시신은 그때까지도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으. 나 반기춘이 장검에 묻은 피를 닦는 바람에 도령쿵하고 뒤로 벌렁 넘어갔다. 화검상은 그 소리에 그제서야 제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짧은 순간에 허망하게만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격돌은 있었던 모양이었다. 일반적으로 무공이 높은 사람들은 심장이 관통당했다고 해도 그렇게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즉사하지는 않는다. 너무나 예상 못한 살수 살수였기에 딸기코의 사내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내력을 웅기웅기하여 그것에 대항했던 모양이었다. 방기춘은 혹시 그런 것을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딸기코의 사내가 무의식 중에 내력을 웅기하여 저항하자 그는 즉시 검강지기 검지기를 일으켜서 딸기코 사내의 내장까지 부숴버린 것이다. 화검상이 아직도 시신을 바라보며 어하니 벙벙할 때 방기춘은 검을 다시 검집에 넣으며 태연스런 어조로 그에게 입을 열었다. 이로써 이 자가 첩자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네. 자네는 설마하니 이런 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주위에서 일하던 인부들도 모두 일손을 멈추고 놀라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다. 화검상은 겨우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대꾸했다. 관계없습니다. 기실장검이 이미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화검상이 손을 쓴다고 해도 늦었을 것이다. 게다가 화검상은 전대의 죄업을 짊어지고 있는 마당에서 화산파의 사람에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방기춘은 희미하게 기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와 관계없다니 다행한 노루시로군. 어느새 그의 뒤쪽으로 화산파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딸기코 사내의 시신을 들고 가고 있었다. 방기춘은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참 자네에게 전할 말이 있네. 자네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잠은 처소에서 자도록 하게. 이건 장문인의 지시일세. 딸기코의 사내가 의문을 남긴 채로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 기이한 것은 이 방기춘이 어째서 화검상의 앞에서 보란듯이 그 일을 처리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딸기코의 사내에게 신문도 하지 않고 단순히 첩자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처소에서 잠을 자게 되면 더욱 나를 감시하는 것이 용이해지겠군. 화검상은 속으로 빠르게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입을 열어방 귀춘에게 말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황을 겪었던 것은 무공과도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근래 들어 갑자기 그 혼란이 정리되고 무공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채석장의 일은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닐 것이니 틈틈이 필요한 시간에 동굴로 가서 따로 무공을 수련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단지 무공을 수련해야 한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화검상은 또다시 딸기코의 사내나 전노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외부의 사람들과 만나지 않을 구시를 만들어두려는 것이었다. 무공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강귀춘의 눈빛이 기이하게 번뜩였다. 지금 나더러 그 얘기를 장무님께 전해달라는 말인가. 화검상은 조금 전에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다. 그렇습니다. 방사수께서 말씀드려주시면 장무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귀춘은 차갑게 냉소를 지었다. 장무님께서 들어주실 것인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알 것이다. 너는 또 저번처럼 달아나 말썽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냐. 화검상은 문득 저번에 방귀춘을 골려 먹은 것을 상기하자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저는 매일 밤을 반드시 처소에서 묵을 것이며 무공을 수련하는 것도 반드시 저번에 가사제와 다투었던 그 동굴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방귀춘은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장무님께 말씀드려보겠다. 하지만 너는 항상 근신하는 자세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방사수 화검상이 공손히 읍하며 대답하자 방귀춘은 다소 살기가 어린 듯한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내 몸을 돌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화검상은 방귀춘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딸기코 사내의 피가 축축이 젖어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것 보시오. 내가 뭐라고 그랬소. 필요한 시간에 동굴로 가서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확대해서 해석하면 앞으로도 채석장의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화검상은 그래도 약간의 명분을 위해서 오늘 오후 동안은 계속 그 채석장의 일을 해주기로 했다. 딸기코의 사내가 그렇게 된 이후에 다시 화검상과 일을 함께 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고 칼자국의 사내도 그저 모른 척할 뿐 나서서 사람을 정해주지는 않았다. 화검상은 그 이후로는 혼자서 그 석판들을 나르는 일을 했다. 이미 그의 무공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보니 내공을 좀 더 사용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었다. 힘도 있고 이미 일도 다소나마 배웠으니 화검상으로서는 오히려 그쪽이 마음 편했다. 그런데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유시 무렵의 일이었다. 갑자기 다시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5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14장 간악간악해 지는 법 제14회 간악간악해 지는 법 이번에 화검상을 찾아온 사람은 그에게 의외로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화검상은 그를 보자 이내 다소 놀랐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저번에 전노인도 말한 바 있는 여기기 여기기였기 때문이다. 여기기는 평소에 차분한 성격에다 과묵한 사람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화검상도 그를 대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는 또 무엇 때문에 화검상을 찾아온 것이라는 말인가 화검상은 이미 조금 전에 딸기코 사내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를 보자 우선 두려움부터 앞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데 여기기는 그를 보자 이내 낯부터 불켰다. 자네 아직도 내 여식을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다소 작은 말은 체구에다가 깊은 눈빛을 가진 이 중령검사 중령검사가 낯을 불키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화검상은 약간 당황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기의 여식이란 바로 다름 아닌 여검월 여검월을 말하는 것이다. 화검상은 들고 가던 석판을 내려놓고 먼저 인사부터 하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여사 속이시군요. 예 하지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기는 일순대노한 듯이 장력을 날려 석판을 부숴버리며 소홀히 쳤다. 내 여식이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자네는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는 말인가. 여기기의 무공은 이미 최상승 최상승의 경지에 이르렀다. 장력 장력에서 흡사 검기 검기 와도 같은 강기 기가 발산되어 석판을 일거해 박살내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 만일 그의 무공이 아직 절정 경지라면 장력에서 그와 같은 강기를 발산시키는 것은 특수한 장공 장공을 배우지 않는 한 어렵다. 화검상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다소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차라리 그것이 더욱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화검상은 즉시 여껌얼과의 일을 상기해보며 대꾸했다. 죄송하지만 여사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기기는 노아가 치밀어 막 화검상의 가슴을 장력으로 후려치려다가 잠깐 자제한 듯 차갑게 냉소하며 손을 거두고 말했다. 정말 자네는 소문대로 뻔뻔스럽기조차 하군. 존내 승복할 수 없다면 승복하게 해주어야지. 하지만 여기서 내 여식의 일을 뜰 먹일 수는 없으니 장소를 옮기세. 이미 인부들은 일손을 멈추고 또다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화검상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런 말을 듣자 왠지 한 가닥 불안한 느낌이 뇌리를 스쳤다. 크게 노한 듯한 안색과는 달리 여기기의 눈빛은 여전히 깊어 보인다. 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화검상은 자신의 느낌이 틀린 것이기를 바라며 말했다. 여사숙의 말씀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로 여사매와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여기기는 크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 거야 따져보면 알게 될 일이고 장소를 옮기자니까 무슨 말이 그리 맞나 화검상은 다시 말했다. 저는 지금 장문인의 지시에 의해 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무로 무단으로 자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대신 제가 그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문득 여기기의 전음이 화검상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 어서 자리를 옮기세. 그것은 화검상이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던 불길한 예감과도 느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여기기는 지금 다른 말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난 듯이 여 거멀의 얘기로 낯을 불키고 있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내심 한숨을 내쉬었다. 빌어먹을 아니 자네는 누구 여식의 혼삭기를 망칠 일이라도 있나 화검상은 일단 그의 의도를 알았으나 그의 뜻대로 따라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일단 그렇게 결정하고 나타난 이상 화검상이 아무리 거 역하려 한다고 해도 일이 좋게 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공손히 읍하며 말했다. 그럼 잠시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계속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요? 여기기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좌측에 있는 한 야산의 정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좋겠군. 을의 밀담을 나눈다면 사람들은 대개 은밀하고 으슥한 곳을 찾게 되기가 쉽다. 하지만 그런 곳들은 오히려 숨어서 엿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그다지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기는 사방이 탁 트이고 인부들의 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산정상을 택했는데 그것은 그의 주도 면밀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런 곳은 발견되기는 쉽지만 오히려 숨어서 엿듣기 있는 어려운 것이다. 이윽고 여기기는 화검상을 그 산 정상의 넓은 바위 위로 데려가 마주 앉으며 말했다. 내 여식이 나를 찾아와서 자네와 함께 본파를 떠나겠다고 했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도 그 여식으로 인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네. 내가 일찍이 자네에게 원수진 일이 없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자네는 도대체 그 아이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여기기에 그 음성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었으나 만일 누군가 근처에서 천청대법 천청대법 등을 사용하여 엿듣는다면 충분히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과연 생각대로 여기기는 동시에 전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런 편법을 사용하게 된 것을 이해하게 자네는 할 말이 있을 경우에는 바닥에 글을 쓰도록 하게 화검상은 내심 크게 울적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즉시 전음으로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이 바로 오늘 밤 자시에 나와 만나자고 했던 그 사람이로군요. 여기기는 그 말을 듣자 일순 놀라서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화검상이 자신에게 전음을 보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대개 무리민이 전음을 보낼 때는 덜어낸 그 방법이 아직 미숙하거나 혹은 습관적인 것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입술을 눌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화검상은 전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음성을 여기기에게 보낸 것이었다. 다소 화검상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었으나 이 정도로 달라졌을 줄은 그도 짐작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여기기는 잠시 화검상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전음으로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자네도 굳이 글을 쓸 필요는 없겠군. 이제부터 내가 간혹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헛소리를 하더라도 개의치 말게. 이어 그는 다시 육성으로 소리쳤다. 자네가 그렇게 양심이 없다니 어떻게 그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릇 이 전음인밀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무학이 발달하여 그 전음인밀의 수법마저 엿들을 수 있는 무공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초절정 초절정의 경우에서나 일부 가능할 뿐이고 또한 그 경지에는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 것이므로 장문인과 이대월로 이대월로 등이 바로 옆에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칼자국 사내 등의 인부들도 이쪽에서의 상황이 별로 특이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자 다시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하루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그들의 일소는 더욱 바빠지고 있었다. 화검상도 이제는 그냥 앉아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경만 할 수는 없다는 심정이 되어 있었다. 저는 여사수께서 그 사람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기는 화검상이 정색을 하고 물어오자 다소 쓴웃음을 지으며 전음으로 대답했다. 그야 말할 게 있겠나? 갑자기 그가 찾아와서 내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길래 나도 생각하던 바가 있어서 자네를 오늘 밤 작업장 부근에서 만나겠다고 한 것이지.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살해되어 나도 놀랐네. 그래서 부득이 이런 편법으로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네. 화검상은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그럼 여사수께서도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여기기는 말했다. 솔직히 그렇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들로 보아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있었지. 나는 그가 나와 같은 배분이고 나의 사제뻘 속가제자 속가제자라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있기는 쉬운 노릇이 아니다. 아마도 여기기에게는 따로 감추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화검상은 내심 혼란해진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고개를 흔들며 계속 전음으로 말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무모하게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기는 다소 고소고소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이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나? 설령 내가 지금 자, 리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저들의 의심은 마찬가지일걸세. 이어 여기기는 육성으로 다시 말했다. 자네는 정말 나와 한번 해보자는 말인가? 화검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체 여사수께서는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자네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내가 자네에게 손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네. 내 딸은 이제 자네 때문에 시집도 가지 못하게 될걸세.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은가? 여기기는 육성으로 다시 한번 소리치고 난 뒤에 장력장력을 휘갈겨 옆에 작은 바위 하나를 부숴버리고 나서 전음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내가 듣기로 자네는 조부에 대해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그게 사실인가? 아니 자네가 아닌 조부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생각 말이네. 사실이 그렇다면 그건 자네의 잘못된 생각일세. 화검상은 대꾸했다. 그럼 여사수께서는 다른 의견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기는 안색을 굳히고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의 진실은 비록 한때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네. 과거 본파의 인심은 결코 지금과 같지는 않았네. 정말로 사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나날이 명문정파 명문정파로 발전해가는 상황이었지. 한데 지금은 본파의 제자들은 오히려 무공과 협의 협의보다 권모술수나 가낙가낙해지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네. 그것은 왜 그런지 아는가? 바로 윗물이 막지 못하기 때문이네. 자네도 아마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네. 화검상은 허망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저의 조부가 결국에는 좋은 분이셨단 말씀이군요. 그야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지. 당시 지금의 장문인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전대장문인 전대장문인을 제거하고 지금의 상황을 이룬 것이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저의 조부가 훌륭한 분이었다면 그리고 화산파가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그리 쉽게 무너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하 외부의 힘이라고요. 혹시 소림소림이나 무당파 무당파가 돕지는 않았나요? 하하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찌 그런 것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명문정파의 사람들 심지 어 저의 모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민심은 천심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기기도 그 말을 듣고 마침내 가볍게 탄식을 했다. 나도 실은 그런 점들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하네. 나는 당시 사건이 벌어질 때 외부에 나가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는 없었지. 그러나 어쨌든 나의 말은 분명한 사실이고 자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네. 다만 지금으로선 비록 믿을 수가 없다고 해도 자네는 태도를 분명히 정해야만 하네. 화검상은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기가 그를 만난 이유라는 것을 알았다. 여사수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네는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독립을 하고 힘을 길러서 때를 기다려야만 하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여사매의 말과 비슷하군요. 여기기도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하지만 나는 여태 나의 의중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네. 그 아이는 아마 다른 뜻이 있었겠지. 그런 남녀간의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기는 한숨을 내쉬며 화검상의 얼굴을 보았다. 자네가 비록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일단은 살아야 할 게 아닌가. 이번에 자네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 돌아왔지. 그건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장문인 등은 오히려 그것을 매우 꺼림칙하게 보고 있네. 그들은 자네를 서서히 매장하려고 하였지만 그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네를 척결하기로 하였네. 자네는 장문인 등이 이번에 자네를 유난히 관대하게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화검상은 문득 가슴속으로부터 쓴 물이 올라오는 듯하여 내심 고소하며 말했다. 그건 아무래도 명분 때문이겠지요. 여기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그들에게 어떤 자비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숨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일세. 그들은 일단 자네를 척결하기 전에 자네에게 잘 대해주는 척하여 자신들이 자네에게 관대하게 해주려고 했으며 그 척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네. 정파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명분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다급히 자네를 만나려고 했던 것이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5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4장 2 그렇다. 화검상은 오전에 장문인의 집무실을 나서면서 몹시 불길한 예감을 느꼈었는데 실은 그 예감이라는 것의 정체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었다. 화검상은 과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단지 그는 일부러라도 가능하면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와 말해주는 것을 보면 그 시기는 이미 지척에 다가와 있는 듯했다. 화검상은 웃으며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저는 이곳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기는 그 말을 듣고 다소 멍하니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다 가탄식하며 말했다. 휴 그런 점은 정말로 전대장문인의 고집을 닮은 것 같군.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고집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네. 만일 자네가 이대로 화를 당하고 나면 그 진실을 밝힐 길은 영영 묻혀버리고 말 수도 있네.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문의 죄를 씻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그들의 살수 살수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세워놓고 있나?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만일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중원중원은 본래 넓은 듯하지만 좁은 법이지요. 제가 다른 곳으로 달아나서 생명을 부지한다고 한들 거기에서 무슨 다른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기는 거듭 탄식을 하며 고개를 내졌더니 몸을 일으켰다. 나도 사실은 어떤 것이 최선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네. 어쨌든 나는 이 말을 전했으니 자네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게. 만일 떠날 생각이 들거든 내 여식을 통해 나를 불러내도록 하게. 이어 여기기는 육성으로 다시 말했다. 도저히 자네는 말이 통하지 않는군. 어쨌든 차후로도 그런 일이 생길 시에는 가만있지 않을 테니 그리 알게. 말을 마치자 여기기는 이내 신법신법을 펼쳐 연무장 쪽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화검상은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내심 한숨을 토하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어쨌든 이 화산파를 떠날 수는 없소. 어느덧 날이 저물고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기울어 하루의 작업도 끝이 났다. 대부분의 인부들이 외지에 있는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동안 화검상은 연무장과 인접해 있는 처소로 돌아가기 위해 우선 숙소로 발길을 옮겼다. 육체적인 노동이 힘든 것은 아니었건만 오늘도 그의 발길은 다소 무거워 보였다. 그것은 오늘 낮에 받은 갈등과 번뇌가 너무도 심하여 그의 마음을 대단히 힘겹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임시 숙소에서 그가 챙길 물건들은 별로 없었다. 장검은 허리에 차고 일을 했었고 그 밖의 물건들도 대개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간의 옷가지 등을 챙겨들고서 그는 숙소를 나섰다. 작업장에는 아직 돌아가지 않은 인구들이 쟁기들을 챙기고 잊었다. 화검상은 문득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들 가운데에 있게 되었을지도 모를 전노인과 딸기코 사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어째서 어리석게도 그와 같이 귀중한 자신들의 목숨을 함부로 버렸을까. 과연 그럴 만큼 그의 조부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작업장을 지나 연무장 연무장의 앞에 도달하니 아직도 많은 제자들이 무공을 수련하느라 비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출정이 임박했으므로 그들은 밤낮 없이 수련을 계속하는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아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이미 주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처소의 앞에는 후검함 후검함이 나와 앉아있다가 그를 맞이했다. 화사제 자네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네. 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후검함은 올해 36세 작년인으로 무공은 삼갑자 삼갑자의 절정경지이다. 비록 아직 숙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화검상은 자신의 무공이 이제는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검상이 바라보자 후검함은 다소 어색한 듯이 웃어보이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화검상의 방은 이전과 다름없이 좌측에서 두 번째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맞은편 침상은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후검함은 웃으며 설명했다. 가검통 가사제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방으로 옮겼지. 따라서 자네는 좀 외롭겠지만 당분간 이 방을 혼자 쓰도록 해야겠네. 당분간 과연 내게 그 이후로도 이곳에 머물 시간이 있을까? 고맙습니다. 후사형 화검상이 폭건하며 말하자 후검함은 약간 멋쩍은 듯이 웃으며 이내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럼 푹 쉬도록 하게. 저녁때라 약간 시장끼가 돌았다. 화검상은 밥을 먹으러 갈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이내다 귀찮아져서 침상 위에 벌렁 들어 놓았다. 차라리 그가 이렇게 혼자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화검상은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다가 이내 깊은 잠속으로 고라떨어지고 말았다. 본래는 이런 곳에서 편히 잠을 잔다는 것이 쉽지 않은 노릇이겠지만 화검상은 이미 오랫동안 잠을 자보지 못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대략 한 시즌 가량 잠을 잤을까? 화검상은 문득 몽롱한 의식 중에 누군가 밤고양이처럼 기척을 줄이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다. 무공이 높은 경지에 오르면 비단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다만 웅기조식으로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잠을 자더라도 피로는 더욱 빨리 풀린다. 화검상은 불과 한 시즌 가량 자고 났는데도 이미 크게 어수선했던 마음이 진정되고 머리도 맑아진 것을 느꼈다. 그도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에서는 쉽게 현실의 고뇌에 이끌리고 거기에 빠져서 공허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히 현실을 비춰보니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 수가 있었다. 곡선적 곡선적이란 무엇인가? 그건 역시 그가 주인이 되어 불의는 손님에 불과한 것이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가는 사라져버린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변하지 않는 주인인 것이다. 그 손님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곡선적이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곡선적일 비록 뛰어난 모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환상과도 같고 허망하다. 잡히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한다면 허망하다는 말이다. 곡선적이란 말도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던가 그는 어느새 그 곡선적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검상이 잠시 그러한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그 한밤의 침입자는 어둠 속에서 새파란 눈동자만 굴리며 뭔가 주저하고 잊었다. 그 침입자는 이윽고 뭔가 행동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문득 화검상이 그간의 번뇌와 감정의 찌꺼기들을 한꺼번에 몰아내듯이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그만 놀라 멈칫했다. 마음이 안정되자 그 곡선적인 무예도 더욱 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우선 그가 깊은 잠속에서도 쉽게 침입자를 간파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그러려니와 지금 어둠 속에서도 그 침입자의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그럴 것이다. 본래 지금의 그의 무학경지라면 이런 능력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마음이 안정되자 충분히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침입자는 바로 단석광 단석광이었다. To be continue 화검상은 조용한 모습이 되어 침상에서 일어나 몸을 세웠다. 단석광은 화검상이 그처럼 태연하게 자신을 알아보자 크게 놀라는 빛을 감추지 못하며 수중에 들고 있던 단검을 얼른 품속에 숨겼다. 난 단지 화사숙이 잠을 자고 있나 보러 온 거예요. 화검상은 화섭자를 찾아 촛불에 불을 밝혔다. 단석광은 다소 붉어진 안색으로 눈빛만 예리하게 굴리고 있었다. 화검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그래 내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젠 만족하느냐. 단석광은 재빠르게 눈빛을 굴리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것이 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제법 조리 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 지금 나는 잠을 자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 너는 혹시 내게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냐. 단석광은 그를 빠니 주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한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죠.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는 아직도 가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할 말이 있을 게 아니냐. 단석광은 부지런히 머리를 굴리는 듯하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즉시 그 할 말을 하도록 하겠어요. 말과 함께 단석광은 품속에서 예의 그 단검을 다시 꺼내 화검상의 앞에 내밀었다. 이걸 가지도록 하세요. 화검상은 다소 미소하며 말했다. 그건 단검이 아니냐. 내가 왜 그것을 가져야 하는 거지. 단석광은 문득 두 눈에서 흉악한 안광을 뿌리며 말했다. 당신은 무단히 내 단검을 빼앗아 갔어. 그러니 내 것은 돌려줘야 할 게 아냐. 올해 불과 열 살도 되지 않은 이 꼬마 녀석이 갑자기 말투도 바뀌었다. 화검상은 그러나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내 것을 빼앗았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겠느냐. 단석광은 잠시 화검상을 흉악하게 노려보더니 몸을 돌렸다. 당신이 그렇게 철면피하게 나온다면 나로선 할 말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서. 화검상은 이 꼬마 녀석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한 단검에 욕심을 품고 겸사겸사 그를 찾아왔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이처럼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 다소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단석광은 마치 돌아갈 듯이 문을 돌리던 리 갑자기 다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손에 든 단검으로 무섭게 살수 살수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 초식은 비단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고 살벌하여 화산파에서도 특이한 180광풍쾌검 180광풍쾌검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다. 화검상은 우선 미간을 노리고 들어오는 일식일식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가 목을 옆으로 젖혀 피하는 순간 단석광의 검초검초는 가슴과 아랫배 그리고 다시 미간을 향해 벌써 3번이나 찌르고 들어왔다. 만일 화검상이 그 순간순간마다 상체와 하체를 움직여 피하지 않았다면 그의 몸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실화검상은 갑작스런 기습이었다고 해도 단석광의 검초가 일식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미 모든 변화에 앞서 나갔으며 단석광이 다시 미간을 노리고 찔러올 때 오히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가슴을 베어올 때도 물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으 나 그는 무공이 갑자기 상승되었기 때문에 애교로 봐주었다고 할 수가 있다. 똑같은 초식을 전개한다고 해도 경지에 따라 힘과 변화 그리고 빠르기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변화에 앞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빠르기라고 할 수 있고 빠르기는 당연히 힘에 의존한다. 단석광이 두 번째로 미간을 노리고 찔러왔을 때 화검상은 가만히 빈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지금 단석광이 찔러가는 속도는 무공이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대단히 빠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 날카로운 단검을 빈손으로 상대하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단석광은 그 손바닥을 찌르려고 할 때는 텅 빈 허공 같고 황급히 변초변초를 하니 그의 단검은 어느새 화검상의 손아귀에 들어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빠른 속도로 자신의 단검을 화검상의 손아귀에 손잡이 쪽으로 쥐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것이 바로 빠르기의 이윤 변화 변화의 힘이다. 화검상의 무공은 지금 절정경지이나 곡선적이기의 힘이나 빠르기 그리고 변화에 있어서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었다. 단석광은 갑자기 어이없게도 단검의 손잡이 부분이 화검상의 손아귀에 빨려들어가 버리자 크게 놀라 뒤로 다급히 물러나며 안색이 시뻘개졌다. 그것은 심리적인 요인에다 진기가 갑자기 무리를 일으켜 안색이 그와 같이 변한 것이다. 실상 설명은 길었지만 그 순간은 짧아서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마치 단석광이 그냥 단검을 건네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단석광은 일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다 당신은 소문대로 무공이 증진되었군요. 화검상은 자신의 손에 들려지게 된 그 단검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물건을 건네주는 방법이 특이하구나. 하마터면 손이 배에 일뻔하지 않았느냐. 단석광은 재빨리 눈빛을 굴리다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그래요. 나는 단지 그 단검을 당신에게 주려던 것이었을 뿐이라고요. 화검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너는 정녕 이 단검을 반드시 내게 주고 싶은 것이냐. 단석광은 다시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그래요. 그 단검은 반드시 당신에게 어울릴 거예요.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정녕 내가 나에게 이런 인심을 쓰고자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구나. 화검상은 단검을 단석광의 코앞에 들이대며 말을 이었다. 너는 저번에도 내게 한 수 지도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으냐. 단석광은 겁날이 자신의 코앞으로 다가들자 크게 불안해져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 난 지금은 하지 않겠어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너의 사숙이니 나의 말을 들어야지.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으니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선 검검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보다 공격당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얼굴에는 상처를 낼 수 없으니 내 손을 내밀어라.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담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4장 4 단석광은 그만 놀라 안색이 대변했다. 당신은 그 단검으로 내 손에 상처를 낼 작정인가요?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을 알려면 우선 그 성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손에 약간의 상처를 내는 것은 그다지 대수로울 것은 아니니 그렇게 놀랄 것도 없다. 단석광은 안색이 창백해져서 다급히 생각을 굴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군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사숙이니 그러한 이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너는 나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그와 같은 말을 하니 나는 우선 가르치기에 앞서 너의 버릇을 고쳐놓을 수밖에 없구나. 말과 동시에 화검상은 느닷없이 좌수의 손가락을 가볍게 몇 번 튕겼다. 제 15회 역행경열법 역행경열법 이때의 화검상의 무공은 손가락을 굳이 튕기지 않더라도 지풍지풍 이 뜻대로 쏘아져나가게 되어 있었다. 백연탄의 최절정의 경지에 오르면 대개 선천징기 선천징기라는 것을 사용하기에 단지 지풍으로도 검기검기처럼 몸에 구멍을 뚫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의 화검상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는 단순히 저멸 저멸을 할 목적이므로 가볍게 지풍을 전개한 것이다. 설령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단석광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일단 혈도들이 제압되자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뒹굴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그에게 일종의 고문수법인 역행경열법 역행경열법을 전개한 것이다. 이 역행경열법은 붕근차꼬리나 오독수원 등과 같은 것과는 달리 비교적 무공을 익힌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각파의 비전비전인 내공신법은 진기가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진기가 만일 그 길이 아닌 반대로 치달아 미친 망하, 지처럼 날뛰며 전신을 돌아다닌다면 그 고통은 아마도 당해보지 않고는 모를 것이다. 단석광은 그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화검상은 이미 그의 아혈마저 제압하여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역행경열법을 전개하면 비단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진기가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므로 그대로 오래 놔둘 경우에는 주화인마의 위험은 물론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대개 고문수법으로 펼칠 때는 한 시즌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단석광은 벌써부터 전신이 시뻘겋게 변하고 핏줄이 툭툭 붉어 전하우며 미친 듯이 긁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뜨거운 듯 차가우며 전신이 미칠 듯이 가렵고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등의 온갖 고통을 수반한다. 단석광은 미친 듯이 바닥을 뒹굴면서도 두 눈에는 계속 원독의 광망을 발산하고 있었다. 하긴 어지간히 독한 녀석이 아니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그렇게 영악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화검상은 잠시 서서 그 광경을 내려보다가 이윽고 일각 정도의 시간이 흘러 녀석이 거의 탈진된 듯하자 담담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그저 훈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정을 일으키면 안 된다. 내가 만일 확실히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여라. 또한 역행 경열법은 당연히 공력의 소모도 가져오기 마련이다. 단석광은 그 말을 듣는 즉시 재빨리 고개를 대여섯 번이나 끄덕였다. 이 녀석은 자기가 괴로운 것은 참지 못하는군. 화검상은 즉시 지풍을 날려 그 수법을 풀어주었다. 단석광은 이내 죽은 듯이 늘어져 있다가 누워서 잠시 운공을 해 보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두 눈에는 여전히 원독의 광망이 가득 차있었다. 화검상은 그의 앞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채며 말했다. 내가 뉘우쳤다니 다행한 일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그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겠구나. 화검상은 그의 아혈을 풀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정상이어서 단석광은 당연히 그에게 손을 잡히지 않으려고 했다. 한데 분명 재빠르게 손을 움직여 피했는데도 어느새 그의 손은 화검상의 손 안에 들어가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단석광은 점차로 자신이 화검상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새 화검상은 자신의 손을 단검에 대고 막 상처를 내려는 것이 아닌가. 단석광은 그것을 보자 안색이 시퍼렇게 변하여 마구 발버둥을 치며 머리를 끄덕였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고 다소 의아한 듯이 말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너의 손에 상처를 내려는 것에 무슨 잘못된 점이라도 있느냐. 단석광은 다시 서너 번이나 거푸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 그것은 즉 제압된 자신의 아혈을 풀어달라는 말이었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는 말이냐. 단석광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디 말을 해보아라. 화검상은 그의 손을 잡은 채로 지풍을 날려 아혈마저 풀어주었다. 단석광은 잠시의 안색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윽고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도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죠.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전혀 뉘우치는 기미가 없어. 너는 한 번 더 훈계를 받아야만 할 것 같다. 이어 화검상이 다시 한 번 그 역행 경열법을 전개하려는 듯이 보이자 단석광은 갑자기 안색이 크게 변해 서둘러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주세요. 화사수. 제가 그런 짓을 했으니 야단을 맞아도 당연한 거예요.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야단을 맞아도 싸다는 말이지. 단석광은 잠시 화검상을 바라보며 갈등을 일으키는 듯하다가 말했다. 제가 그 단검에 독독을 바른 거요. 하지만 결코 화사숙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다. 본래 단석광은 애초부터 자신의 무공으로는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급히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겁날에 극독을 바르고 들어왔던 것이다. 그 겁날에 칠해진 극독은 상당히 위험하여 그저 살가채 스치기만 해도 중독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화검상이 미리 눈치를 챘기에 망정이지 그도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했다. 이 녀석은 결코 말처럼 단건만 회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검상은 가볍게 웃더니 단석광에 손을 놓아주고 물러섰다.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뉘우친다니 이만 용서해주도록 하겠다. 너는 오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단석광은 일단 그렇게 화검상의 손에서 풀려나자 다시 눈빛을 굴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놓아준 것은 단순히 그렇게 내가 운이 좋기 때 문만은 아닐 거예요. 화검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또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단석광은 영악스러운 눈초리로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너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단석광은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럼 우리 협상하도록 해요. 만일 당신이 그 단검을 내게 넘겨주면 저는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겠어요. 화검상은 즉시 그 단검을 던져주었다. 단검은 처음에는 빠르게 날아가다가 단석광의 앞에 이르러 갑자기 멈칫하더니 뚝 떨어져 내렸다. 단석광은 그 단검을 받아들고는 다소 신기한 듯 멍청한 표정을 보였다. 기실 그 단검을 던진 수법은 이기어검술 이기어검술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담 야그출력일 98-10-16 제목 화산 두권 제15장 1 화검상은 그저 무심코 잘 던져준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이기어검술은 실상 무공이 상승경지에 오르지 않고는 뜻대로 시전하기 어렵기에 단석광이 신기해한 것이다. 그 단검에 칠해진 독은 아마도 묘강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식심식심인 것 같았다. 비록 그것은 극독이지만 냄새와 빛깔이 있기에 화검상은 이내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 독에 일단 접촉되면 혈액을 따라 심장으로 침투하며 만일 웅기를 할 경우 그것은 즉시 발작한다. 이 독에 관한 학문 역시 간단치는 않는 것이었다. 만일 그 독을 정확히 식별하고 해독까지 하려면 보다 정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검상은 지금 단편적인 지식에 의해서도 일단 위기를 넘긴 셈이었다. 이 나이 어린 꼬마 녀석인 단석광은 어떻게 그 식심을 구할 수 있었을까? 외부의 인물들이 화산파로 들어오기 전에는 강호로 떠돌던 경우가 많은데 단석광도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입수했던 모양이었다. 어쨌든 단검을 주지 않아도 독이 있는 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을 것이므로 그래서 화검상은 즉각 단검을 돌려준 것이다. 이제 됐느냐? 단석광은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한 가지 남았어요. 당신은 아까 내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했으니 일단 내 질문에 대답하면 돌아가겠어요. 정말 귀찮은 녀석이로군.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말이냐? 단석광은 영악한 눈초리로 화검상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말했다. 아까 나는 두 번이나 초식초식을 펼쳤는데 잘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혹시 사술사술을 부렸던 것은 아닌가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고는 우수를 들어 아까의 그 수법을 느릿하게 펼쳐 보였다. 내가 펼친 것은 바로 72초웅사생사박 72초웅사생사박이었다.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은 그 변화가 신속했기 때문이다. 72초웅사생사박은 화산파의 급나수림으로 단석광이 처음 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의 안목으로 화검상이 보여주는 무형 무형 중의 변화에 대해 알아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석광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명랑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내 조건을 모두 들어주었으니 나는 이만 돌 아가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만일 당신이 사술을 펼쳤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요. 정말 끈질긴 녀석이로군. 단석광이 돌아가고 나자 화검상은 방문을 닫고 다시 침상 위에 누웠다. 조금 전에 단석광에게 시달린 일을 생각하면 쓴 웃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곡선적인 무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기왕의 생각이 난 김에 그는 촛불을 끄고 극나수를 좀 더 연마해본 후에 잠들었다.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은 새벽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당 그렇게 되어야 한다. 화검상도 이전에 그렇게 새벽역에 일어나서 무공을 연마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어느덧 무질서해진 듯 했고 또한 오랜만에 맛보는 단잠에 너무 취해 있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니 어느새 주위가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또 단석광이었다. 단석광은 손에 음식이 담겨져 있는 쟁반을 들고 있었는데 화검상을 보자 다소 반색을 하는 척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화사수. 어서 식사를 드세요. 화검상은 다시 일어나자마자 귀찮은 녀석을 보게 되어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내가 밥을 다 가져오다니 무슨 일이냐. 단석광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본래는 가사숙이 하기로 했다던데 지금 가사숙이 다른 방에 있으니 이 일은 당연히 저의 차지죠. 저는 다만 사부님의 밥그릇에 하나씩만 더 가져오면 되니 어려울 것도 없어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며칠간 아침을 먹지 않기로 했으니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도로 가져가도록 해라. 단석광은 그 말에 일순 원안의 빛을 두 눈 가득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눈빛을 지우며 다시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기왕에 가져온 것이니 이건 그냥 드세요. 당신이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면 되니까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부탁을 들어달란 말이냐. 단석광은 그의 얼굴을 주시하더니 말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저 어젯밤에 당신이 내게 단검을 던진 그 수법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돼요.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어떤 수법이 아니라 무공이 어느 경지에 오르면 저절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공 내공을 연마해야 하고 게다가 너는 욕심이 지나쳐서 계속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자연 무리가 오게 되고 나중에 화를 잇게 되거나 아니면 돌아오게 된다. 돌아와서 다시 기초를 다지는 것은 비단 방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느려지게 된다. 순간 단석광은 그대로 음식이 들려져 있는 쟁반을 내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달아났다. 이 개자식. 뭐라고. 그럼 내놈은 갑자기 내공이 높아져서 그런 사수를 쓰게 되었단 말이냐. 화검상은 그만 음식과 그릇들을 온몸으로 뒤집어쓰 상황에 논이게 되었다. 단석광은 공력을 실어 쟁반을 내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흡사 암기들과도 같은 위력이 있었다. 비록 타격은 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을 뒤집어쓰게 되면 뭐가 되겠는가. 화검상은 즉시 몸을 움직이고 금라수법 등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의 손이 십여개로 늘어난 듯한 환영환영이 일어났고 쟁반 등이 정지하여 그 위에 그릇과 음식들이 도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밥과 국물 등은 손으로 받아낼 수가 없기에 장력장력과 접인력을 적절히 구사했다. 이윽고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받아내고 나자 화검상은 스묻음을 지으며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쉽지 않군. 그가 이곳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피한다면 결국 어느 곳에서도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화검상은 그런 생각이 들자 그냥 나가려던 마음을 돌려서 그대로 다시 침상 위에 앉아 우선 독이 들어있나를 점검해본 후에 쟁반을 들고 식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단검으로 조사해본 결과 밥과 반찬은 물론 국물에도 독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단검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 독도 있을 수 있다. 하기는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는 늘상 얼마간의 독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담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5장 2 어떤 사람은 적은 양의 독으로도 죽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양의 독으로도 끄떡하지 않는다. 이른바 운용의 차이일 것이다. 식사를 하고 나니 새삼 몸이 기분 좋은 활력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빈 그릇들이 올려진 쟁반을 들고 방을 나섰다. 복도로 나오니 단석광이 마치 놀란 승냥이처럼 달아나고 있었다. 화검상은 굳이 그 꼬마 녀석을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밖으로 향했다. 벌써 진시 무렵이었다. 막 식사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듯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섞여 있었다. 바로 피검석 피검석이었는데 외부 인물도 아니고 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어울리고 있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화검상을 발견하자 피검석은 사람들과 하던 얘기를 중단하고 즉시 이쪽으로 다가와 음침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화사형 안녕하셨소? 그새 안보는 동안 신수가 훤해졌는데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니오. 기실 화검상의 용모는 자신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무공이 높아진 이후 피부에 혈색이 돌고 는 은한 윤기가 흐르는 등 많이 달라졌다. 비단 그 용모뿐만 아니라 기질기질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피검석이 와서 말을 걸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애워싸며 음엄한 시선으로 흥미로운 듯 두 사람을 주시했다. 사과에서 내려와 처음 부딪혔던 사람이 바로 이 피검석이고 또한 이전에도 그들에게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화검상은 묻지 않아도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화검상은 내심 씁쓸한 심정이 적지 않았으나 담담한 어조로 대꾸했다. 오늘은 또 내게 무슨 특별한 보릴이라도 있나? 이전에는 화검상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꾸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피검석은 일순 눈빛이 다소 험악해졌으나 이내 다시 음침하게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나는 별로 볼일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일이 있다니 지금 함께 가야겠소. 화검상은 문득 가볍게 웃었다. 자네가 볼일이 없다니 뜻밖이로군. 나는 또 자네가 내게 술을 대접하려는 줄로 알았지. 한데 그 다른 사람들이란 대체 누구인가? 피검석은 갑자기 대담해진 듯한 화검상의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며 음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가보면 알게 돼요. 화검상은 기왕의 마음을 단단히 먹은 터라 짐짓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보면 알게 된다고. 그것 참 이상하군. 자제는 혹시 나의 사형이나 사숙이 아닌가? 그때 무리 중에 있던 홍건백이 나서서 호탕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 화사제. 오늘따라 왜 그리 신경질을 부리는가? 피사제가 정중하게 말하고 있으니 자네는 의당 따라야 할 게 아닌가? 화검상은 홍건백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마주 미소했다. 하긴 그렇군요. 하지만 나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그릇을 들고 있으니 즉시 응할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홍사영이 내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본래 화검상은 요사이 많은 안팎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러한 변화는 복잡하기도 하고 혹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지금의 상황은 실상 그로서도 헤쳐나가기 벅찬 상태였다. 덜어 그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혹은 계획과 결단에 의해 임기응변식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지금의 경우는 그 후자였다. 비록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소 방심하고 있었던 탓인지 그는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고 또한 내심으로도 이게 아닌데라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은 급박한데 그는 대체 언제나 정말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홍건백은 당연하게도 그 말을 듣자 안색이 험악하게 변했다. 그는 칠척거구의 우람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안색이 험악해 지자 마치 흉한 흉한처럼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다시 부드럽게 바꾸었다. 을의 몸집이 큰 사람은 생각이 치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홍건백은 기실 생각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호방암으로 포장하는 교활암마저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하하 그러지. 자네는 내게 무슨 부탁을 하려는가 화검상은 들고 있던 쟁반을 홍건백에게 내밀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주방에 갖다 주시겠습니까 홍건백은 음엄하게 웃으며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자네가 정중히 부탁하는데 내가 의당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겨우 쟁반 같은 것을 홍건백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의 현재의 위치로 볼 때 대단한 모욕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화검상이 감히 홍건백을 상대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검상의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다. 이것은 이미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것과도 같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이다. 화검상은 이내 미소하며 쟁반을 홍건백에게 내보였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마운 일이로군요. 그 쟁반은 그의 손을 떠나서 천천히 날아갔다. 마치 허공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서 쟁반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다.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이기여검술 이기여검술의 일종으로서 그렇게 천천히 보내는 것은 기실빨리 날려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법이다. 주위의 시선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 쟁반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화검상이 갑자기 그런 절기 절기를 펼친다는 것이 도 무지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므로 쟁반이 아무리 느리게 날아간다고 해도 그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을 것이건만 마치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일각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 쟁반이 중간쯤 날아갔을 무렵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들었다. 그것은 내가 갖다 주겠소. 바로 홍건백의 제자인 장석중 장석중이었다. 그는 우선 화검상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다가 자칫 자신의 사부가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나서 나선 것이다. 홍건백은 그를 말리지 않았다. 하지만 화검상은 이미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좌수를 흔들고 있었다. 누가 내 녀석 덜어 나서라고 했느냐. 화검상이 좌수로 펼친 것은 바로 육합신장 육합신장 가운데의 수법이었다. 그것은 조화를 위주로 하여 부드러운 듯하나 내부에 강한 힘이 깃들여 있다. 화검상은 그러나 무공이 상승된 이후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 공력의 수위 조절에 실수를 했다. 본래는 그저 가볍게 밀어내려던 것이었으나 미처 화검상의 말 이끝나기도 전에 장석중 그 거구의 몸은 피를 토하며 도로 튕겨지듯 뒤로 일장이나 날려갔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5 야그 출력일 98-10-16 제목 화산 두권 제 15장 3 장석중이 그렇게 멀리 날려간 것은 그렇다고 해도 입에서 피를 토하고 내상 내상을 입은 것은 그가 한순간 반발하여 공력으로 대항하는 바람에 육합신장에 숨은 반진력 반진력에 당한 것이다. 홍건백은 처음에는 한 손을 내밀었으나 나중에는 두 손으로 받았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이내 시뻘겋게 변하고 쟁반이 크게 흔들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말았다. 홍건백은 이내 운기를 하여 몸을 안정시킬 수가 있었지만 그의 안색은 금방 흙빛으로 변했다. 비단 그 뿐만 아니라 피검석과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안색이 급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것이 일종의 비무비무와도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리 방심을 했다고 해도 삼갑자의 공력의 절정무에를 가지고 있는 홍건백이 밀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홍건백이 놀라고 있는 점은 그와는 또 달랐다. 그는 처음에 오성오성의 공력을 일으켰지만 장석중이 당하는 것을 보자 이내 은근히 공력을 팔성까지 끌어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화검상이 도중에 장석중을 상대하면서도 그런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최소한 전체의 공력이 자신보다 못하지는 않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조금 전에 쟁반을 날릴 때 겨우 삼성 삼성의 공력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혹이 가득 찬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화검상은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홍건백을 바라보고 말했다. 용서하시오 홍사형 나는 근래의 해독을 하기 위해 웅공웅공을 하던 도중 그간에 잃어버렸던 무공을 되찾았기에 한 번씩 험해본 것이오 다른 뜻은 없었소 그 쟁반은 제자에게 맡기는 것 이 좋겠소 홍건백은 그나마 쟁반 위에 그릇들을 떨어뜨리지 않았기에 약 간의 체면은 유지한 셈이었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노려보더니 무겁게 말했다. 나는 믿지 않았는데 자네는 정말로 사악한 비공 비공을 숨기고 있었군 화검상은 그가 좋지 않게 나오리라는 생각은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미소하며 말했다. 내가 숨기고 있었다면 굳이 홍사형께 무공을 드러냈겠소 게다가 자신보다 강한 무공은 마공이라고 매도한다면 그건 곤란하오 내가 어떤 무공을 펼치는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소 본파의 무공을 마공이라고 한다면 그건 위험한 생각이오 홍건백은 안색이 시뻘겋게 변에 나서려고 했으나 그보다 피검석이 먼저 나서서 화검상에게 말했다. 자 이제 다른 할 일도 없을 테니 어서 갑시다. 돌아보니 장석중은 입에서 피를 흘리지만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본래 골격이 튼튼하여 별로 심각한 증상은 입지 않은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다시 피검석을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 피사제 자네는 내게 그들이 누구인지 말을 했는가 피검석은 안색이 험악하게 변했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거요. 기실 화검상의 무공이 갑자기 달라진 데 대해서 장래에서 그것을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피검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항상 화검상을 고양이 앞에 쥐처럼 희롱했었는데 이제는 잠옷 처지가 이상해진 것이다. 화검상은 고개를 다시 저으며 말했다. 자네는 항상 내게 함부로 대하고 또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네. 지금 나는 그리 한가하지 않은데 자네가 또 나를 기만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때 건물의 모퉁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며 말했다. 그건 내가 보증하겠소. 그는 본래부터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바로 봉검기 봉검기였다. 화검상이 보기에는 그도 사과에서 내려오던 날 부딪혔던 자로 똑같이 간악스럽게만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는 바로 피검석의 사형으로 비중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었다. 화검상은 봉검기를 보고 입가에 짐짐 미소를 떠올렸다. 봉사제인가? 난 자네가 거기에 숨어있는 줄은 몰랐네. 사람들은 피검석보다 봉검기를 더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그의 무공도 높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섭게 침착한 그의 성품 탓이라고 할 수 있었다. 봉검기는 화검상의 말을 듣고도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가와 음침하게 말했다. 화사형 당신은 그래 본파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 생각이오. 화검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리가 있는가? 난 사실 자네들과 정답게 지내고 싶은 사람일세. 자네는 보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증할 생각인가? 봉검기는 싸늘하게 화검상을 주시하더니 말했다. 그건 윤사형이 당신을 보자고 한 것이오. 화검상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사형 대사형 2 그렇다면 가야지. 자네가 이곳에서 대사형을 핑계삼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윤검진 윤검진 그자가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한 것일까? 이어 화검상은 내심의 우려를 감추기라도 하듯이 피검석의 손을 잡으며 다정한 듯 말을 이었다. 피사제 자네도 미리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이런 의심은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피검석은 화검상이 자신의 손을 잡자 안색이 급변했다. 그는 우선 손이 잡히기 전에 그것을 피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 마치 그물 속에 갇힌 듯이 그의 손은 어느새 화검상의 손에 잡혀 있었고 즉시 공력을 일으켜 떨치려고 했으나 갑자기 전신의 기열 기열이 다 함께 흔들렸다. 만일 그대로 계속 대항한다면 그는 내상을 입고 말 것이다. 피검석은 조금 전에 보기는 했으나 그제서야 화검상의 무공을 실감하는 기분이었다. 과거 그는 화검상을 제압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천 양지차인 것이다. 다른 손으로 공격을 하려고 해도 기열이 흔들려 잘 되지 않았다. 이것은 맹문 맹문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님으로 순전히 두 사람의 공력에서 화검상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화검상이 앞으로 걸어나가자 피검석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한 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좀 당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화가나 기도했었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또한 본파의 제자들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것은 모두 잊고 잘 지내기로 하세. 이 개자식아 어서 손을 놓지 못해. 이 무슨 더러운 수작을 부리는 거야. 피검석은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화검상의 소나기에서 막강한 공력이 흘러나와 그의 기열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말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독백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외부에서 온 인물들이기 때문에 화산파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 그들은 피검석이 손을 잡히고도 아무런 대꾸도 없자 마치 두 사람이 갑자기 화해한 것처럼 보여서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본검기는 물론 옆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워낙 침착하여 쉽게 나서지 않았다. 화검상은 내심 그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계속 가다가 건물을 돌아 가면 그때에야 피검석을 풀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얼마가지도 못했을 때 문득 전면에서 한 사람이 다시 걸어왔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5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5장 4 화검상은 그 사람을 보자 이순 가슴이 크게 흠칫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사람은 3의 여검월 여검월이었다. 불과 어제 저녁 무렵에 그녀의 부친인 여기기를 만났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일찍 나타나자 내심 크게 불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혹시 그도 당한 것이란 말인가? To be continue 무림야그 2다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6장 그만둘 수 없는 길 제 16장 그만둘 수 없는 길 피검석은 화검상이 그렇게 넋을 잃고 있는 사이에 빠져나가려고 손에 공력을 일으켜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화검상의 소나기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 반질력에 의해 기열만 크게 요동칠 뿐이었다. 도대체 이 자식이 언제 이렇게 무공을 배웠지? 피검석이 그렇게 안색이 창백해진 채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을 때 어느덧 여겨머리 화검상의 앞까지 다가왔다. 화검상은 약간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여사매 이곳에는 갑자기 웬일이지? 여검어른 화검상의 좌우에 서 있는 봉검기와 피검석을 위하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호호 저는 이곳에 오면 안 되나요? 그 표정을 보니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화검상은 다소 마음을 놓았다. 그는 미소하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여사매가 갑자기 이곳에 오니 반가워서 그러는 거야. 여검어른 표정을 환하게 바꾸며 말했다. 호호 정말인가요? 봉사형 피사형 지금 화사형의 그 말이 거짓은 아니겠죠. 봉검기는 시종 냉랭한 기색이었고 피검석은 떫은 감을 씹은 듯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없었다. 여검어른 일부러 그들에게 아는 척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자 다소 어색한 기색을 지었다.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여검어른 어색해진 입장을 감추기라도 하듯 곱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흠 화사형은 내게 볼일이 없으면 이곳에 오지도 말라는 소리 같군요. 좋아요 말씀드리지요. 사부님께서 화사형을 찾으세요. 뭐라고? 어머니께서 나를 찾으신다고. 화검상은 일숨 가볍게 놀랐다. 그의 모친인 풍기월은 이제까지 일부러 사람을 보내 찾은 적이 거의 없고 게다가 그가 찾아가도 인연을 끊었다면서 문전박대를 했었기 때문이었다. 대체 무슨 일로 풍기월은 그를 찾는 것일까? 이것은 좋을 일일까 나쁜 일일까? 갑자기 전에 없던 일을 당하여 화검상은 크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워졌지만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정말인가? 지금 나를 보자고 하신다는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화사형은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것을 보았나요? 다소 새침해진 듯이 대답하는 역검어를 보고 화검상은 고개를 내져우며 말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좀 믿기지 않아서 말이지. 역검어른 봉검기와 피검석의 안색을 슬쩍 살피고는 다시 말했다. 그럼 지금 갈 건가요?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어 피검석의 손을 놓아주고 두 사람을 향해 말을 이었다. 안됐지만 자네들도 들었다시피 나는 지금 곧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네. 대사형에게는 다음에 뵙겠다고 전해주게. 피검석은 기분 같아서는 그가 손을 놓는 즉시 반격을 가해보복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너무나도 꼼짝도 못했기 때문에 다소 주저하게 되었고 또한 어여쁜 사매가 보는 앞이라 다시 창피를 당할까 두려워졌다. 그가 그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있을 때 화검상은 이미 몇 발 자국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피검석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전음으로만 소리쳤다. 이 더러운 자식. 어디 두고 보자. 그러나 화검상은 그 전음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태연이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기실 갑작스런 모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화검상의 마음은 크게 혼란스러워져서 당장 날아가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정도였다. 도중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었기 때문에 화검상은 일부러 동쪽 조양봉 쪽으로 돌아서 여검월과 바삐 신법을 펼쳤다. 가능하면 여검월의 손을 잡고서라도 빨리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사매는 제법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감정을 그대로 내보일 수는 없었다. 화검상은 그녀와 보조를 맞추면서 질문을 던졌다. 여사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는 게지. 여검월은 열심히 화검상의 신법을 펼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예, 또 무슨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화검상은 내심 크게 안심이 되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아니야. 난 그저 걱정이 돼서 해본 말이지. 그러니까 여사 숙께서도 지금 무사하시겠지. 자신의 부친의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무슨 오해를 했는지 여검월은 안색을 붉게 물들이며 고개를 수그렸다. 예, 예. 예, 화검상은 미처 그녀의 내심을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일단 여기기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안심을 하고 다시 모친을 향한 생각으로 줄다름을 치기 시작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연화봉의 기슭을 오르고 있었다. 저번에는 화검상을 추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었지만 이 연화봉은 평소에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여검월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왠지 어색하다고 느꼈는지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아까 그 피사형은 화사형께 제압되어 있던 것 같던데 대체 어찌된 일이었죠? 화검상은 계속 모친에 관한 생각에 골몰하다가 미처 여검월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이내 웃으며 말했다. 피검석 피사제 말인가? 여검월은 약간 정신이 나간 듯한 화검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깨아 웃거리다가 말했다. 예 그가 대체 어째서 화사형께 꼼짝 못하게 되었느냐고요? 확실히 이 여삼에는 암묵도 제법이군. 그러니 어머니의 제자로 손색이 없었겠지. 화검상은 속으로 생각을 전환하며 말했다. 내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다정하게 생각되었는지 그대로 가만히 있더군. 여검월은 웃었다. 호호 거짓말 말아요. 그는 다정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죠.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화사형이 그를 무공무공으로 제압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검상은 그녀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여삼에는 무공도 뛰어나지만 머리는 더욱 총명한 것 같아. 여검월은 가볍게 웃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뒤 야그 출력일 98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6장 1 공연이 그런 말 마세요. 지금 화사형의 신법신법은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하잖아요. 그렇다. 지금 화검상은 모친에 대한 생각으로 정신이 없으나 미처 여검월이 자신의 신법에 대해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강과하고 있었다. 지금 두 사람은 비록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으나 여검월이 다소 안색이 상기되어 있는 반면에 화검상은 미끄러지듯이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마치 장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저번에 화검상의 무공이 여검월과 비교할 수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진전인 것이다. 저도 화사형의 무공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었으나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무공이 높아진 거죠? 화검상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생각을 굴려본 뒤에 대답했다. 그건 내가 갑자기 지난 날에 무공을 되찾게 되었기 때문이야. 여검월은 다소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저도 화사형이 옛날에는 대단한 기재 기이체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간에 무공을 되찾았다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로 축하드려요. 여검월은 진심으로 화검상의 무공 진전에 대해 축하해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자 보다 솔직해지지 못한 자신에 대해 가책의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기실 지금 화검상이 자신의 무공에 대해 솔직히 밝힐 수 없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도무지 그녀가 곡선적인 무공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고 그 때문에 소문이 잘못 퍼진다면 자칫 그의 무공이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바로 자신을 제거하고자 하는 화산파의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곡선적 무예를 설명하자면 현재 그의 내공과 또한 조부의 유물에 관해서도 언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많다. 지금 그들이 그래도 명분을 생각하며 화검상에게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인데 만일 그의 진짜 능력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이것저것 돌보지 않고 그를 척살하려고 할 것이며 그것은 화검상의 의도와도 어긋난다. 본래 강호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3푼은 숨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사시의 그 나머지의 3푼의 능력이 그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실로 그와 비슷하여 화검상은 능력을 숨길수록 안전하고 또한 유사시에 대비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가 역검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어서 언제 어디서 그 소문이 새나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계속 모친의 관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가해진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 역검어레게 덜어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두 사람은 연화봉의 정상에 이르렀다. 아래쪽의 날씨는 제법 더워졌지만 일단 이곳에 오르고 보면서 느려진다. 그것은 한담에서 내뿜는 기운이 차갑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화검상은 모친의 모혹이 가까워지자 문득 더욱 마음이 초조해져서 역검어에게 다시 질문을 했다. 정말로 내 어머니께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겠지. 역검얼 웃으며 대답했다. 예.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아무려면 사부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겠어요. 화검상의 무공진전을 대한 이후 역검얼의 시선은 왠지 더욱 애틋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화검상은 미처 그런 것을 살필 겨를도 없이 계속 모혹 쪽으로 내달았다. 화검상이 앞서가기 시작하는데 문득 역검얼이 뒤따르다가 소리쳐 그를 불렀다.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세수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군. 화검상은 아직 세수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의 얼굴이 그토록 지저분하다는 말인가. 무공수련에 몰두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며칠이고 세수를 하지 않는 것도 제자들 간에는 흔한 일이다. 화검상이 한담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세수를 하는데 역검얼이 다가와 흰천을 내밀며 말했다. 저번에 제가 했던 말이 기분 나빴다면 용서하세요. 저는 다만 화사형이 무슨 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한담에 물은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데 태양은 이제 마악찬 라난 햇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속에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역검얼이 다소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은 몹시 애틋해 보였다. 화검상은 무심코 그 흰 천을 받아들다가 문득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사매의 그런 뜻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의 나의 처지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고 또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부담이 되기도 해. 나는 사매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역검얼은 이에 눈물을 다소 글썽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나는 앞으로 왜 이리 두렵지 않아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얼굴을 닦고 몸을 일으켰다. 사매는 얼굴도 예쁘고 무공도 뛰어나며 머리도 총명한데 어째서 이렇게 어리석게 나에게 집착할까. 나는 앞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나 기실 그녀에 대한 화검상의 태도도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이전에는 그저 꼬마 계집아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왠지 그녀가 성숙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 함부로 대하 기도 곤란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역검얼은 눈물이 글썽해져서 잠시 생각을 해보는 듯하다가 말했다. 그럼 나를 이전만큼만이라도 대해줘요. 화검상은 그녀에게 흰 천을 돌려주고 몸을 날려길 위에 서며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매에게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내가 멀리할 리가 있겠어. 역검얼은 그제서야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어서 가요. 모친인 풍기월은 여전히 상궁의 한쪽 구석에 지어진 모옥에 잊었고 또한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다. 화검상이 그 마당에 이르자 역검얼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알렸고 이어 풍기월의 음성이 들려왔다. 굳이 들어와 나를 볼 것은 없다. 나는 그저 내게 한마디하기 위해 너를 부른 것이다. 화검상은 이곳으로 달려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따뜻한 모친의 모습은커녕 다시 싸늘한 음성을 듣게 되니 그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기는 갑작스런 즐거움을 기대한 그가 잘못일 것이다. 기대가 크면 노래에 실망도 큰 법이지만 그는 이미 체념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그래도 사내대장부인데 이런 혼한 대낮의 눈물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그 예적들이 만일 그것을 본다면 발을 구르며 웃을 것이다. 과거 그는 많은 고통과 범민 상심상심 등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화검상은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5 야그 출력일 9810-16 제목 화산 두권 제 16장 2 예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풍귀월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지금 너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말인데 너는 이만 본파 본파를 떠나도록 해라. 이건 내가 너의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화검상은 문득 가슴속으로부터 격정이 치밀어 오르는 듯하여 억지로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저는 결코 본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죽더라도 이곳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제가 본파를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풍귀월의 음성이 약간 격앙되었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무엇을 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너는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이 편하게 보이느냐. 실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는 것이다. 내 한평생이 너의 그 왼수 같은 아비와 하래비 때문에 다 망가졌다. 내가 여기서 뭘 더해야 한단 말이냐. 대체 나를 얼마나 더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화검상은 정말로 기어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눈앞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져 모혹도 보이지 않고 온몸은 마치 무수한 칼날로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간신히 눈을 깜빡여 눈물을 억제하고는 말했다. 그렇겠지요. 어머니는 실로 저의 가문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저는 도저히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모자의 인연은 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며 제가 무슨 일을 벌인다고 해도 그건 어머니와 상관도 없고 또한 책임지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예 저는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미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요. 풍귀월은 음성이 더욱 냉랭해졌다. 그렇다면 뭘 더 망설이느냐. 난 이제 더 이상 내게 할 말이 없다. 예 저는 이곳을 내려가서 다시는 올라오지 않겠습니다. 풍귀월은 이제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화검상은 잠시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물어보고 싶었다. 그의 부친과 조부가 그렇게도 정말로 악인들이었는가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최소한 지금은 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말을 할 분위기도 아닌 것이다. 화검상은 문득 크게 한숨을 쉬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서까지 나는 살아야 할까. 잠시 후에 엮어머리 방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누우셨어요. 그만 돌아가시래요. 화검상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지. 가야 하겠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화검상의 머리는 온통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던 것일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어느새 한담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메마른데 이 햇살은 너무도 눈부시다. 화검상은 고개를 들어 그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며 문득 다시 중얼거렸다. 가야 한다. 어차피 그만둘 수 없는 길이라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화검상은 이를 악물고 갑자기 산 아래로 신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단 그렇게 내달리기 시작하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에 와서 부딪히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다소 가라앉는 것 같았다. 신법은 웅기웅기에 의한 것이고 반대로 신법을 펼치면 기가 순환하여 정체되었던 마음도 풀어지는 것이니 어쨌든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는 산중턱에 이르자 드디어 어느 정도 마음을 억제할 수가 있었다. 그래. 내가 만일 가문의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생명을 연장한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연무장에는 여전히 수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우렁찬 기합 소리를 내며 무공수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출정출정 이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럴 법도 한 것이다. 화검상은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 그들이 연마하는 무공을 바라볼 기회를 가졌다. 제자들이 지금 수련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반복 수련하는 것이다. 그들은 때로는 함께 어울려 같은 초식을 연마하다가 때로는 한쪽으로 나와 자신의 초식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열심히 검토해보기도 했다. 간혹 그들은 어떤 부분에 이르러 틀렸다고 생각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화검상이 보기에는 그들의 초식은 비단 그 부분 부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두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것은 비단 만들고 보완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자들이 연마해 갈수록 더욱 직선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다 높은 경제에 현혹되어 꾸준한 수련을 무시하고 가장 빨리 그곳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요인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말로 자신의 무학이며 살아있는 알찬 내용이 비록 조금박에 없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무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똑똑한 천재 천재보다는 위대한 바보가 더 나은 것이다. 화검상이 그러한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문득 연무장에 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일제히 몸을 날려 그를 애워 쌌다. 지금과 같은 연무 연무는 반복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범들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제자들은 자율적으로 수련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그들 중에서 매우 낯익은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바로 아까 그를 보자고 했던 사람들인 것이다. 봉검기 봉검기는 화검상이 마치 넘나간 듯이 자신들을 바라보고만 있자 눈살을 찌푸리며 음엄하게 말했다. 화사형 지금 대사형을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거요. 화검상은 문득 빙글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렇군. 내가 이거 너무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군. 대사형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무고하시오. 이 자식이 갑자기 실성을 한 게 아닐까. 봉검기가 재차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윤검진 윤검진 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자네는 요즘 너무도 함부로 돌아다닌다고 하더군. 무공수련을 하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해서야 되겠나. 지금도 보아하니 어딜 다녀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며 연무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나. 성검양 성검양 이 그 말을 받아 비웃듯이 말했다. 아마도 자신이 아직도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모양이지. 피검석 피검석 이 두 눈에서 악독한 광망을 발산하며 말했다. 이런 자는 바로 죽어버려야 해. 이런 녀석이 있을수록 본파는 썩어 문드러질 테니까 말이야. 화산파에서 상하간의 지위는 비교적 엄격하다. 그런데 지금 공공연이 그런 것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화검상을 자신들의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도 같았다. 피검석의 말은 그 지나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으나 대부분 음흉하게 웃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윤검진이 음침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It 야그 출력일 98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6장 3 앞으로 자네는 어떻게 할 셈인가 듣자니 조금 전엔 처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면서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아니 매우 좋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이전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감정이 치솟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럭이는커녕 오히려 먼 산의 일을 보는 것처럼 목롱해지니 말이다. 화검상은 마치 열병에 걸려 꿈을 꾸는 것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마디 해볼 테니 여러분은 들어보시오. 나는 사실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공을 수련하려는 것이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귀찮아 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나의 무공을 선보일 수도 있소. 느닷없이 화검상의 말에 성검양과 봉검기 등은 일순 서로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귀검철 귀검철 이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헛소리냐. 우린 지금 너를 훈계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잘난 무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오. 나는 지금 마악 영감 명감 이 떠올랐소. 이 영감은 알다시피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니 훈계는 나중에 듣도록 하고 우선 검 검을 써봐야 하겠소. 아마 여러분도 흥미로울 것이 오. 목검일 목검일 이 문득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해 줄 테니 한번 검법을 펼쳐봐라. 사형제들 간에 비문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간혹 어떤 도전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목검일은 올해 28빈데 공력은 삼갑자이고 무공은 절정 경지이다. 무리민들은 당연히 남의 비물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비단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은연중 자신의 무학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화검상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사람들은 본래의 의도를 약간 벗어나서 인의 흥미로운 표정을 드러냈다. 성검양이나 봉검기 등은 눈살을 다소 찌푸렸지만 억지로 막지는 않았다. 화검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칼춤을 추려는 것이지 비무 비무를 하려는 것은 아니요. 혼자 건무 건물을 추는 것은 아무래도 비무를 하는 것보다 현실감이나 박진감도 덜하고 덜 흥미롭다. 사람들은 화검상이 칼춤을 추겠다고 하자 다소 맥빠진 듯한 표정들을 지었다. 목검일 등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인의 뒤로 물러나 공간을 널혀주었다. 화검상은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아들고 우뚝 섰다. 여러분 나는 혼자서 연공연공을 하던 도중 내 무공이 잘못되었던 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시정함으로써 갑자기 과거에 잃어버렸던 무공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오. 이어 화검상은 공력을 올려 건법 건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건법에 몰입하여 마치 무화지경 무화지경에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 그가 전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매화건법 매화건법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펼치는 것이 매화건법이라는 것을 알자 다시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염무하는 도중 옆 사람의 매화건법을 수도 없이 보아왔던 것이다. 누군가가 말했다. 어 정말로 무공을 되찾은 것 같은데 공력이 크게 늘어났는걸. 같은 화산파의 사형재간이라고 해도 단순히 상대의 건법을 보아서 그 경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화건법의 경우 그 변한 변한의 모습인 매화송이가 나타나는 개수와 모양을 보고 곧잘 그 경지를 판별하곤 한다. 화검상의 신형이 보이지 않을 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눈부시게 가득 차는 검광 검광들과 그 속에 피어나는 매화 모양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다. 벌써 19개야. 홍사형은 고작 18개를 만들 수 있을 뿐인데 19개나 만들다니 정말로 아까 홍사형을 이겼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가 봐. 매화 모양은 처음에는 빠르게 숫자가 증가했지만 나중에는 늘 언하는 숫자가 지루할 정도로 느렸다. 하지만 그것은 20개를 지나 드디어 21개에 이르렀고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 검법을 펼치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사라지고 자신이 마치 그 검광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화검상은 매화 모양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검법을 펼쳤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21개의 매화 송이들이 점차로 빛나고 커져서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화검상은 36식 36식의 매화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반복했는데 마지막 3번째의 끝부분에 이르자 마치 그 매화 송이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 화검상의 몸을 허공으로 떠올려 분분히 터져나가듯이 흩어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마치 그 어떤 향기가 자신들의 몸속에서 스며드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초식 매화만리향 매화만리향이다. 제1초인 매화점 매화점에서 시작하여 매화빔분 매화빔분 매화노방 매화노방 매화직금 매화직금 한메토염 한메토염 청철메화 청철메화 등으로 이어지는 이 매화검법을 그들은 무수히 보아왔지만 지금은 왠지 처음 대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 이건 마공마공이다. 그 순간 화검상은 검법 시전을 마치고 장검을 검집 속에 넣은 채 지면에 조용히 내려서 있었다. 비록 호흡은 여전히 차분하지만 워낙 혼신을 다한 검무검무여서 그런지 그의 안색은 마치 술 취한 듯 불그레하게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넉나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윽고 모 두 정신을 차리고 화검상을 주시했다. 화검상은 그들을 향해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제 검법이 어떻습니까? 윤검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자네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나? 문득 다른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 그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둬요.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무공을 보여줬는데도 당신들은 또 꼬투리를 잡을 건가요? 일순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었다. 화검상도 다소 뜻밖이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마도 그를 위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잘해야 유검아 유검아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단 목소리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용모도 유검아와는 달랐다. 그녀는 바로 올해 나이 스물셋이며 화검상에게는 사매가 되는 악검님 악검님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다른 한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제지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대사형께 사과드리지 못하겠느냐? 바로 그는 악검님의 친오빠가 되는 악검인 악검인이었다. 이 악검인은 나이가 스물여섯이고 화검상에서는 사형이 된다. 평소에는 잘 나서지 않으나 매우 총명하고 냉혹한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은 은근히 그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악검님은 오빠에게서 그런 책망을 듣자 안색을 붉히면서 지지 않고 대꾸했다. 내가 뭘 모른다고 그러세요? 나도 저들과 한패가 되라는 말인가요? To be continue 무림야그 EAA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 목 화산 두 권 제 17장 기뻐해야 할 일 제 17장 기뻐해야 할 일 화검상은 씁쓸하게 웃으며 윤검진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나의 검법은 분명히 본파의 매화36식 매화36식이요. 그렇게 믿기지 않는다면 대사형이 한번 나와 상대해보겠소. 윤검진은 조금 전에 화검상의 무공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화검상은 21개의 변환 변환을 일으켰는데 그도 현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화검상의 무공은 변환만 보더라도 어딘가 기이하게 느껴지는 대다가 자칫하면 대사형인 자신의 체면이 한순간에 엉망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그는 조금도 그와 대적해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이내 사양하며 물러서려고 할 때였다. 화검상은 정말로 장검을 뽑아 그의 목을 향해 찔러오는 것이었다. 윤검진은 그가 이렇게 느닷없는 행동을 취해올 줄 몰랐기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상대의 대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대사형에게 검을 들 이대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윤검진은 이내 더욱 어처구니 없는 꼴을 겪어야만 했다. 화검상의 검초는 일면 매화검법의 24번째 초식인 매화적성 매화적성처럼 보였다. 그것은 윤검진도 알고 있는 초식이고 화검상의 출수출수도 그리 빠른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윤검진이 막 대응하려고 했을 때 장검은 어느새 중간을 지나고 있었다. 윤검진은 이런 검법을 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이것은 그가 알고 있는 매화적성은 아닌 것 같았다. 매화적성이 매화검법 중에서 가장 빠른 초식이기는 해도 이렇지는 않다. 변환이란 바로 그 초식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매화적성은 말 그대로 거의 동시에 빠르게 상대방의 여러 곳을 공격하면서도 진퇴가 자유로운 것으로 그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검진은 이러한 모양으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마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의 검은 처음에는 느렸으나 점차 빨라지고 나중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아닌가. 윤검진은 도저히 그러한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현실도 믿기지 않았다. 화검상의 그 누런 장검은 겁날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의 몸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저 둔해 보이지만 일단 공력을 주입하여 검기 검기를 일으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므로 윤검진은 안심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현실이 수치스러워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무엇이든 빨라지면 제어하기 어렵고 또한 그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더욱 그렇다. 화검상의 검은 나중에는 그야말로 몹시 빨랐는데 그는 어떻게 그림처럼 완전히 그것을 제어할 수 있었을까. 윤검진은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미쳐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입뜻밖에 상황에 놀라 저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엔 그저 화검상이 말을 하면서 장난하듯 검을 가볍게 찌른 것 같았는데 윤검진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었다. 윤검진은 어째서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그들은 저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설명은 길었지만 이 갑작스런 상황은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졌다. 화검상은 장검의 겁날을 윤검진에게 들이댄 다음 다시 웃으며 말했다. 어떻소? 나의 이 검법이 본파의 매화검법이오 아니오. 윤검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수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았다. 윤검진은 당황한 심사를 억지로 감추려는 듯 약간 억눌린 듯한 어조로 대꾸했다. 내가 이런다고 사실이 달라질 것 같으냐. 화검상은 여전히 겁날을 그의 목에 들이댄 채로 웃으며 말했다. 나의 이 검법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검법이오. 당신은 아직도 매화검보 매화검보상에서 검법이 살아야지 죽으면 안된다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껍데기만 흉내내서는 안된다라고 한 글귀를 읽어보지도 못했소. 또한 이 검법의 묘미는 드러나지 않는 변화 변화에 있다. 그 드러나지 않는 변화를 알지 못하면 그 극에 극에 달할 수가 없다라고 한 글귀를 읽어보지도 못했소. 자신의 검법이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진짜 검법을 이단 취급한다면 그야말로 바보가 아니겠소. 매화검보의 글귀에는 분명히 그러한 구절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저 몇 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수긍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포장해놓은 것이리라고만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것은 실상 이 매화검법의 창한자 역시 곡선적 무예를 잘 알지 못해서 다만 여지만을 남겨두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윤검진은 이제 다소 마음이 진정되어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감히 나를 뵐 수가 있을 것 같으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해도 이런 하극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화검상은 문득 전음으로 말했다. 뭐라고? 감히 뵐 수가 있겠느냐고. 이 더러운 위선자 위선자야. 내놈은 저번에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 또 나를 음해했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할 줄로 아느냐. 지금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혼자 길을 걸어갈 때는 간혹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도 내 위치를 알고 있지.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실로 너 같은 자를 함께 데려가지 못할 줄로 아느냐. 화검상의 전음은 거의 완벽해서 표시가 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두 사람이 그렇게 가만히 있자 다소 의아해했다. 화검상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반대로 윤검진의 표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갔다. 실상 화검상의 현재의 위치는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 야말로 장례가 내다보이는 윤검진이 그와 함께 아군을 맞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는 필요에 의해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화검상과 맞설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그런 각자의 입장 차이는 미묘하다. 윤검진은 그런 말에 대꾸할 수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음으로 간신히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뭐 그리 심하게 했다고 그러는가. 뭐. 심하지 않았다고. 내놈이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할 때마다 내가 점점 더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내놈은 모른단 말이냐. 윤검진은 극도로 신경을 쓴 나머지 관자놀이의 핏줄들이 툭툭 붉어졌다. 전음이라는 것은 이런 때는 편하기도 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볼 때는 화검상은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서 발악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일부러 그 속에 휘말려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내게 지금 뭘 바라느냐. 그건 간단해.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은 모두 개소리이고 나의 이 검법이 본파의 정통검법 정통검법이라는 것을 말해주면 돼. 그러면 자네의 그 지난 일들과 더러운 위선자라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이어 화검상은 슬쩍 장검을 회수하여 검집에 넣으며 짐짐 미안하다는 듯이 웃으며 육성으로 말을 이었다. 하하 무슨 말이오. 하극상이라니. 나는 이미 말했듯이 비무를 한 번 해본 것이오. 대사형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건 미안한 일이지만 사내대장부가 이런 일을 가지고 속 좁게 화를 내세워야 되겠소. 사람들은 흡사 무슨 일이 벌어질 듯 하다가 화검상이 검을 도로 회수하는 것을 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안심을 했다. 윤검진은 화검상을 노려보며 전음으로 소리쳤다. 내가 이 일을 폭로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To be continue 화검상은 들은 척도 않고 태연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나오지 말고 어디 한 번 다시 말을 해보시오. 대사형. 내 건법이 정말 그렇게도 이상했소. 만일 이상하다면 다시 한 번 더 시험해 볼 수도 있소이다. 윤검진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듯 여러 번 안색을 바꾸다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건법이 어떤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일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검상은 다소 무표정하게 윤검진을 주시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 모르겠다는 말이로군.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알게 해드릴까? 무표정한 시선은 간혹 어떤 차가운 시선보다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윤검진은 다소 망설였으나 결국 이내 대답을 하고 말았다. 좋다. 너의 건법은 내가 보기에는 본파의 무학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화검상은 짐짓 호탕하게 웃으며 윤검진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하하 내 이럴 줄 알았어. 대사형은 정말로 정인군자 정인군자라니까. 이때도 다른 사람들은 유의하지 못했으나 윤검진의 손을 잡는 화검상의 손속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윤검진은 물론 희롱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손을 잡히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화검상은 그의 앞으로 다가들었고 윤검진 이 손을 쓰려고 했으나 그의 손짓은 왠지 화검상의 손을 마주잡은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손이 마주치는 순간 윤검진은 빠르게 변화하여 화검상의 맹문 맹문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공격은 미끄러지듯 빗나갔고 그의 진기가 찌르르하니 저리듯 울려오는 순간에 그의 손은 화검상의 손아귀에 마주 잡혔다. 이번에 짧은 접촉은 윤검진이 거의 전력을 다한 것이어서 아까 보다 더욱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비단 초식뿐만 아니라 내공에 있어서도 화검상의 무공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윤검진이 다시 멀쩡하게 손을 마주잡고 악수를 나누자 기이하게 생각했다. 누가 그의 속을 모두 알 수 있겠는가? 사실 내 검법은 알기 어려운데 이렇게 은근히 마음을 써주다 니 나는 탐복했어. 이어 화검상이 손을 풀고 떨어져나가자 윤검진은 원함 맺힌 듯한 표정으로 화검상의 등을 노려보다가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저 놈으로 소리쳤다. 내 놈은 결코 편하게 죽지 못할 것이다. 화검상은 사실 윤검진에게 등을 돌리기는 했지만 방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조금 전에 이미 손을 잡으면서 소문대로 그의 무공이 삼 갑자반의 절정 경지라는 것을 확인했다. 한데 윤검진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전음을 날리며 달아나듯 물러가버리자 그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편하게 죽지 못한다. 하아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윤검진이 그렇게 자리를 피해버리자 장래에는 잠시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슬그머니 연무를 하기 위해 물러가고 귀검철 성검양 봉검기 등이 남았다. 봉검기가 음침한 표정으로 화검상에게 말했다. 화사형 당신의 무공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오. 반드시 봉파의 규율을 따라야 할 것이오. 화검상은 자조적인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나를 훈계하겠다고 하던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묻지 않을 수가 없군. 자네들 중에는 봉파의 규율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봉검기는 음험하게 말을 받았다. 화사형께서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시오. 내가 굳이 자네를 일부러 가르칠 필요는 없겠지. 자네가 원한다면 한수 지도해줄 수는 있네. 대사형과의 경우와는 좀 더 다른 것이 되겠지. 나는 조금 전에 누가 내게 함부로 상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배들었는데 자네들은 그런 하극상에는 어째서 모른 척하느냐는 말이네. 그것은 피검석을 지목하는 말이었다. 본래 피검석은 화검상에게 원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대사형이 당하는 것을 보자 자신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목을 받자 안색이 시뻘개지도록 우라같이 밀어올랐다. 지금 나를 두고 하는 말이오. 화검상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조금 전과 같으면 자네는 내놈이라는 말을 썼을 텐데 이제는 제법 규율을 따르려고 하는 것 같군. 그런데 자네는 그 하극상이 가장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아직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그 말은 바로 화검상이 사과에서 내려오던 날 봉검기가 협박할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했었다. 봉검기가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그 말에는 더 나서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어쩌자는 거요. 피검석의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드는 것을 보고 화검상은 다소 외면하며 말했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자네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네. 오히려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친하게 지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 나는 알다시피 죄인의 자손으로 나 역시 그것을 알고 공을 세워 그것을 씻으려고 하고 있네. 만일 정령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지. 하지만 우리는 같은 사형제 간인이 그때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것이네. 성검양이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 누가 뭐라고 합디까. 화검상은 그를 향해 미소하며 말했다. 자네들은 오늘 나를 불러 공갈 협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성검양은 음엄하게 안색이 굳어져서 노려보며 대꾸했다. 그러면 어디 당신이 넘어가겠소. 화검상은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최소한 자네같이 건방진 사제는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손봐줄 수가 있네. 목검일이 나서서 웃으며 화검상을 제지했다. 자자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 하도록 하세. 출정할 준비를 해야 하고 또한 이렇게 다투면 무슨 소득이 있겠나. 화검상은 웃으며 그에게 폭권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목사형 이렇게 소란을 피웠으니 제가 사죄드리지요.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서 혼자 무공수련이나 해야겠습니다. 목검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 화검상이 천천히 그곳을 벗어나자 뒤에서 성검양 등이 그를 향해 욕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연병알 저 개자식이 언제 저렇게 무공이 높아졌지. 일단 그곳을 벗어나자 화검상의 머리는 혼몽해졌고 정신이 업어졌다. 그는 모친의 일로 크게 상심해 있던 데다가 갑자기 울분이 폭발하여 평소에 없던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To be continue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 대한 후회는 별로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짐을 느꼈다. 이것이 그의 한계란 말인가. 그는 경우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까의 그러한 행동은 강호의 시정자빼들과 다를 게 뭐가 있었다는 말인가. 화검상은 한숨을 내쉬며 거푸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렇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어도 더욱 노력하면 그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는 바로 사람이 노력하면 점점 더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 채석장의 부근으로 가자 예의 그 칼자국에 사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와 묻는다. 오늘 일을 할 거요. 화검상은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다. 아니요. 오늘은 일이 있어 쉬도록 하겠소. 이 나감봉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 화산파의 사람들은 을의 화산의 모든 봉우리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실은 다르다. 늘상 지척에 두고 보면서도 정작 돌아다닐 시간이나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화검상은 이윽고 가검통을 제압했던 그 동굴에 이르자 자리를 정하고 간단하게 운기 조식을 한 다음 무공 수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본래 무공에는 기본적인 것인 내공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권법 권법이고 장법 장법 지법 지법 금나수법 금나수법 신법 신법 보법 보법 그리고 병장기를 다루는 법에는 도검창곤 도검창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검검을 만병지왕 만병지왕이라고 하는데 권법이나 장법 등에 대한 무공절기 무공절기들도 많이 있다. 화검상은 우선 생각나는 대로 그러한 절기들을 하나씩 차례로 연마해 가기 시작했다. 이 동굴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절기들을 마음껏 연마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일단 그 오의 오의에 통하게 되면 공력이 많아도 사용하는 것은 다름이 없을 것이기에 그는 일성일성의 공력만을 사용했다. 그는 사실 근본적인 이치의 통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절기들에 적용하는 것은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닌 익숙해지게 하면 되는 입장이다. 아까도 그는 단시간 내에 매화건법을 익숙하게 펼치지 않았던가 본래는 단련하면서 터득해가는 것이지만 이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는 오랫동안 터득만 하고 단련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제 달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실제로는 기는 연습부터 해나가야 하는 입장이나 비슷한 것이다. 별로 새로 깨우쳐지는 것도 없고 장애되는 것도 없기에 그 절기들의 연마는 일사천미로 되어갔다. 어떤 동작의 형형을 연마하는 것이 아닌 진기의 운용운용을 위주로 하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진전이 빨라질 수가 있다. 그 유명한 죽엽수 죽엽수나 자아지 자아지 그리고 표미각 표미각과 소엽태법 소엽태법 양호검 양호검 희이검 희이검 등 화검상은 일단 그렇게 무공수련에 몰두하자 점차 아까의 일들을 잊어가기 시작했고 마음도 맑아져갔으며 무화지경에 빠져시 강가는 줄 모르게 되었다. 충분한 공력의 바탕이 있었기에 그는 지치지도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일까 그가 배운 모든 절기들을 뜻대로 구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둘 때 어느새 주위가 어두워지고 저녁 무렵이 되어 있었다. 화검상은 문득 자신의 이런 빠른 성취를 믿기 어려워졌다. 그는 최소한 모든 절기들이 익숙해지려면 한 달은 걸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이한 것은 그 모든 절기들이 의외로 쉽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혹시 공력을 너무 적게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밖으로 나가서 한번 모든 공력을 사용하여 연마해볼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그는 문득 고개를 내져었다. 말할 것도 없이 밖에는 지금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줘선 안 된다. 기실 그의 무공은 특이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 아까 연무장에서 사람들은 겨우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대단하며 그런 것을 감시자에게 보여줘선 안 되는 것이다. 화검상은 무공 수련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갈 생각을 하자 다시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다. 오늘 낮에 있었던 모친과의 일 그리고 연무장에서의 일 등은 다시 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그는 지금 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무공 수련에 몰두할지언정 다시 돌아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어졌다. 하기는 가문의 죄를 싣는 것은 밖에서 공로를 세우는 것이니 그는 사흘 후에 출정에 참가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사형제들과의 사이가 하루아침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럼 그때까지 여기서 계속 수련이나 할까. 그는 이미 밤에는 반드시 처소에서 잠을 자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화검상이 감시를 당해야 할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제자들이 중요한 관문을 넘기 위해 며칠 혹은 수십일간 폐관 폐관에 드는 일은 흔한 일인 것이다. 그것이 무슨 커다란 죄가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뻔히 드러난 사실인데 애써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줘야 할 일이 있겠는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신의 신의보다는 능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풍천비 등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화산파 자체는 아니다. 화검상은 화산파 자체를 위하려는 것이지 그들에게 충성하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자 화검상은 인의 마음을 정하고 이곳에서 머물 자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고작 사흘이라고 해봐야 이틀 밤낮이 될 테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작은 중요한 것이다. 자리를 고르고 나자 그는 그 위에 정좌하고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차피 밤에는 절기들을 연마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니 운기행공을 하며 보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그 운기행공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벽국단 한 알을 복용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시 운기행공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화검상은 아까와는 뭔가 다른 기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잠을 자고 있던 기운이 다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과도 같았다. 화검상은 즉시 운기를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재차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과거 그는 동굴의 무덤에서 그보다 더한 상황도 겪었으므로 설령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재차 운기행공에 들어가자 정말로 그러한 기운은 전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놀라는 가운데 계속 운기행공을 했고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본래 화검상의 무학에 대한 깨우침은 비록 깊고 넓은 편이었어. 나 아직 세밀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활동하게 되었으나 아직 미세함이 결여돼 어잠재된 능력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을 그는 오늘 낮에 무공수련으로 문제를 제거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남은 잠재력의 부분이 마지막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좀 더 터득되는 부분은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무공수련을 할수록 어딘가 시원한 쾌감이 느껴졌던 것은 바로 그것이 나타내는 일이었다. 무학에 대한 오의의 깨달음과 그 능력은 더 많은 공력을 수용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움직인다. 지금 화검상의 체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바로 만년옥장의 약효가 좀 더 공력으로 녹아드는 것이다. 현재의 화검상의 심정은 현실에 대해 다소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전에 그는 공력이 증가되면 크게 기뻐하고 마음도 들떴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지도 않았다. 지금 그의 마음엔 즐거움이라곤 없으며 그저 공력이 늘어나면 좋고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시기였다. 물론 비관적인 심정은 기열기열을 침체되게 할 수가 있으므로 그 자체가 공력증진에 좋을 수는 없다. 다만 지금의 화검상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맑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운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런저런 이유로 공력이 불어나기 시작하자 마음을 모으고 이전처럼 융통된 대주천반운 대주천반운을 따라 돌리기 시작했다. 운기행공은 대개 몸을 활기있게 만들고 쾌적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지게 된다. 화검상은 처음에는 다음 단계인 백맥백맥의 타통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별로 의욕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운기행공의 몰두의 감에 따라 그는 본능적으로 그의 일을 해나가게 되었다. 공력이 대주천반운의 통로에 가득 차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벌써 상달상달의 조짐이다. 화검상은 대주천반운의 장애가 점차 느껴지게 됨에 따라 이윽고 진기를 백맥백맥의 경로 경로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전에 그는 백맥의 타통에 도전했다가 공력의 부족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시도는 오히려 익숙했다. 백맥이란 십이정경 등과 세맥 세맥들 사이의 중간층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것을 타통하는 것은 십이정경 등의 대주천반운과 갓 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보다 다른 방법인 것이다. 화산파의 이 자아신공 자아신공에도 그러한 언급이 당연히 되어 있었다. 화검상은 한동안 꾸준히 백맥의 경로로 옮기를 하던 도중갑 자기해저해저에서 충맥충맥을 통해 기운이 일직선으로 이환궁 이환궁으로 치솟으며 두정 두정 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소위 생사현관 생사현관의 타통이다. 흔히들 생사현관의 타통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연상하게 되는데 하나는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오직 그것이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관문이기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지 위험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든 관문은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밟아가면 저절로 열리는 것이지 위험할 게 없다. 그게 위험해진다면 그건 내공신법의 잘못일 것이다. 직선적인 내공의 경우 그것은 충분히 기초와 과정을 밟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여 그 거대한 진기가 머리로 치솟으면 두뇌를 파열시키고 미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진기가 갑자기 역류역류하여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미치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곡선적인 내공의 경우 충분한 기초과정과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나아가기에 그런 위험은 있을 수가 없고 조금도 문제될 게 없다. 실제로 지금 화검상은 그 생사현관을 타통하는 과정에서 산뜻하고 쾌적하게 하늘이 열리는 듯한 느낌만을 약간 받았을 뿐이었다. 그는 이내 자신과 우주 우주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맛보았고 그 소위 천인합일 천인합일이라는 단계를 거쳐 전신에 말할 수 없이 쾌적한 기운이 두루 노니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이 바로 백맥 백맥 이 타통되는 모습이다. 일단 생사현관을 타통하여 체내의 진기가 천지간의 기운과 교감하면 그 진기는 지극히 맑고 영성영성을 띈 선천진기 선천진기로 화한다고 하는데 백맥은 바로 그 선천진기가 하강하고 상승하면서 비로소 타통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의 진기는 수화상제 수화상제하고 강류강 유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선천화된 진기가 전신의 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듯 하강을 하게 되자 그의 몸은 앉은 그대로 부공산매 부공산매 즉 새치가량 떠오르게 되고 머리 위에는 오장의 길기가 모여 홍화 홍화은화 은화 금화 금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취정 사마취정 오기조원 오기조원이다. 이때의 진기는 노화순청 노화순청이라고 하고 반박귀진 반박귀진이 된 것이며 그의 뼈마디가 다시 움직여 제자리를 찾고 거칠어진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황골탈퇴 황골탈퇴이다. 이 최상승 최상승의 경지에 오르는 작업은 제법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화검상은 거의 무화지경에서 시간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주위가 헌해져 있었다. 벌써 하룻밤이 지났단 말인가. 그러나 아직 날이 센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밤중이지만 갑자기 최상승의 경지에 이르러 그의 시력이 급격히 좋아졌기에 어둠 속을 헌하게 꿰뚫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화검상은 내심 웃고는 다시 운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마무리도 중요한 법이다. 이 최상승이라고 불리는 백연탄 백연탄의 경지는 생사현관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육체적인 그 최후의 관문을 돌파하고 얻어지는 심상치 않은 경지이다. 거기에는 마음의 작용이 중요해지며 기초를 다져두지 않으면 차후에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다. 곡선적 내공의 당위성은 바로 그런 점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화검상은 운공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런 상황에 달한 듯 혼란에 접하기 시작했다. 매우 맑고 예민해진 최절정의 내공을 운계하기 시작해서인지 그의 전신에 남아있던 만년옥장의 기운들이 이제는 모조리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실 그것은 괴이한 듯 해도 당연한 일이다. 직선적인 내공의 경우에도 다른 경지로 오르기 전에는 공력의 증가가 어렵지만 일단 단련된 공력으로 상따라면 그때는 얼마간의 내공 증가가 가능한 것이다. 화검상의 곡선적인 내공은 이 백연탄의 경지에 이르러 더 깨어났다. 그것은 가능한 공간을 말해주며 모든 공력들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혼란인 것 같지만 기실 화검상은 오늘 다시 겹치는 행운을 얻고 있었다. 화검상은 이내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 수가 있었고 잠시 후에는 드디어 공력이 십갑자 십갑자나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만년옥장의 구갑자의 가능한 공력을 모두 얻은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오히려 더욱 우울해지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는 혹시 그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새로 공력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는 일에 시간이 더 걸렸다. 그는 오랫동안 몰입하여 자기 자신마저 잊을 정도가 되었고 이 웃고 그가 운공을 모두 마치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랫동안 운기행공을 하면 온몸이 뻐근해질 테지만 그러나 지금 그의 전신은 그야말로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쾌적했다. 주위가 매우 밝게 느껴졌으나 눈부신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또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것들 또한 그가 최상승의 경지에 오른 결과이다. 화검상은 잠시 앉은 채로 상념에 졌다가 이윽고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신범 역시 당연히 증진되어 가볍게 지면을 찾아 그의 신형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아갔다. 동굴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내 동굴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냥 계속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는 문득 귀를 기울였다. 감시자가 부근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과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위쪽에서 느닷없이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 숨소리는 워낙 미세하여 예전이라면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화검상은 다른 곳에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여 소위 천청대법 천청대법이라는 것을 펼쳐 두루 조사해보았으나 다른 곳에서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누굴까? 혹시 방귀춘이 아닐까?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위쪽을 바라보니 위쪽에 우거진 숲 사이로 정자를 하고 있는 방귀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화검상은 그를 보자 마음이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본래 따뜻한 햇살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것이었으나 방귀춘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만 그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본들 어떻게 마음 편히 햇살이라도 쬐 수가 있겠는가? 화검상은 다시 신형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동안 정자를 하고 재차 상념에 잠기다가 이윽고 몸을 일으켜 무공절기들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오늘 그가 연마하는 절기들은 최상승의 경지이기 때문에 어제와는 또 다르다. 이 경지에 오르면 무형 무형의 진기가 유형인 선천진기로 화하기 때문에 호신강기 호신기나 검강검 따위의 강기공 기공을 사용할 수가 있다. 천리전음술 천리전음술이나 백리지청술 백리지청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등평도수 등평도수의 경공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 비로소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는 기초적 무공절기 무공절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마하는 절기들은 어제와 다름이 없으나 그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고 보다 깊은 오해 오이에 접근해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화검상은 육합신장 육합신장에서 시작해서 낙영장 낙영장죽 엽수 죽엽수 난화불혈수 난 화불혈수 등의 모든 절기들을 하나씩 차례로 반복해서 연마해 나갔다. 약간의 공룡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시전 즉시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동굴 벽에 부딪히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신법이나 보법 등도 연마를 했는데 비록 좁고 울퉁불퉁한 동굴이라고는 하나 이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단지 그는 낮에 운기행공을 하는 것을 삼갔는데 그것은 자칫 밖에 감시자에게 자신의 실력을 노출시킬까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가급적 모든 것에 인내해가면서 그렇게 수련에 몰두하자 비교적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정오 무렵이 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밖에 날이 저물고 저녁 무렵이 되었다. 방귀추는 밖에서 그렇게 계속 감시만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동굴의 내부가 점차 어둑어둑해지자 화검상은 다시 벽국단 한 알을 복용해 허기진 배를 달래고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 운공은 더 이상 공력이 늘어나는 일도 없겠기에 비교적 순탄한 여정이 되었다. 운공조식을 하면 피로회복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무화지경 속에 쉽게 들어가게 한다. 화검상은 간혹 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운기행공에 몰두하면서 또 하룻밤을 보냈다. 새벽역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최상승 내공이 이제는 상당한 기초가 잡혀서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화검상은 날이 밝자 다시 밖으로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참고 무공절기들의 수련을 계속했으며 오후 무렵에야 그것을 마칠 수가 있었다. 그는 어딘가 무공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무거워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화검상은 정절을 하고 조용히 상염에 잠기다가 이윽고 유시 무렵이 되어 동굴 내부의 흔적을 없애고 밖으로 나갔다. 화검상이 묵묵히 산 아래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문득 뒤쪽에서 가벼운 바람소리가 일어나며 한 사람이 허공을 날아 그의 앞에 내려섰다. 바로 방귀춘이었다. 화검상은 다소 초췌해진 듯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짓고 폭건하며 말했다. 방사숙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방귀춘은 그를 보자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안색을 차갑게 굳히고 소리쳤다. 내놈은 그 안에서 대체 쥐라도 잡았느냐 내놈이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내가 끌고 나왔을 것이다.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했다. 저는 쥐를 잡은 것이 아니라 무공을 수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방귀춘은 음험한 시선으로 쏘아 보았다. 그래서 처소에도 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만 있었다는 말이렸다. 설마하니 내놈은 내일의 출정에도 빠지려는 것은 아니겠지.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출정을 위해 무공 수련을 한 것인데 어찌 빠지겠습니까? 방귀춘은 음침한 표정으로 산 아래쪽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좋다 어서 이만 내려가자. 말과 함께 그는 다시 신법을 날려 훌쩍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계속 화검상을 멀찍이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가볍게 웃고는 보다 빠른 걸음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채석장에서는 이미 작업이 끝나 인부들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칼자국의 산에만이 멀리서 화검상을 바라볼 뿐 누구도 그에게 시선을 던지지 않았다. 계속 걸음을 옮겨 연무장의 앞에 도달하자 그 넓은 연무장은 텅 비어 있었다. 아마도 출정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가 쉬는 모양이었다. 다시 걸음을 옮겨 처서로 향하려고 하는데 문득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쳐 그를 부르며 다가왔다. 화사재 잠깐 나 좀 보세 바로 악검인 악검인이었다. 화검상은 평소에는 거의 아는 척도 하지 않던 그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듯하자 다소 이상하게 생각했다. 악검인은 곧장 다가와서는 화검상의 얼굴을 다소 주시하더니 말했다. 자네에 관한 얘기는 나도 들었네. 지금 돌아오는 길인가? 아마도 화검상이 동굴에서 수련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모두들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만 악사형은 제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악검인은 손을 내져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 목 화산 두권 제 18장 1 그런 것은 없네. 우리가 무슨 볼일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겠는가? 자네도 아직 식사 전이겠지. 화검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만 악사형은 지금 식사를 하러 가시는 길이로군요. 악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쪽을 가리켰다. 그렇네. 이렇게 공교롭게도 만났으니 함께 식사나 하러 가세. 화검상은 마침 매우 시장했고 게다가 지금 굳이 처소로 먼저 가봐야 할 일은 없었다. 그는 악검인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출정인데 매우 바빴겠군요. 악검인은 웃으며 고개를 내져었다.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도 없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오늘은 푹 쉬고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지. 화검상은 다시 말했다. 그래서 연무장이 이렇게 조용하군요. 한데 제가 이렇게 악사형과 함께 어울리면 악사형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악검인은 화검상을 한번 돌아보더니 다소 어색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네. 기실네일의 출정은 워낙에 험난한 것이어서 자칫하면 다시 살아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지. 어쨌든 우리는 사형제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앞두고 서로 화합화합해야 하지 않겠나. 화검상은 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고마운 마음에 그만 자신의 무공에 대해서도 말을 꺼내볼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실 지금 그의 심리상태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의 마음은 다시 혼돈되고 어지럽게 짓눌려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일이므로 그는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런 중요한 사항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처소 쪽으로 가자. 과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주방 쪽으로 향하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모여 잡담을 즐기고 있었다. 내일이 출정일이어서 그런지 다소 사람들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악검인과 함께 가는데도 그들은 화검상에게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주방은 처소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 부근에 이르자 이미 구수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악검인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는데 일단 그 앞에 이르자 줄을 서지 않고 화검상을 앞쪽으로 이끌었다. 자네가 그동안 고생했을 테니 내가 좀 편리를 봐주도록 하지.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2, 3대의 제자들이다. 장로급이나 일대 제자들은 따로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기다랗게 늘어서 있는 줄에 맨 앞으로 가자 얼핏 매우 낯익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귀검철과 성검양 본검기였다. 마침 성검양은 쟁반에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나오고 있었는 배 두 사람과 부딪히자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아는 척을 했다. 안녕하시오 화사형 또 며칠 못 본 것 같소이다. 악검이니 그것을 보고 나서며 말했다. 성사제 자네 지금 바쁘지 않겠지. 바쁘지 않으면 그 쟁반을 화사제에게 주게. 화사제는 며칠 굶어서 몹시 시장한 모양이네. 그것은 그야말로 고맙기 잃을 데 없는 따뜻한 배려였다. 화검상은 악검이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일시 사양할 말도 꺼내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다. 성검양은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화검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바쁠 거야 없지만 화사형이 내가 타운 밥을 먹으려 하겠소. 내 밥에 혹시 팔이라도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악검인은 웃으며 즉시 성검양의 쟁반을 빼앗듯이 받아서 화검상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럴 리가 있겠나. 자 어쨌든 편리를 봐주니 고맙네. 화검상은 언급결에 음식 그릇들이 올려져 있는 쟁반을 받아들게 되자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윽고 악검인에게 말했다. 이 밥을 지금 나더러 먹으라는 것이오. 악검인은 주위를 둘러보는 듯하다가 화검상을 바라보며 대꾸했다. 아니 그럼 자네에게 멋으로 들고 있으라고 한 줄 알았나. 설마 하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 화검상은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무시할 리가 있겠소. 식사를 하기 위해 화검상은 비어있는 탁자로 다가가 앉았다. 출정 전날이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반찬들이 푸짐했고 고기만두와 몇 점의 돼지고기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막 고기만두 하나를 들고 먹으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옆으로 다가오며 화가 난 듯 소리치는 것이었다. 멈춰요. 정말 당신들은 이럴 수가 있나요. 반드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야 하겠나요. 막 먹으려던 고기만두를 도로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옆에는 악검님 악검님 이와서 서있었다. 그녀는 바로 며칠 전에 연무장에서 나서서 그를 변호해주던 그 사내었다. 몸은 화검상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화난 듯한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림림아. 내가 뭘 안다고 또 나서느냐. 악검님은 심한 꾸중을 듣자 그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뭘 아느냐고요. 난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이 음식에 독독을 타는 것을 다 보았다고요. 그래 이런 비열한 짓을 해야만 되겠어요. 그녀의 그런 말에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집중되었다. 악검님은 이어 화검상을 보더니 다시 소리쳤다. 멈춰요. 당신은 내 말을 듣지도 못했나요. 화검상이 다시 그 고기만두를 일부러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악검님은 소리침과 동시에 급라수법을 펼쳐서 그 고기만두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적은 쟁반에 있었다. 화검상이 슬쩍 피하며 고기만두를 베어무는 사이에 그녀는 어 느새 쟁반을 집어들고 내던지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악검님은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다. 어찌 된 일인지 쟁반이 자신의 손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도로 그것이 화검상의 좌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검상은 고기만두를 몇 번 씹어서 꿀꺽 삼키며 자신과 쟁반을 마주들고 있는 악검님을 향해 말했다. 신경을 써주는 것은 고맙지만 나도 귀먹어리는 아니오. 그래 내 밥을 빼앗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악검님은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이 되어 손가락으로 화검상의 얼굴을 가리켰다. 당신은 그것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나요. 쟁반 위의 음식들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화검상은 다시 하나의 고기만두를 입에 넣고 씹어 삼키면서 남은 것을 집어들며 대꾸했다. 물론이오. 혹시 악삼에도 하나 먹어보고 싶소. 악검님은 그것을 보자 그만 어리둥절해져서 번갈아 화검상의 얼굴과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안색이 빨갛게 변했다. 아니에요. 나는 그건 만성독일지도 모르니 당신은 주의해야 할 거예요. 악검님은 이어 얼굴을 가리고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기실 급속히 발작하는 독이라고 해도 당장은 중독 여부를 모를 수도 있다. 악검님은 아직 마음이 순수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감히 더 잊지 못하고 달아난 것이다. 하지만 화검상은 이미 성검양 등이 멀찍이서 음침하고 괴있적은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실 그는 미리부터 그런 것들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에 두 가지의 색다른 경험을 한 것이다. 우선 그는 아까 악검인과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준비되었나? 물론이요 악사형. 앞에 것은 악검인의 음성이었고 뒤에 것은 바로 성검양의 것이었다. 놀랍게도 화검상은 느닷없이 그들의 전음인미를 엿듣게 된 것이다. 본래의 이남의 전음을 엿듣는 것은 초절정의 경지라도 반드시 지척해서 천청대법을 펼치고 있어야만 다소 가능한 것이다. 화검상은 악검인에게 무공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가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말인가? 성검양이 들고 있는 쟁반을 보고 화검상은 어렵지 않게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쟁반 위에 음식들에는 독톡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화검상은 그것을 확인했고 이내 그 쟁반을 받아들자 자리로 가져가며 삼례진화 삼례진화를 일으켜 그 독도를 제거했다. 이 삼례진화는 말 그대로 무쇠라도 녹일 수 있다는 내공에 불린 것이며 최상승의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하다. 화검상은 이미 곡선적인 최절정의 경지에 올라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음식물 속의 독도를 모두 제거한 것이다. 비록 처음으로 삼례진화를 일으켰지만 그의 수법은 교묘하고 완전하여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단지 음식들이 오래도록 김이 났던 것은 허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당연히 악검님이 나서서 말렸을 때는 화검상은 독이 모두 제거된 고기만두를 먹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오히려 악검님이 어리둥절해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비록 독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기는 했으나 그 음식들을 먹는 것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그 성검향 등은 보이지 않았다. 쟁반을 돌려주고 나서 처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운기를 해보니 중독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신이 다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더욱 묵어 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주위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고 처소로 곧장 걸어갔다. 그의 처소는 며칠 전과 크게 달라진 곳이 없어 보였다. 식곤증을 느끼고 침상 위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문득 방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니 가검통이었다. 화검상은 약간 뜻밖이라고 생각하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가사제 가검통은 다소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옷가지 등을 침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게 당신에게 배당된 물건들이오. 그리고 오늘은 한 사람을 모셔왔소. 그 새 옷들은 내일 출정시에 입고 가게 되는 물건들이다. 가검통의 말이 끝나자 한 사람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섰다. 화검상은 무심코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일순 놀란 표정을 보였다. 유검아 유검아였다. 화검상은 그녀가 갑자기 이런 곳까지 그를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가 놀라고 있는 사이의 가검통은 그의 적은 웃음과 함께 방을 나가 문을 닫아버렸고 방 안에는 잠시 기이한 침묵이 감돌았다. 약간 방 안이 어두워진 듯하여 화검상은 촛불에 불을 밝혔다. 먼저 입을 열어 침묵을 깬 사람은 유검아였다. 약간 뜻밖이겠지만 나로서는 이를 좀 더 분명히 해두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녀의 음성은 약간 떨려 나왔다. 화검상은 덤덤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더 분명히 해두겠다는 거요. 유검아는 그의 맞은편에 있는 침상 위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비록 떳떳하다고 해도 남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나는 결코 아버님께 불효여식이 될 수는 없어.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술병과 술잔이 하나씩 들려있었다. 혹시 그녀는 이별주라도 나누러 온 것이 아닐까. 화검상은 문득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나더러 앞으로는 유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공표하라는 말이오. 촛불이 일렁이자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수심이 스쳐 지나가 는듯했다. 유검아는 아미를 찌푸리며 말했다. 사실은 내게 이럴 권리는 없는 거야. 화검상은 다시 가볍게 웃었다.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오. 솔직히 그건 나도 역시 바라던 바이니까 말이오. 유검아는 그를 주시하더니 이내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서 그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모든 거야. 그 주머니에는 몇 개의 값진 구슬들이 들어있었다. 확실히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화검상은 이내 그 주머니를 그대로 돌려주며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소. 그보다 그건 술이 아니오. 그거나 한 잔 주시오. 이어 화검상은 그 술병을 빼앗다시피 하여 집어들었고 병재로 들고 마시기 시작했다. 유검아는 잠시 멈칫했으나 그것을 말리지는 않았다. 화검상은 그 술병에 술을 모두 마시고 나자 빈병을 그녀에게 돌려주고는 말했다. 자 이제 이별주도 마셨으니 그만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자칫하면 이곳에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것도 오해를 살 테니 말이오. 유검아의 눈빛은 떨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이내 몸을 일으켰다. 그럼 다음에 봐. 유검아는 갑분한 몸놀림으로 나가서 방문을 닫고 사라졌다. 화검상은 그녀가 떠나자 촛불을 끄고 침상 위에 도로 들어 누웠다. 그의 얼굴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았다. 하아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다는 말인가. 화검상 너는 아직도 마음이 독하지 못하구나. 화검상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독한 술이라고 해도 이제 그를 단 한 병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중독 중독된 것이다. 그럼 그는 아까 주방에서 미처 해독하지 못한 독이 발작한 것일까? To be continue 무림 야그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8장 3 아니었다. 분명히 그 독을 제거한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지금의 그 술에 있었다. 본래 유거마는 그를 속일 목적으로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서툴렀고 화검상은 금방 그 내막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워낙 그렇게 당하는 일에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핑계삼아 늘어놓은 이야기도 그럴싸하지 못했다. 하지만 화검상은 마치 스스로 속는 듯이 그녀의 그 술을 마셔주었다. 그 술에는 기실 치명적인 극독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유거마 그녀는 대체 무엇 때문에 화검상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화검상으로서는 그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아마 그녀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될 것이다. 그럼 화검상은 왜 또 그 독주 독주를 스스로 마셔주었던 것일까? 그는 혹시 아직도 그녀에게 미련을 갖고 있거나 과거의 향수를 못 잊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화검상은 이제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미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덜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는 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나 분명한 것은 화검상은 그 독으로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법 효과적인 방법을 썼다고 할 수 있겠으나 화검상의 능력을 너무도 몰랐다. 지금 화검상이 마치 중독되어 신음하고 있는 것 같으나 기실끈은 이미 체내로 들어온 극독들을 한 곳으로 모아 내보내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독은 전에 단석광의 단검에서 보았던 식심식심인 것 같았다. 그 독은 본래 운기만 하면 발작하는 것이므로 운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독을 몰아낼 수는 더 더욱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비록 그 독이 대단했지만 화검상의 내공은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 화검상이 운기를 시작했으나 그 독은 발작하지 못했고 이내 서서히 왼손으로 몰려나가고 있었다. 문제는 과연 유검아 그녀가 어떻게 해서 단석광의 겉과 비슷한 식심독을 입수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거기에 어떤 내력이 있지는 않을까 독은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었다. 그 독들은 그의 왼손에 식지로 몰려나가서 산매진화에 의해고 약한 냄새를 풍기며 제거되고 있었다. 이 산매진화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독도 있지만 그러나 다행히 이것은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만성동약이 아닌 경우 서두르면 이런 방법으로 십중팔구는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모험임으로 화검상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윤해 자신의 생명을 맡겨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방 안에 그 고약한 냄새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드디어 화검상의 제독도 끝이 났다. 이제는 체내에 남아있을 여독을 제거하기 위해 침상 위에 가 부자를 틀고 앉아서 운기조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운기조식은 운기행공과는 비슷한 듯해도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이를테면 운기조식은 가벼운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운기행공은 무거운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운기조식은 조절하는 의미가 있고 운기행공은 단련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주된 독들을 모두 제거한 이후라 여독을 제거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화검상은 십이주천 십이주천하여 체내의 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쉽사리 잠도 오지 않을 듯하여 계속 운기조식을 하면서 간혹 상념에 잠겼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는 오늘 저녁에 기실 지나칠 정도의 모험을 한 것이었다. 만일 상대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런 무책임하게 벌인 행동은 즉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는 며칠 전 모친과의 일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상심했고 그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었고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자포자기적인 심정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강원은 험하여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게다가 그는 이미 어려운 길을 가기로 다짐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 있어 그런 자포자기적인 마음은 맞지 않는 것이며 당연히 그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는 상심상심에 무기지 말자.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화검상은 일단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지난날 사과에서 무명노인을 만난 이후에 되찾은 능력이다. 상심의 사슬에서 벗어나자 그의 표정은 이내 조용해졌고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이제 어떤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마음의 자세가 된 것이다. 아직 날이 밝으려면 멀었으나 그의 마음은 점차로 다시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출정의 날은 밝았다. 이 날은 새벽역부터 소란스러웠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화검상도 가뿐해진 몸을 확인한 뒤 새옷을 입고 옷차림을 갖춘 다음에 해가 뜨기 전부터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속한 대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임무를 숙지하는 일이며 다음은 식사를 하는 일이다. 연무장의 각각의 대우별로 늘어선 화산파 사람들의 몸에는 잘 닦은 병장기들이 번쩍이고 그들의 정신은 유난히 기상이 넘쳐 보이는 듯했다. 이번에 화산파에서 출정출정을 하는 인원은 거의 8할이나 되니 정말로 대규모의 출정이라고 안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실로 보기 드문 일이고 굉장한 거동이다. 장문인의 아들 화산신수 화산신수 풍기역 풍기역과 이대원로 이대원로 등의 100여 명을 잔류시키고 나머지 400여 명이 모두 출정에 오르는 것이니 그 규모와 기세만 해도 엄청나다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 출정의 주장은 당연히 장문인 화산검전 화산검전 풍천비 풍천비이다. 그 수백여 명의 인원들 중 일부는 이미 털을 잡기 위해 하남성 하남성 보구산 보구산에 있는 무림맹 무림맹으로 떠났으며 그래도 워낙에 인원이 많으므로 모두 11대 11대로 나누었다. 화산에서 그 무림맹의 총단까지는 대략 800여 리의 길이며 이런 대규모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면 민가의 사람들이 놀라게 되기 때문이었다. 각 대대는 7,8명의 일대 제자들이 관할하며 장문인과 장노들 등의 주요 인물들은 제1대 제1대에 속해 있다. 화검상도 그 제1대의 소속이었다. 대호 속에 늘어서서 모든 주의사항 등을 하달받은 후 이윽고 주의가 환해지고 식사시간이 되자 화검상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방쪽으로 향했다. 화검상은 이미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오늘은 모두가 무림의 정세와 앞으로 출정 이후에 벌어질 상황 등에 관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듯 거의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정말로 어색하고 괴이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화검상은 도리어 그런 것이 마음 편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2B 컨티뉴 무림 야그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건 제19장 숲속의 일 제19장 숲속의 일 주방으로 가면서 혹은 밥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화검상은 내내 모친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의 모친 풍기월은 역시 이번에도 잔류하고 출정의 대열에 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기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감옥이나 같아서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화검상은 비록 인연을 끊는다는 말을 하기는 했으나 기실 그것도 역시 말일 뿐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현실에서 정말로 인연이 끊어질 수 있을까. 그가 화산파를 떠나지 않는 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또한 그는 결단코의 화산파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잊었다. 대체 그는 어째서 굳이 화산파에 목숨을 걸고라도 연연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 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화검상은 다시 모친을 뵈러 갈까 하고 몇 차례 망설이다가 드디어 그만두고 말았다. 그는 이번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다분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연이 있어 그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모친도 다시 뵙게 되지 않겠는가. 그는 그저 잠시 연화봉의 정상을 올려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마악밥을 담아서 탁자로 걸어가는 데 문득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화산옥녀 화산옥녀 그 벼로에도 걸맞게 화산파 내에서 그야말로 금지옥녀 금지옥엽의 대우를 받고 있는 풍검심 풍검심 그녀였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화검상은 과거에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녀 등을 볼 때마다 왠지 마음 한쪽이 푸근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풍검심은 차갑고 험악한 시선으로 화검상을 한번 쏘아보더니 말했다. 흥 내놈은 아직도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이지. 제법 목숨이 질기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머지않을 것이다. 머지않을 것이라고 휴 나도 이젠 이런 생활의 신물이 다 나는데 차라리 그 핑계를 떼고 쉴 수 있게 된다면 좋겠소.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소. 풍검심은 화검상이 미처 대꾸를 하기도 전에 멀리 가버렸다. 그녀는 이번에 화검상과 같은 데에 속해 있다. 화검상을 제1대에 배속시킨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비록 그다지 먼 여정은 아니겠지만 또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검상은 단검을 꺼내 독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한 뒤에 이상 이업자 식사하기 시작했다. 산매진화를 일으켜 제독하는 것이 더 간단하겠지만 그런 음식은 먹기가 왠지 더부룩해진다. 그것은 비단 맛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느낌마저 변화시키는 것이다. 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식사는 그 마음가진만큼이나 중요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모두 다시 연무장에 집결하자 사람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단숨에라도 천하의 사마회도 사마회도 들을 쓸어버릴 것만 같았다. 이번에 대규모의 출정을 하는 이유는 무림대회 무림대회를 열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나날이 세력이 급증하는 군림맹 군 민맹 일명 진마부 진마부가 여러 정파 세력들을 침공하고 있기에 그것에 대비하고 처부수기 위한 것이다. 저번에 화검상도 우연히 장문인의 집무실 밖에서 농림맹과 개방의 분타들이 격돌하고 상황이 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 출정을 하여 제마멸사의 위협을 달성하고 정의를 주연하며 화산파의 영명 영명을 천하에 떨쳐야 한다는 등의 장문인 풍천비의 일장 훈시가 끝나고 나자 드디어 각대별로 이동이 시작되었다. 화검상이 소속된 제일대는 이름은 첫 번째이지만 이동은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나머지 10개의 대가 모두 출발을 하고 났을 때 드디어 장문인을 비롯한 제일대의 사람들은 잔류하는 풍기협 등의 전송을 받으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무장의 남쪽으로 내려가 상구비를 돌면 북쪽의 화음현 화음현으로 가는 길과 남쪽으로 내려가는 갈래길이 나타난다. 평소의 물자들은 화음현 부근에서 주로 구입해왔지만 오늘은 남쪽으로 나 있는 험한 길로 방향을 잡았다. 이 제일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핵심 인물들이어서 수발을 드는 제자들을 제외하면 대개가 무공이 뛰어난 편이었다. 일단 이동을 시작하자 그들은 이내 제각기 신법신법을 펼쳐 빠르게 보조를 맞추어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랜만에 잘 차려입고 중무장을 한 채 내달리는 모습은 장관이어서 기분이 유쾌해질 만도 했다. 그러나 일행은 경신술 경신술을 펼친 지 한참이 지나도록 거의 말이 없었고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다. 화검상은 이미 신법을 펼쳐 일행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너무나 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마치 한가롭게 산책을 하듯 유유히 나아가는 화검상의 옆에는 방귀춘 방귀춘 이 바싹 붙어 있었는데 잠시 후 문득 그가 눈빛을 날카롭게 굴리며 전음으로 말했다. 이번에 나는 너의 직속 상관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모든 일에 나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알겠느냐. 방귀춘은 감시자에다 이번에는 아예 화검상의 직속 상관이 되었다. 화검상은 속으로 웃으며 역시 전음으로 대꾸했다. 알겠습니다 방사수. 방귀춘은 그 전음 수법이 왠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는지 잠시 화검상의 얼굴을 미심쩍은 표정으로 주시했다. 일행이 나아가는 속도는 화검상이 보기에는 지루할 정도로 느렸다. 하지만 그것은 화검상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무공이 부족한 3대 제자 3대 제자들은 그런 이동이 오래 지속되자 드디어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난조를 보이며 헐떡이기 시작했다. 불과 50리도 못 가서 장문인 풍천비는 손을 들어 일행을 정지시켰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태양은 벌써 허공에 둥실 떠올라 찬란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공력이 부족한 3대 제자들은 휴식시간이 되자 먼저 가부자를 들고 운기 조식하기에 바빴지만 나머지 2대 제자 이상은 여유만만하여 주위를 삼뽀하듯 어슬렁거렸다. 화검상도 한쪽에 있는 바위로 가서 잠시 앉아있었다. 그런데 문득 방귀춘이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잠시 소피를 봐야겠으니 함께 저쪽으로 가자. 화검상은 웃으며 대꾸했다. 저는 생각이 없으니 방사숙이나 다녀오십시오. 방귀춘은 표정을 험악하게 굳히며 다시 말했다. 조금 전에 말을 벌써 잊었느냐 너는 어떤 경우라도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어서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이런 천상 이 방사숙의 물건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군. 화검상이 몸을 일으키자 방귀춘은 이내길 옆에 우거진 숲속으로 화검상을 이끌었다. 이거 너무 멀리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방귀춘은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제법 깊은 곳까지 들어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풀이 자라나지 않은 황토흙이 있는 곳이라 보리를 보기에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었다. 방귀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듯 하다가 말했다. 여기에서 잠시 기다려라. 내 잠시 갔다 오겠다. 이건 소피가 아니라 큰 거였단 말인가? 2B 컨티뉴 무림 야그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건 제 19장 1 방귀춘이 근처의 숲속으로 사라지고 나자 화검상은 공연이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졌다. 그는 떠나기 직전에 소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생각도 없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이쪽으로 다가오는 몇몇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곡검성과 품검진 등 대여섯 명이었다. 화검상은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저들도 소피를 보러 오는 모양인데 어째서 남녀가 한꺼번에 몰려오지 무슨 다른 짓을 벌이려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화검상은 굳이 상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곧장 화검상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거 난처하게 됐군. 자리를 옮기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남이 소피를 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면 변명이 될까 화검상은 공교로운 이 상황에 대해 일단 자리를 피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마악 옆에 숲속에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귀검철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는 것이었다. 화사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숨을 필요가 없다. 화검상은 그 말을 듣자 일순 깜짝 놀랐다. 보아하니 그들은 이미 화검상의 위치를 알고 있고 기척도 감지하고 있으며 그를 목표로 온 것 같기도 하지 않는가. 저들의 무공이 사실은 저렇게 대단한 것이었나. 그런데 어째서 또 나를 찾지. 풍검심이 다시 앙팔진 음성으로 말했다. 내놈이 숨는다고 해서 우리가 못 찾을 줄 아느냐. 그러니 어서 나서라. 얼씨구. 내가 뭘 숨었다고 그러지. 나는 이렇게 멀쩡히 가운데 서 있는데 뭘 또 나서라는 거야. 화검상은 그제서야 그들이 지금 화검상에 대해 단순히 추측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들이 이 숲속까지 들어와서 그를 찾는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화검상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그들은 화검상이 바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화검상이 다소 싱거운 표정으로 서서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화검상이 너무도 태연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화검상은 그들의 의도를 몰라 그저 멀뚱히 그들의 얼굴만 살폈는데 바로 곡검성과 풍검진 유검아와 귀검철 그리고 풍검심과 녹기보 6사람이었다. 화검상은 그들 중에서도 유검아의 안색을 주시했는데 그녀는 싸늘한 신색으로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분위기도 살벌하고 또 나에게 볼일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화검상이 입을 열어 물어보려는데 문득 풍검진 풍검진 이 싼을 한 어조로 말했다. 내놈이 유삼의 물건들을 훔쳤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유사자의 물건들을 훔쳤다고? 그게 무슨 허무 맹랑한 소리요? 화검상은 설마하니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올 줄은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 유검아는 외면했던 시선을 돌려 화검상을 바라보며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풍검진은 스르릉 소리를 내며 허리춤에서 얘의 그 보검을 뽑아 들었다. 그럼 유삼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냐? 기실 화검상은 그들이 자신을 목표로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황은 뜻밖에도 약간 꼬여가고 있었다. 풍검진의 시선이 은근히 유검아에게 향했으므로 유검아는 정색을 하고 말을 받았다. 어제 저녁에 그는 분명히 나와 만난 자리에서 내 보석 주머니를 훔쳤어요. 화검상은 다소 어이가 없었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누명인 것이다. 유검아는 어째서 지금 그에게 그런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것일까?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아! 그 작은 주머니 말이오. 그건 돌려주지 않았소. 이어 화검상은 저놈으로 거의 동시에 유검아에게 말했다. 유사자 정말 이럴 수가 있소. 내게 왜 이런 누명을 씌우는 것이오. 유검아는 그저 냉담하게 저놈으로 대꾸했다. 그건 내놈도 어제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속였다고. 화검상은 문득 어찌 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유검아는 독주를 먹은 화검상이 지금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자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검상은 그 독주에 중독되어 죽었어야만 했단 말인가? 귀검철이 문득 장검을 뽑아들고 공격해오며 소리쳤다. 지금 내놈의 몸을 수색해봐야 하겠으니 어서 무릎을 꿇어라. 귀검철의 검법은 바로 180광풍쾌검 180광풍쾌검이었다. 저번에 단석광이 펼쳤던 것과는 위력이 천지차이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의 검법이 이미 상승경지에 이르러서 거칠고 강맹하게만 보이던 광풍쾌검이 오히려 부드럽고 우아하기까지 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워낙 느닷없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화검상은 뒤로 한걸음 물러나서 피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 광풍쾌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격을 그 특기로 한다. 변화가 도중에서 미친듯이 꺾이고 뒤집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쾌검이 되고 상대를 정신 못차리게 하는 것이다. 화검상은 놀라 두어번 보법 보법의 힘으로 피하고 이내 장검을 뽑아 막아내며 당황하긴 했지만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역시 그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일인 것이다. 보아하니 그들은 화검상을 괴이하게 생각하고 일단 누명을 쐬워 최소한 그의 몸을 수색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서두르는가? 이미 여무장에서 화검상이 매화검법의 시범을 보였을 때에도 그들은 귀검철이 화검상의 상대가 못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 아닌가? 만일 그저 사형과 사숙이라는 직위로만 해도 쉽게 이치를 따져 누명을 씌우고 수색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을 그들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는가? 화검상은 반격을 하면서 그런 점을 생각해보다가 문득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비록 모종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유고마가 어려운 일을 맡기는 했지만 기실 그녀는 장차 품검진의 아내가 될 사람인 것이다. 그런 그녀가 화검상과 방 안에서 둘이만 있었다는 얘기는 누명을 씌우려고 해도 계속 늘어놓기 곤란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단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놓고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화검상을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만일 지금 화검상이 굴복하여 무릎을 꿇으면 그들은 단지 몸 수색만 하고 그를 놓아줄 것인가? 일부러 꾸민 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럴 리가 없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이미 시작된 화검상의 척살 계획의 일환일지도 모른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It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9장 2 나는 너무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군 비록 무공이 곡강해도 일단 문파의 사형이나 사숙 등이 지시를 내리면 꼼짝할 수 없고 만일 장문인이 어떤 누명을 씌워 척살명 명을 내린다면 그는 꼼짝없이 당하거나 혹은 무림공적 무림공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화검상으로서는 지금 그것을 상기하게 해준 눈앞에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화검상도 지금 마주 180광 품쾌검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 검법은 약간의 편법이 깃들어 있고 또한 초식초식들이 연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잘못 만나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수가 있다. 귀검철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는 처음에는 다소 화검상을 놀라게 하는 듯 했으나 이내 어이없게도 되논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곡검성 등은 옆에서 합공을 펼치려다가 그것을 보고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들을 지었다. 화검상의 검법은 귀검철보다 한 단계 정도 빨라 보였다. 그는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고 그저 느릿느릿하게 검 끝을 움직이고 있는데 귀검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다가 귀신이라도 대한듯 물러나곤 하는 것이다. 귀검철은 공지를 둥글게 돌며 후퇴하고 있어서 그의 험악해진 표정만 제외한다면 마치 여러 사람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것과도 같았다. 변화가 앞선다면 상대의 초식이 전개되기 전에 미리 급소를 찌를 수가 있으며 상대는 자신의 상태가 위험해지는 것을 무릅쓰고 초식을 끝까지 전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시 변초변초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혹은 검법을 바꾸면 되는 일인데 귀검철은 연신놀라 뒷걸음질을 치면 서도 어째서 초식의 흐름을 바꾸지도 않고 홀린듯이 광풍쾌검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고검성 등은 이미 귀검철이 무용 중에 꼼짝없이 화검상에게 제압되어 실어도 그 광풍쾌검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 어이없게도 장검이 부딪히는 소리 하나 없이 화검상은 안쪽을 가볍게 공격하고 귀검철은 허장성세로 바깥쪽으로만 무수히 검광검광을 뿌려서 시뻘건 얼굴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치 그런 귀검철은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귀검철은 냉철하기로 화산파에서 소문난 사람이고 결코 바보는 아니다. 본래 풍검진 등은 한꺼번에 나서서 화검상을 굴복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약간 달라지자 그들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차분히 관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번에 일이 감정을 일으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들은 냉정히 상황 변화에 대한 결말도 알고 있기에 감정의 동료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기실은 그러한 냉정하고 침착해 보이는 분위기가 더욱 무서운 법이다. 마치 얼마 후면 시체가 될 사람의 얼굴을 보듯 그들은 굳이 흥분해서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인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놀라운 현실이며 공포스런 상황인 것이다. 화검상은 잠시 그렇게 귀검철을 공격하다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자 그냥 검을 도로 거두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귀검철은 이번에는 황급히 고개를 뒤로 돌리더니 뒤로 물러나버렸다. 그것은 마치 뒤에도 어떤 강력한 공격이 있어서 그가 황급히 후퇴한 것과도 같았다. 하지만 기실 그의 뒤에서 공격한 사람은 없고 화검상은 그저 검을 거두기만 하지 않았는가. 그 바람에 공교롭게도 화검상의 장검은 자연스럽게 귀검철의 목에 들이댄 것 같은 광경이 되었다. 이것은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너무 괴이해서 웃을 지경이었지만 사람들은 웃지도 않고 그 광경을 놀란 시선들로 바라보았다. 화검상은 웃으며 여전히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어떻소 귀사형. 이래도 나를 이길 수가 있겠소. 귀검철은 어느새 이마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장검을 늘 엎드리고 있는 그의 표정은 차라리 이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 같았다. 내 놈은 나를 어쩔 작정이냐. 화검상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장검을 거두어 검집 속에 넣었다. 뭐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니오. 이어 화검상은 느릿하게 그의 옆을 지나쳤는데 귀검철은 분명히 손에 장검을 들고 있고 기습을 할 수 있을 법한데도 전혀 그러지 못했다. 화검상은 녹기부의 앞에 이르러 웃으며 말을 이었다. 녹사백 내 검법이 어떻습니까. 나와 한번 겨뤄보겠습니까. 녹기부는 일대제자이며 무공이 이미 최상승의 경지에 올라이더니 귀검철과 비알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도 조금 전에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으므로 쉽게 나서서 어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녹기부는 냉혹한 시선으로 화검상을 쏘아보며 대꾸했다. 나는 내놈의 그 사술 사술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녹기부는 표면상으로는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화검상은 우선 그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지금 무공이 높아졌으니 가능한 일이다. 본파의 광풍쾌검을 사술이라고 하다니 하긴 이 광풍쾌검은 다소 편협한 점이 없지 않소. 그것은 편협한 초식을 사용함으로 만일 그것이 거꾸로 걸리게 되면 마음도 뒤따라 어지러워져서 마치 공격하지 않아도 뒤에서 공격하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는 말이오. 그런 위험한 초식은 마치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것과도 같아서 주의를 위협할 경우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그만둘 수도 없소. 나의 이 말이 틀렸소이까. 녹기부의 눈빛이 다소 놀라움으로 번쩍였다. 그것은 그도 아직 분명하게 간파하지 못한 건법의 오해의 오해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말은 쉽지만 그 자세한 내용까지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 내놈이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화검상은 이번에는 진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풍검진의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풍사형이 그럼 나를 굴복시켜보겠소. 풍검진의 손에 들고 있는 보검을 힐끗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굳이 내놈에게 손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내놈은 감히 윗사람의 말을 거역하고 하극상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굳이 하극상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오. 단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강제적으로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는 수긍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당신들은 어째서 말로 그 이치를 설명하지 않고 무력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오. 그래 정말로 내가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오. 풍검진은 잠시 화검상을 쏘아 보다가 이내 싸늘하게 웃으며 검을 도로 검집에 넣었다. 내놈은 정말 소문대로 무공도 달라졌고 또한 더욱 교활해졌구나. 좋다. 내가 좀 더 내놈을 일찍 차단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너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테니까 말이다. 풍검진은 정말로 냉정하고 침착하며 사려 깊은 사람인 셈이다. 가문의 후광이 있고 여건이 좋아서 그가 그저 화산일용 화산일용이 된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만만히 보이던 자가 느닷없이 자신을 위압하게 되어둘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없고 쉽게 참을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풍검진은 지금 의외일 정도로 잘 참으며 냉소하고 있는 것이다. 풍검진이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곡검성과 녹기보 등도 이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풍검심은 내내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화검상을 주시하고 있다가 막 떠나려는 순간에 급히 뒤돌아서며 일장일장을 날렸는 대 그 수법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내 십여개의 장영장영이 화검상을 뒤덮으며 그의 가슴을 가격해버렸다. 투 비 컨티뉴 무림 야그 잇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 19장 3 바로 낙영장 낙영장 중에 일식일식이었다. 화검상은 일장의 가슴을 얻어맞고 놀란 기러기처럼 허공으로 떠오르는 듯했으나 이내 우아하게 허공에서 몸을 돌려내리며 가슴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미소지었다. 이번엔 풍사자 풍사자가 내게 볼일이 있으시오. 풍검심은 분명히 자신의 팔성 팔성 공력이 실린 장력을 가격했는데도 흡사 손뭉치를 친 듯한 감각이었고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자 경악하여 불신 불신의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냉소하며 대꾸했다. 흥 내 놈이 어디서 마공마공을 익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내 놈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풍검심은 이어 풍검진 등을 따라 사라져버렸다. 그들이 모두 멀리 사라져버리자 화검상은 쓴웃음을 짓더니 문득 귀를 기울였다. 이제 그만하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 방사수 기실화검상은 방귀춘이 보리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곳까지 데려와서 부근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무공은 이제 방귀춘보다 크게 월등하여 방귀춘이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는 한 기척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방귀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려다가 문득 화검상은 조금 전에 일이 상기되어 생각했다. 만일 내가 이대로 다시 그들에게 순순히 걸려간다면 마침내는 당하고야 말 것이다. 화검상은 문득 가볍게 움직여 숲속으로 몸을 숨기더니 갑자기 심법심법을 펼쳐 소리 없이 뒤쪽으로 돌아갔다. 방귀춘은 숲이 우거진 자리에 겨우 두 눈만 내놓고 모습을 감춘 채 공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검상이 그의 기척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갑자기 화검상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자 방귀춘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화검상이 벼랑간 뒤에 나타나 그의 등을 쿡 찔렀다. 방사숙 아직도 볼일이 끝나지 않으셨소이까. 방귀춘이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것은 기실 조금 전에 가벼운 듯한 화검상의 일지일지가 자하지 자하지 상의 고심막측한 수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지법지법은 비단 빨랐을 뿐만 아니라 변화무쌍하여 방귀춘이 일순 그것을 의식했을 때는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마치 가볍게 찌르듯이 화검상의 손가락이 그의 등 뒤에 혈도 혈도에 닿았고 순간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지력 지력이 발출되어 그의 전신을 마비시키고 입도 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방귀춘은 비단 이 상황 변화에 대경 실색했을 뿐만 아니라 화검상의 무공에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왜 아무런 말도 없으시오. 놀리는 듯한 화검상의 말에 방귀춘은 내심이를 갈았으나 그저 눈으로 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방귀춘이 몫이 험악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화검상은 다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혹시 방사숙은 혈도를 지피거나 주와임마 주와임마에 걸린 것이 아니오. 뭐라고 이 이런 후레자식이 방귀춘이 크게 노하여 눈을 부릅뜨는 것을 보고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런 정말 고통이 심하신 모양이군. 그럼 일단 내가 아는 대로 손을 써볼 테니 좀 참아보시오. 화검상은 이어 몇 가닥의 지풍지풍을 날려 방귀춘의 혈도들을 제압했다. 이 지풍이라는 것은 지법지법이라는 말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지풍은 내력을 가느다랗게 쏘아내는 것이지만 마치 암기와도 같아서 한 번 쏘아낸 다음에는 허점이 남게 되고 그다지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다. 지풍이 제아무리 빨라도 상대는 피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며 상대가 급소를 피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치명상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통무악 정통무악은 공수를 겸한다. 지풍을 쏘아내거나 지력지력을 발산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의 일이며 그 이전의 변화에 의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법지법이다. 비단지범뿐만 아니라 장법금나수 등 대개의 무학들도 그러하다. 물론 비단초식초식뿐만 아니라 내력의 운용운용에 관해서도 각기 특징이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방기추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기에 화검상이 그저 일직선적인 지풍을 날려도 고스란히 제압되는 것이다. 화검상이 제압한 혈도들은 당연히 무슨 해열수법 해열수법 2 나 주화인말을 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수법은 교묘하게 전신에 가려운 부분을 외부의 진기로 접촉시켜 그야말로 미칠듯이 가렵게 만드는 수법이었다. 방기추는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소리도 지를 수 없으니 그저 입을 딱 벌린 채 얼굴만 시뻘개지는 수밖에 없었다. 화검상은 그것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런 이런 내가 착각하여 혈도를 잘못 짚었는걸 안되겠소이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고 장모님께 데려다 보이는 수밖에 방기추는 점차로 몸이 더욱더 가려워 오자 그야말로 미칠 것 같아서 전신 근육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으나 화검상은 이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몸을 번쩍 들어 등에 매고 달리기 시작했다. 좀 괴롭더라도 참으시오. 금방 장문인을 만나게 될 거요. 방사수 하지만 화검상은 몹시 서두르는 것 같으면서도 신법을 펼치지 않아 달려가는 것이 느리기 짝이 없었고 또한 잠시 후에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우거진 숲속을 이리저리 맴돌았고 마침내 숨이 차는지 방기춘을 떨어뜨렸다. 방기춘은 마침 비탈진 곳에 떨어져서 바위와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마구 굴러내려갔다. 만일 그렇게 해서 혈도만 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심오한 내력내력을 사용하여 저멸했기 때문에 방기춘의 몸은 전신이 긁히고 멍들었어도 전혀 혈도가 풀릴 기미는 없었다. 이윽고 아래쪽에서 굴러가는 것을 멈춘 방기춘의 몸은 사시나 묻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까 그의 눈빛은 대노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감히 그러지 못하고 미칠 것 같은 심한 가려움의 눈알이 돌아간 것 같았다. 화검상은 가볍게 그의 앞에 내려서며 말했다. 왜 그러시오? 그렇게 고통스럽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고 말을 해보시오. 만일 그들이 극단적으로 화검상을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다면 화검상도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기춘의 눈은 그 말을 듣자 눈동자가 바로 돌아오며 쉴 새 없이 깜빡거렸다. 화검상은 지풍을 날려 그의 아혈을 풀어주었다. 방기춘은 아혈이 풀렸으나 전신이 너무도 간지러운 나머지 얼른 말을 하지 못했다. 2B 컨티뉴 무림 야그 아 야그 출력일 98, 10, 16 제목 화산 두권 제20장 진짜와 같자 제20장 진짜와 같자 방기춘은 이윽고 겨우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다급히 말했다. 내 네놈이 나를 나를 왜 이렇게 무슨 짓이냐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소. 내가 그 아혈을 다시 한번 점해보겠소. 방기춘은 그만 얼굴이 색노랗게 변해 다시 황급히 말했다. 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방사숙에게 무엇을 바라겠소. 그 입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 나는 아무래도 다시 그 입을 봉해야 하겠소. 방기춘은 크게 화가 나서 악독한 표정이 되었으나 이내 다시 표정을 풀며 떨리는 어조로 말했다. 너의 원하는 것은 모두 모두 들어주겠으니 어서 이 혈도를 혈도를 풀어라.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잘 될지 모르겠소. 이번에는 다른 곳을 풀어볼 테니 어떤가 보시오. 이어 화검상은 마치 장난하듯 손가락을 대여섯 차례 튕겼다. 그런데 그 지품들이 방기춘의 몸에 가격되자 신기하게도 그 모든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방기춘은 길게 숨을 내쉬며 겨우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잊었다. 화검상은 그를 향해 폭권하며 말했다. 이제 되었군요 방사숙. 이 사질이 우둔하여 미처 혈도를 풀어뜨리지 못했으니 용서하시오. 방기춘은 그를 험악한 시선으로 노려보더니 이를 악물며 말했다. 어서 이 혈도를 마저 풀어라.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둥거렸다. 그런데 아까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는 거요. 당신이 워낙 실언을 잘하니 말이오. 아까도 측간에 간다고 하고서 사실은 숲속에 숨어있지 않았소. 방기춘은 이를 갈았다. 내놈은 무엇을 원하느냐. 화검상은 그를 보더니 가볍게 실소하며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방사숙께 뭘 원하겠소. 나는 본래 천한태생인데 방사숙이 그처럼 잘 대해준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소. 너무 내게 잘 대해주려고 하지 마시오. 방기춘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건 나의 임무였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화검상은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일이야 하셔야겠지. 하지만 모든 일에는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오. 모두들 내가 며칠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여생을 보내서야 되겠소. 방기춘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별로 차이는 없을 것이다. 화검상은 웃으며 다시 물었다. 대체 어째서 모두들 나를 죽이려는 것이오. 그 이유를 말해줄 수가 있겠소. 아 물론 그 흔한 얘기는 빼고. 방기춘은 그를 노려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세상이 달라지고 갑자기 사람들도 변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법이다.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북한 존재가 된 것이지. 너도 그런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외에는 나도 모른다. 화검상은 다소 망설였다. 그는 좀 더 방기춘을 심하게 고문하여 이를 밝혀내고 싶었으나 어쩌면 더 밝힐 것도 없을 듯 하고 또한 정말로 그가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사실 모두와 잘 지내고 가문의 죄를 씻어내려는 사람이 오. 그런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게 하는 거요. 화검상은 방기춘의 혈도를 모두 풀어주었다. 방기춘은 혈도가 풀리자 잠시 운기조식을 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사납게 기습적으로 달려들었다. 이 순간에 40개나 되는 변함 변함이 일어나며 화검상의 몸을 장검장검이 뒤덮었는데 그것은 육합신검법 육합신검법으로 방기춘이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의 10장 방원이 갑자기 검의 변함과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다. 이 방기춘의 무공은 최상승 최상승의 경지이기에 확실히 아까 대했던 귀검철의 무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강기, 기화 등 검기검기가 빗살처럼 공간을 가득 메워서 금방이라도 화검상의 의복을 갈갈이 찢어버릴 듯했고 화검상의 모습은 풍전등화처럼 다급해서 검도 뽑아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화검상은 10장 방원을 누비면서 고개를 하듯 구공고 구공고의 변함 변환에 의지하여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지만 실상 오히려 내용면에서는 여유를 부리며 변환이 앞서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화검상이 미리 방기춘의 다음 초식을 알고 있어서 대비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러다가 방기춘이 마악 결사적인 초식을 전개하려고 할 때 문득 화검상은 거짓말처럼 보법을 멈추었다. 그것은 심장 부위를 노리고 거듭 공격해 들어갈 때였다. 그 초식은 비록 수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상대방의 가능한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화검상이 벼랑간 신형을 멈추었으니 그 장검은 당연히 그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방기춘의 장검은 흡사 휘어지는 듯 화검상의 옷자락도 베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고 어느새 화검상의 손은 그의 맹문 맹문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기춘의 그 장검은 정강정강을 단련시켜 주저한 것으로 그렇게 갑자기 풀립처럼 휘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인 것은 일종의 환각환각이며 무공절기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방기춘은 그와 같은 현실에 아까보다 더욱 놀랐으며 잠시 믿을 수가 없어 넘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화검상은 그의 맹문을 잡은 채로 말했다. 불만이라면 다시 한번 겨뤄보시겠소. 기실 화검상은 방기춘이 공격해오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빈손으로 방기춘의 검법을 빠르게 제압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방기춘은 넘나간 표정으로 잠시 화검상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놈의 무공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태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장무님께 말하지 않을 줄 아느냐. 나는 최소한 당신 한 사람을 저승길로 데려갈 수도 있소. 그것을 명심하기 바라오. 화검상은 맹문을 잡은 손을 놓아주었다. 방기춘은 잠시 화검상을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보다가 이내 검을 도로 거두어 검집에 넣고 한숨 짓듯 말했다. 내놈은 지금 어디로 가겠느냐. 화검상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본파에서 뼈를 묶기로 한 사람인데 가긴 어디로 가겠소. 우리는 너무 오래 보리를 보는 것이 아니오. 방기춘은 다소 생각을 굴려보는 듯 하다가 화검상을 재차 노려 본 뒤 먼저 신법을 펼치기 시작했다.